이거 기억해요 여러분들 위험하면 2층에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 또 새로 배운 거 있지? 화물 브레이크만 살짝 넣다가 화물이 오른쪽까지 돌았을 때 만개랑 힐러들 어디 가라 그랬지? 저쪽으로 지금 가봐 지금 가봐 어딜 가라 그랬어 안 돼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저기 핑 찍었어요 저기 가보세요 가보세요 저쪽으로 가라고 해야죠? 아닌데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닌데? 만개 있는데 만개 있는데 만개 너 원래 생각하잖아 맞아 이쪽으로 와야 돼 이쪽으로 여기서 정면 보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탱커 힐러들 탱커들도 잘 봐 어그로들 여기 보셈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사실 좀 더 일찍 와가지고 저 스크림 도와주고 있었어요 예 저 루쇼 있는데로 와봐 만개 있는데로 와봐 그냥 와봐 빨리 와봐 와봐 만개가 그 자리 잡아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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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이 오른쪽까지 오면은 코너 꺾어서 오른쪽에 화물 보이면 이 자리 잡을 거니까 이쪽으로 힐바들 오세요 2층으로 2층으로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자리 잡으세요 3층으로 올라가 오우씨 올라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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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블를 이기고 싶다 저기 어 꼬리사? 안 쏴 졌어 나 이번엔 콜 안해줘 응 오인삼 오이라 루슈 오인삼 오이라 루슈 발소리 발소리 손몰로요 손몰로 올라올 예 손몰로 올라옴 손몰로 올라옴 조심 오우 브레이킹 한번 해주고 손몰로 해킹 소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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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손몰라 있네 예 거기 손몰라 힐 받으러 왔어 창맞았어 네 어 모이라 힐인데 아비 아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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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러면 힐 좀 부족한데 안 당해줘서 올라왔다가 힐 나 방금 마이크 하나 썼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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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아니고 이렇게 위치 잡고 싸우면 우리가 더 잘해 오우 총을 잘 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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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전 붙게 쏘전 붙게 쏘전 붙게 아 까비 좀 더 빨랐으면 좋았어 견딜만해요 공으로 마주쩌 쏘전 붙게 쏘전 붙게 와 나이스 나이스 오리사 공 썼다 오리사 할게 없는거 같은데 쏘전 2분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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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리사 안해 오리사 안해 2층에 오리사 2층에 오리사 2층에 오리사 배운거 다하네 그냥 나 궁 있어요 핀받으러 올게 핀받으러 왔소 아 근데 님들 나 깨달았어요 나 뭔가 코칭이 적성에 맞다고 했잖아 나 코칭이 적성에 맞다고 했잖아 잘 맞잖아 이게 왜 내가 코칭이 적성에 잘 맞는지 알았어 코칭이 적성에 잘 맞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아 잠깐만 나 창문 닫느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선생님이야 엄마가 선생님이야 유전자가 있었어 유전에서 온거였어 그거였어 아 어머니가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어 선생님이셨어 생각보다 오늘 엄마랑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깨달았어 어 그러네 무기창이 꽂히네 잘한다? 오케이 뒤로 갈게 어 이거 갇혔다 갇혔다 어 밑에 너무 좋은거 남편 밀었어 쏟아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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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할만한데? 루시우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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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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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나 죽었는데 어 이거 압처가 죽었어 4명 너무 잘해줬다 핑퐁 지림 윈선 윈선 핑퐁에 만개 에임에 그냥 윈선이 안 죽은 게 진짜 큰 거 같아요 엄청 어 발이 좋아 간판 위에서 창맞았을 때 진짜 아찔했다 아니 본게 이거 미쳤네 이거? 레디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레디해 오케이 이거 알죠 그 미는 거 우승 우승 가능 전력이냐고 우승 가능 전력이냐고 탱커나 제가 미는 거에요 탱커나 제가 잘하면 잘하면 못할 거 같진 않아 어 리퍼 올라왔다 리퍼 올라왔다 아니 주방도 없나? 그냥 얼굴 박는 거 보이냐 할만해 할만해 하는 거 보 할만해 진입파크 후방 풀차면 예리야 아예 왔어 오리석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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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 옆으로 손을 쳐다보는다 나 2층 올라왔지에 소잔볼게요 오리석 오리석 뒤에 소잔이 10부터 빠졌어요 우리 이거 우리 다시 2층 갈게 잠깐만 소잔볼께요 소잔볼께요 오케이 позже 바꿔야지 어우 올 작걸링게 나이스 초저 컷 지금 많개님이 딜 못 넣고 있어 루키 탱크 리퍼 확인 리퍼 확인 리퍼 확인 그냥 리퍼 받지 아 벗겨졌다 보고 있는데 리퍼 다운 모이라 어디있지 적팀 모이라 적팀 모이라 모이라 다운 남봉 거점 남봉 이제 이제 소장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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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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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밀자 우리 궁 다 있어요 모이라 뺀다 모이라 빠짐 하모레 후주 있음 그럼 브리핑은 하모레 후주 있음 아니 하모레 인정 하모레 밀고있다 리퍼 만개자리 만개자리 어디하고싶어 너 집 어디다 짓고싶어 일단 여기까지 밀고 그 다음에 나 리퍽 먹으러 갈게 나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거고 압처가 지금 음유하게 밀고있어요 저희는 들어가도 될거같아 맞아주지 말자 내가 밀게 빨리 잡아 왼쪽으로 들어왔잖아 리퍼 리퍼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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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또 좀 발견 리퍼 리퍼 나이스 궁 썼어 가자 왼쪽 다리야 다리야 밀타 밀차려 밑층 밀어내야 돼 2층에 모이라 있잖아 모이라 방안에 들어갔다 이거 내가 죽일게 내가 죽일게 오카 나이스 리퍼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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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볼게 이츠 리퍼리퍼만있죠 그리고 이제 밀때 민스턴 매크리 벤처까지 다있어 이거 나 한명 와줘 내가 갈게 내가 어디서 민스턴이 갈게 나 서경했어 이번에 이거 오리스턴 공략 다있을거야 리퍼도 했었다 리퍼도 했었다 위에 위에 밀었어 밀었어 공조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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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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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누구 없어요 포장풍 당병하셨다 이거 못 뽑아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괜찮아 우리 한번만 빼도 될 듯 공 안쓸게 그러면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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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궁 썼어 리퍼궁 리퍼궁만 쓴다 하고 누구 썼음 오리사 쓴거 같았는데 방금 그치 오리사 두개 빠진거 같아 이리이리 같이 갈게 2층 먹고 미안 내가 방금 전에 뒤를 못봤다 방금 방금 최우선할게 우리 한벌 완전 매너포 아니어서 자 이제 갈게요 저희 다 있어요 비석 줄게요 뛰어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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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부터 볼게 어디있나 이들 우리 왼쪽 여기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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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쫓과 비갈리 비갈리 2층 갈게요 또다 또다 잡아봐 아이고 또다 아 까비 초고 컵 탈라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더 맞춰놔 다 죽인다 개구리 개구리 우리 망개들 찍혀 망개들 찍혀 리폰봐 리폰봐 여기 루시아 미쳤어 밀렸어 밀렸어 나 왔어 아 이거 막바지나 다 안쓸게그러면 나 공 안쓸거야 우리 궁그리고 세개야 4개 3개 4개 5개 되겠다 솔저 디스 고심 싸우다가 돌 듯? 이거 내가 밑에 있었다 다시 군대 한명 솔저는 약간 본인이 센게 아니라 팀을 세게 만들어주는 픽이라서 가도 돼 여기로 갈게 리퍼할게 2층 가자 2층 갈게 3층 리퍼있다 리퍼 여기 리퍼 3층 리퍼있어 3층 리퍼있어? 3층 리퍼있어? 5층 리퍼있어? 나 나오는 1층 리퍼있어 이거 어차피 우리 팀도 죽었어 이거 쭉 뺄게요 그냥 쭉 뺄다 갑시다 나 죽여줘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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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랑 왔는데 죽으면 안돼요 리그룹받게 리그룹받게 진짜 우리 40초 왼쪽 두번 써봤다 오른쪽 한번 써보자 왜 오른쪽 쓰자 생각을 안해보냐 동글로 가자 그리고 송태형이랑 젤리형 3층 먹고 생각하자 오른쪽 위층 가서 저기 손으로 혼자 있는거 좀 견뎌 좀 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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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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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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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돼 쏘져먹게 아 들어갈게 시간 없어 이거 비벼야돼 밟아야돼 어 공사 성공해 성공해 아 못받았네 들어왔는데 들어왔는데 나한테 오면 맞으셨어 쏘전? 쏘져먹게 쏘져먹게 리퍼랑 오리사 거점 쇼만 잡아댔 아 나 죽었어 으아아아악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전해 안죽어 아씨 아 피펜 먹어서 까아뱀 근데 우리 이거 이긴거긴 해 타노는 이겼는데 저기로 못미렸네 리퍼를 나왔으니까 오리사로 바꿨어야했나 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리퍼랑 뽀뽀해서 이 게임 또 쟀나봐 피하려고 피했는데 안되네 미안 미안 아니 형 근데 뽀뽀한게 문제가 아니고 리프랑 윈서는 뽀뽀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요 뽀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제가 그 얘기 귀숙말로만 보내가지고 게임 집중중이나 못보셨는데 저거였어 벤처랑 같이 3층 먹어놓고 했어야 됐어 어때요 느낌 아세요? 3층 먹어놓는거 느낌 아요? 3층을? 젤리 형님 3층 먹는거 느낌 아요 안와요? 안오는데? 안와요? 어 안와 모르겠어 코드 줘 코드 줘 내가 3층 리퍼 계속 한 3번 했는데 도망만 갔어 아니 아니 같이 봐야돼 성채형 데려와서 아 내가 데려와서 됐네 혼자는 못 밀어내 혼자 못 밀어내고 같이 견제했다가 빠지던가 견제했다가 잡아먹던가에요 음 아 미안 미안 콜 좀 해줄걸 몰랐다 한번 알려드리자 알려드리자 내가 줄게 코드 응 근데 우리 우리 좀 큰일났어 큰일났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66번국도 첫 거점 아니 그냥 우리가 큰일난게 뭐냐면 너무 잘해가지고 상대가 이제 공부해버려서 문제야 이제 우리 너무 잘했어 진짜 알려준대로 너무 잘했어요 저희 상대 지금 이거 어떻게 뜰지 이거 고민하고 있을걸요? 어 어 어 만기야 자랑해 한거 아 그리고 느껴지죠 저기 김준우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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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혼자 캐리안돼 보고있어 여기서 지금 오리사 여기 무서웠지 창맞을까봐 궁 못켰지 이거 첫 끈점은 이렇게 쓰면 오리사 안보이잖아 내가 오리사를 못보면 오리사 날 못보는거야 이렇게 쓰면 돼 여기 있을 때 니퍼가 물러오지 후즈 도망쳐 후즈 도망쳐 후즈 도망쳐 안 다음에 이렇게 그냥 굴러 아 겁나 편있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일거점은 피드백 안하겠습니다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잘했어요 네 여기서 진짜 좋았던게 젤리 형님 억울하고 어 피 없네 바로 돌아가 본대 돌아가 풀컨디션 갖고 스킬 돌아왔을 때 또 뛰어 그치 방벽키고 지져봐 어 쎄하네 앞에 내 오리사 있네 한번 돌아갈 생각 한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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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앞에 왔어 튀어 그치 그리고 김성태가 억울을 끌렸을 때 한번 끌어주고 그리고 스킬 쿨 도니까 다시 뛰어 와 그냥 이때 그냥 박수치면서 봤어 그리고 또 빠져 피 관리해 화물 좀 밀려도 돼 억성태 또 옆에서 억울 한번 끌어 어 근데 컨디션 관리 살짝 되니까 또 들어가 어? 만개가 따가지고 들어갔죠 이거 그냥 이 밀당의 개념을 확실히 그냥 우리를 알아버렸어 이 첫 거점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대의 입장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대회때 생각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잘 막아 상대가 이제 선택하는게 러쉬임 이쪽으로 해가지고 러쉬 디어여 이렇게 화물을 밀어놨잖아 우리도 생각해 우리는 안 쓸건데 상대는 쓸거야 자 봐봐 우리도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지 선택지에 넣어놓으세요 응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아래로 먹어 그리고 저기 오리스 세잖아 이쪽까지 가 2층 밀어내려고 할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돼? 자 딱딱 우리도 얘기해봐 어떻게 해야돼? 우리 저 뒤에 가서 온전히 뒤에 왼쪽으로 가 여기 갈거야? 아까 배운 데 여기 갈거야? 잘했어 맞아 그러면 툭툭 치면 돼 여기서 그냥 여기서 끝난거야 대신 여기서 콜해줘 여기서 콜해줘 앞라인한테 콜해줘 우리 쭉 빠져야돼 케어 안돼 라고 소리 존나 질러 앞에다가 앞에서 알아서 어그로 끌다 돌아올 그냥 우리 이 개념을 안 알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끝났어요 보이지? 그리고 화물? 어차피 여기까지 밀려도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기까지 밀리면 그냥 여기 와서 총 쏘면 돼요 지금 기억하세요 상대는 화물 안 밀고 있어 이거 내가 계속 보여줄게 맞아 화물 안 밀린거야 봐봐 계속 봐 그냥 개 잘했음 아 네 이제 저거긴 하다 이쪽 이렇게 돌아왔을 때 여쪽 넘어가면 진짜 개 좀마탱이긴 한데 저거는 다음 팀 맞아 여기 안하고 어 맞아요 다음 팀 간블러 팀 몇 시? 8시 8시 아하 까비 이거 케어 까비 3 2 1 공격을 시작한다 근데 이거 우리가 수 교환해서 결국 이겼어 봐봐 여기 본대 버텨주니까 여기서 잘라 주잖아 그럼 아니 그냥 우리 이거 앞라인 뒷라인에 더 너무 다 잘해가지고 할 거 다 해줬어 앞에는 뒤에 밀고 어그로 끌고 뒤에서 해서 콜 해줘야 돼 우리가 없어가지고 저거 할 거다 피관리 잘해라 어 지금 이 이쁜 각도 보여요 지금 이구도 이게 레전드야 김성태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 있던가 여기서 각보고 윈스턴 여기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게 그냥 여기 왕맞고 아 그럼 여러분들 가끔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때리려고 하실 때 있는데 가끔 여기 여기 여기까지 안 나오셔도 돼요 알겠지 그냥 여기서만 깔짝깔짝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오케이 이렇게 나왔다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쪽까지는 나오면 안 돼 이 중앙까지는 여기서 빼꼼 여기서 빼꼼 오케이 또 모였어 또 또 윈스턴 어그로 끌다 또 왔어 케어 들고 석양으로 어그로 끌어 성태형이 급하긴 했는데 또 캐치 또 교환 썸브로 또 와서 미는데 우리 케어 보임? 망.. 저 뭐야 다 살았어 아니 망개가 거의 거의 딜 다 넣고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김진우가 그 정도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여기서 진짜 실수했거든 자 때리다가 썸브로 빠지잖아 딸피 돼가지고 킨 놓고 다시 왔으면 우리가 졌거든 남봉 있는데 밀어주면 되거든 갑자기 정신을 확 차림 아 맞다 우리 화물 아 맞다 우리 화물 아 맞다 우리 화물 아 맞다 그치 차라리 화물을 믿는 건 오케이야 근데 그럴 거면 남봉한테 남봉 너도 오라고 해야 되잖아 저쪽에서는 도와주던가 빠지던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둘이 따로 놀아 그래서 또 이겼어 함께 할 사람 그냥 우리 팀 여기 고트였음 그리고 빠질 때 님들 어디로 빠지냐면 그냥 여기까지 빠지세요 요쪽까지 음 알겠지 여기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잖아 응 와리가리 하다가 애초에 이쪽으로 쭉 빠질 생각하세요 오케이 응 어차피 상대는 화물 밀어야 되는데 우린 살아있기만 하면 이득이거든 화물이 멈춰 여기 고정돼가지고 여기로 끝까지 와야 되거든 어차피 우리 리그룹 하면 되고 뒤에 쭉 와서 뭐 앞에서 죽으면 와물을 차지 야 윈스턴 미쳤다 야 비트 미쳤다 뭐야 봐봐 그냥 미칭 미친낀콩 선행님 여기서 또 사려나가 캬아 할거 다했어 할거 다했어 여기서 죽었으면 적었지만 여기서 죽었기 때문에 굿 루시우 깝치는거 바로 캐치 윈스턴이 어? 석양 땡기고 어? 막 여기 뽀뽀하고 막 난리 났어 여기 근데 이 팀 그냥 진짜로 뒤로 빠지기만 치고 빠지는 것만 진짜 잘하면 그냥 그냥 체급이 더 잘해 그냥 할만해요 그러니까 저거임 우리가 맨몰라서 그래 여기는 우리 빡숭이를 잘하는거임 그런거 같아 전략이 원툴이야 여기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어 그럴거 같아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이제 김진우가 다른거 하면 이제 어지러운거임 아직 우리 공부 안했는데 공격 넘어가는 김에 잠깐 제꺼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내려오면 님들 너무너무 당황하거든요 여기서 님들 여기 자주 떨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다보면 네 그쵸 너무 당황할 필요 없이 떨어지잖아요 요거 밟고 여기서 그냥 점프하면 올라가져요 특히 엄청 당황해 루시우나 만개 있잖아 만개가 여기 굴러면 무조건 올라가 이렇게 만개가 여기 떨어지면 여기로 갑자기 여행을 떠나잖아 그러면 이만큼이 딜로 쓰잖아 그치 떨어지면 이렇게 굴러서 올라오면 그만이야 맞지 어 올라오면 다시 자리 먹을 수 있어 요거 좀 아쉬웠고 맨 마지막에 만개가 여기 떨어지는거 아니라 오리사 리퍼 이렇게 했었잖아 상대 힐러 없지 또 엄청 피 깎으면 우리가 이기겠지 그러면 너가 내려가서 위험한거보다 너기야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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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퍼 보이네 리퍼 리퍼 오리사 어 장전 오리사 이렇게 싸우면 이겨 괜히 내려가서 잘렸다가 잘못하면 사고 난다 오케이 끝 다시 보회로 근데 그냥 우리 너무 잘했어 그냥 다 잘했어 못한거야 못한거 못한거 이제 못한거 누가 옵시다 예 여기서 젤리형님 저거만 알려드리면 됩니다 아 여기 그냥 공격 처음부터 쭉 볼게 그냥 속도 빠르게 해놓고 안 멈출게 어 쭉 볼게 그냥 꿀팁 다리 밀어놓고 싸워도 됨 여기서 안맞아도 됨 하지만 여기 상대 깝치니까 바로 에임으로 참교유 오케이 어 너 또 죽었어 김진우 오케이 컷 그리고 여기서 좀 좋았던게 갈렸어 화물 여기 밀어놨어 그럼 윈스턴 역할 알고 있어 앞에 밀어주면 돼요 굿 여길 밀든가 뭐 여길 밀든가 쫓아가는거 좋았어요 어차피 우리가 한 명이겨서 수싸움 이겼잖아요 그쵸? 응 수싸움 이겼고 여기 상대 없으니까 이쪽 그냥 바로 캐치한거고 화물 여기까지 밀었으면 안밀어도 돼 어 상대 괴롭히면 됨 아 또 멈췄네 소리 예예예 아 너무 잘했어 진짜 하고 밀당하고 빠지고 다시 힐케어받으러 본대 온거죠 화물 온게 그리고 여기 후주 무빙군 여기서 후주 죽었으면 또 사고 날 뻔했는데 안 죽어 또 무빙해 이거 죽은거는 오케이 만개 수고하고 어 그냥 어쩔 수 없는거임 우리 할거 다했음 서로 와 진짜 후참잘이다 후주님 참 잘한다 또 왔어 싸러왔는데 상대는 비벼야돼 남봉이 어떻게도 화물 못가게 막잖아 우리는 그냥 나머지 정리하면서 남봉 때리면 돼 화물 비비는 사람 봐봐 여기 또 윈스턴 캐치 존나 잘해준 야 미친 미친놈이 그냥 어? 우리 여기 그냥 완숙임 에이거죠 여긴 좋았다 아니 화물 끼고 삥뽕하는게 가지고 노는데? 루시오 거의? 응 그 바닥에서 그냥 루시오 왜 찍먹하고 가지? 응 왔다가요 윈스턴 무서워서 도망가서 여기가 항상 좀 빡세기네 여기가 여기가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일단 왼쪽 대기해 잘 안 맞는다 해서 차 밀어 넣어 이 사이사이로다가 빵댕이 이거 빵댕이 이용해서 차를 밀어 응 이거 점프 좋았어요 리프 없는대로 뛴거잖아 히트 스캔 있는 쪽으로 딱 이 구간 했지 이 구간 이 구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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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찔러줘가지고 먹힌거에요 상대 입장에서 아 그리고 다시 오 보니깐 다시 런 그리고 우리 전략 우리 화물 좀 천천히 밀어도 돼 일단 할거 다 해 그 다음 할거 다 하면은 여기 여유 생기면 여기서 알아서 거점 가요 어 그치 케어 힐 받으러 또 오고 굿 우리 초반에 엄청 많이 밀었네 응 여기서 디테일은 젤리 형님이 궁 있으니까 여기서 뽀뽀해서 한번 한번 휘저고 와 여기 안에서 대신 P500되면 바로 나올 생각 응 여기까지 더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막다가 앞에 더 막아도 돼 나머지는 정리해주고 이미 여기서 인원 다 빼고 있거든 내가 저거 하는게 별로였나봐 그냥 리퍼 쪽을 가서 리퍼를 같이 마크했어야 됐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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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한거에요 잘한건데 리퍼가 좀 더 잘한거에요 우리 리퍼 케어 잘한거에요 우리거 봐봐 우리 진짜 열심히 막았어 우리 여기 진짜 잘 막았어 망개 그럼 여기 이거 한번 떨어지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게 잘 안돼 근데 이렇게 됐는데 이거 그냥 잘 막은거에요 그냥 우리가 좀 더 여기까지 갔으면 됐어 뭔말을? 여기까지 오고 또 오면 밀치고 대놓고 오면 밀치고 또 여기 왔으면 됐어 야 석양 땡겨 이거는 다 잘한거에요 다 잘한거고 상대도 상대가 더 잘해서 민것 뿐임 그리고 여기 이제 답답하시잖아요 이 삼촌 먹힐 때 응 망개야 어? 절대 그냥 올라와서 석양 땡기고 후주님한테 밀어달라 해 왜냐면은 리퍼 궁은 저 뭐야 석양 키면 안 아파 ноп기투esse 여기서 좀 답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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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했잖아요 그쵸? 여기서 그냥 이구도 나오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면 한계 슬금 슬금 가면 sak 음 frase 오 오케이? 먹어놓고 어? 아래 슬쩍 보다가 어? 여기 한 번 점프. 벤처랑 윈스턴이랑 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한 번 끌면 어떻게 돼? 상대가 어? 하더니 뭔가 해주려고 여기서 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자리 먹는 거야. 그래서 이 화물 밀어놓고 답답할 때는 일단 고지대로 드세요. 아니면 이쪽도 자주 올라오셨잖아요. 그쵸? 윈스턴? 응. 이쪽도 한 번 올라왔다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쭉 뛰어가지고 여기까지 걸치세요. 여기까지. 여기 넘어가도 되는데 가능하면 여기 걸치다가 떨어지세요. 그럴까요? 오케이. 그래서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면 안 돼. 같이 올라가달라고 해. 한 번 여유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시야 보면서. 봐봐. 지금도 성태형이 찌른 건 맞는 판단이었어. 여기서 캐치도 잘했거든요. 근데 저거였어. 너무 급하게 혼자 들어갔어. 젤리 형님이 위에 같이 있고. 저기 성태형도 위에 같이 있다가. 야 저거 찍을까? 오케이. 하고 찍었으면 저거 그냥 바로 순상.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완숙이어가지고 이 자리만 먹는 방법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3층짜리. 그거 안 되면? 여기 3층 안 되는 팀이 없어요. 어.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다들 조건이 있는데. 그 졸리 형님. 류재웅 팀 있죠? 응. 거기서 디바했다고 하면 이겼다고 보세요. 3층 쌈. 그걸 리퍼해도. 우리는 여기만 밀어내면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여기서 힘 쌈을. 못 밀어내면. 못 밀어내면 빠져. 빠졌다가 케어 받고 다시 올라가. 궁극기로 밀면 돼. 계속 그냥 저거 먹어야 돼? 계속.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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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먹어줘야 돼. 그래야 상대가 까다로워요. 왜냐면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점이에요. 이 부분. 이 계단. 이 계단. 이 통로. 지금도 이거 힘들게 한번 툭툭. 어떻게 밀어보려고 하는데 못 버티잖아요. 이게 벤처 데려와서 여기 위를 어떻게든 싸움을 해야 돼. 둘이서. 밀어내야 돼. 서로 콜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얘기해줄 거거든요. 성태형 오면은. 이쯤 있나? 내려갔지? 같이 여기 밀어내자고 해야 돼. 핵심지역임. 그리고 상대가 3층 안 맞고. 여기도 없어. 그냥 위에서 지져. 지지다가 그냥 뚝 떨어지고. 우리 팀 궁이랑 같이 우다다다 하면 되고. 내가 콜을 안 했다. 그치.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점도 밀었다고 봅니다. 여기도. 그리고 여러분 너무 답답하면은. 우리 궁 모았다가. 궁궁궁궁 하면 돼. 여기도 이게 좋았어. 봐봐. 봐봐. 내가 여기서 다른 길 써보자면서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여기는 잘했어. 여기도 잘 들어갔고. 딱 이거임. 왼쪽으로 한 두세 번 해봤어. 어? 막히네? 그럼 오른쪽으로 가. 근데 오른쪽은. 대신. 저기는 본대를 밀러올 거니까. 우리는 뺄 생각을 하면서. 견제를 하다가. 윈스턴이 뒤에 벤처랑 같이 물어주는 거임. 상대 비트 뺐고. 여기 이제 어? 위험하니까. 다시 돌리는 거 좋았고. 어그로 쓰다가. 이제 뒤에서는 얘기해줘야 돼. 우리 돌고 있으니까 살이라고. 아니면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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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활리에 활리에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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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리가 지금 급해가지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지막 교전은. 어깨 어깨. 그래서 진짜 이맵 진짜 잘하셨어요. 그냥 디테일밖에 안 잡았어. 이번에. 할 수 있다. 알겠지? 옙. 우리 오늘. 많이 힘들더라도. 늘 김에만 어떻게 해보자. 만족시켜 보자. 이제 여덟 시간볼로 데미고 오는데. 여덟 시간볼로. 6분 쉬고. 들어가자. 쉬는 시간. 자. 소통해요. 자 화장실 갔다 오고. 자기 소통할 사람 소통하고. 오버워치 생각을 잠시 6분 동안 안 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마시고. 시청자 분들 채팅 한번 보고. 포도당 카페인. 포도당 카페인. 계란 하나 더 먹어야겠다. 됐으면 쟤야지. 오늘은 꼭. 관계 1대1고. 라면을 끓여먹겠어. 아 1대1고. 잠깐만. 코드 가져올게. 음료수 생길건. 고양이가 밀쳐서. 자 물. 아 이거 시지 좀. 아 이럴 걸려. 아 이럴 걸려. 됐어. 나왔어. 내 방으로 왔어. 아이고. 피크. 아 진짜 한 줄 시키고 싶다.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잘해? 잘했어. 아니 죽었다 살아나도 쿨이 안돼네. 어 얘 개 잘 썼는데 얘 뭐지. 어 뭐야. 나 깜짝 놀라네. 어. 야 얘 개 잘해. 너 망기한테 질걸. 뭐예요. 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한번 떠보자. 따라오게 해서 들어와 봐. 오케이. 너 그 정도로 잘해? 어? 옥상으로 따라와. 오버지가 풍토가 너무 무거워. 그 기니. 캐릭터 어떻게 바꿔요? 아 됐다. 잠깐 양쪽에서 때리는 거. 둘이 해봐. 아 나만 해봐. 아 나만 해봐. 나 춤추고 있을게. 어. 오오오오. 야 점프 뜨면 바로 캐치하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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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잘 썼는데. 어 뜨거워. 봐봐. 개 잘한다니까. 망기야 미쳤네. 어 뭐야.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뭐야 어디야. 저런 망기를 두고 나한테 딜러를 시킨. 너 무릎 꿇어라. 첫날부터 시켰어야지. 망기야 캐릭터 바꿔서 한조 한번 보여줘. 위도훈아. 한조? 어. 저 이거 저. 한조 없나 이멜? 아. 마우스 힐. 마우스 힐. 어딨지? 우. 쩔. 구종돌아인가 같은데? 한조는 조금. 잠깐만 쏘둔게 달라서. čr mm! 아 물론 한조는 일대일대일하는거 아니야. 1대일대일아igned. 개설돼 들어와. 개설돼 들어와. 나 뚫権이 알게. 뚫려주는게. 안브 late힘 뭐하네 forecast. 나 좀 더 tua più 커. 너 뭐야 이거. 날마가다. 나 이제 빡 mixing Вас começ East. 준비. 시작. 오오오오. 나 끄리지 않게 아니게 함블라 팀 뭐 하더라 통커? 뭐야 이거? 날아가네 나 빡세 간다 이제 빡세 간다 준비 시작 빡세 간다 잘하네 또 끄리지 않다 잠깐만 으악 아 아 아 아 뭐요 와 겨울 이잖아 근데 남은 게 참 참 아 아니고 애니에 3대 당하는 그렇죠 아 꼭 뭐 십다 불 없다 저런 에임 종 케이터 안하고 ok 아파 어떻게 하면 맘 게 점 될 수 있냐 마니 깍지 않아야 되나요 그 강하게 가하 2년생 아 아니 쫑게임만 해서 는게 아니라 재능도 있는데 이제 실력도 계속 늘어서 잘하는거 아니어서? 어 어려운데? 이런거는? 아니 이 악불구 밖에만 들어와 손목 비틀기 아니 가족들 손목 비틀기 말해 손목 비틀기 말해 손목 비틀기 뭐야 여기가 아니네 시키만 요새 왜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옆에 옆에 다 잡아 그럼 다음 너겠지? 망기가 감독 코치 다 해야겠는데 아 험단 없지 잡을 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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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비틀리죠? 아! 오, 갑자기! 빅캐드! 손목! 비틀! 끼! 망개! 손목! 비틀! 끼! 치명타 같은 거 어디 볼 수 있을 텐데? 어, 뭐야! 반대쪽 소전을? 아, 저기 나오는 걸, 왼쪽이. 옛날에 그 소전이 아니란다. 어, 나 소전을 에임 못 맞추겠는데? 오, 야! 하늘에 있는 거 잘 맞추면 잘하는 건데? 어? 아, 8시리, 8시리. 오케이. 그러게, 벌써? 치명이 빠르다? 와, 뭐야? 아무도 없으면 아나가 대신 나오네. 와, 뭐야? 무빙 사람처럼 합니다. 이게 기술력? 인공지능? 치나. 네. 저희 밤블러 팀은 뭐 뭐 해? 메르시는 뭐 하더라? 메르시, 윈스턴, 오리사. 룩, 숭이, 룩, 숭이. 아, 룩, 숭이구나. 저기도 손브라 리퍼 나올 수 있어요. 손브라 리퍼 벤처. 나 초대해줘. 아니, 내가 팔게. 응, 방 봐야 돼. 여기 명운팀이 있어. 아, 짱우. 마마죠, 마마. 네. 마벤처. 마마가 혹시 시메트라도 하나요? 예, 합니다. 아, 근데 시메트라 우리 팀 상자 못 써. 윈스턴이라서. 시메트라. 아까 그 진우 님 벽는 게 있잖아, 윈스턴에. 맞지? 윈스턴 상대로 시메트라면 별로야. 오리사 상대로만 괜찮고. 양파면 초대 좀. 어, 저기서 초대해줬다. 온다, 이제. 나를 다 모였... 아, 저흘로 가지? 어, 남아 없었구나, 오케이. 딜러 중간, 힐러 마지막 궁을. 실수로 옵치 꺼버렸어. 대기실 나간다는 게. 대기실 나가야 되는데 옵치를 꺼버렸어. 그래도 우리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지불홀터 맵 없어서 다행이다. 지불홀터. 야, 지불홀터 했으면 우리가 무조건 유리했어. 아, 그런가? 만개에 그냥 저거 뭐야, 위도우 장착시키면 무조건 이기는 거였어. 아, 그런가? 우리도 윈스턴 잘하고 캐서드 되니까 또 좋았을려나? 무조건 우리가 유리했어. 이불홀터. 일부러 긴 맵 없잖아, 지금. 여기 윈스턴 좋아. 해선해도 좋아. 돌아도 있으면 우리가 유리했어. 근데 이게 박히기 시작하면 어지러울거임, 이매베이. 둔피도 아는데, 무조건 우리가 유리하지. 맞지. 응. 거기 또 2층 커다라는 거, 저. 2층 먹고. 음. 노을이 진다. 저기는 저기 저 사람들 고장나면. 고장나게 하네. 노을이 진다 혼내줘. 노을이 진다 혼내줘야. 노을이 진다 혼내줘야. 윈스턴이랑 벤처가 가서 노을이 진다 죽이면 게임 끝남. 진짜 할 거 없음. 응, 맞아. 그때 한 번 하더니 푸사를 바꾸셨네. 각성하셨나? 저희도 맞출까요? 아, 그거 얼굴을? 아, 그거 프로필을? 프로필? 근데 우리 다 똑같이 있는 거. 황금 스킨 다 있어? 황금 스킨 이거? 있어. 아, 있어 있어. 자기 주캐로 황금 스킨 하죠. 아, 주캐로. 이거 아냐, 이거? 황금 프로필 말하는 거 아니야? 황금 파츠머리 해야지. 황금 파츠머리. 메르시 어딨지? 아, 메르시란다. 오이랑. 황금 원숭이.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모이라는 이게 모이라 라고? 황금 원숭이. 모이라 머리카락. 옛날 모이라 머리카락. 아니. 너무 못생겼다. 오케이, 오케이. 나 초대 좀. 아, 맞아. 황금 모이라 머리 소컷이네. 벤처는 없겠네? 침띠 초대했어요, 침띠. 어, 벤처는 없나? 침캐리가 없을 거 같긴 한데? 벤처는 황금 이거 없죠? 없는 거 같아. 그럼 겐지 해. 황금 겐지 하자, 황금 겐지. 나 자리 좀 바꿔주시고. 자, 자리 좀 빨리. 저, 화장실 좀 빨리. 아, 황금 겐지. 하셨어. 오케이. 그럼 나도 갔다 와야겠다. 지금 갔다 온. 나도 커피 한 번 더 먹어야겠다. 우리가 첫 맵 고르나? 첫 맵 골라버리죠. 뭐야, 무지개 짜 치는데 좀 바꿔주면 안 되냐? 밀기 밀기? 아, 맵. 무지개 감독은 안 껴주나요? 아, 너무 피쉬해. 알았어요. 너무 불리지 않아. 본사 직원 같아. 알겠습니다. 아, 황. 이게 무슨. 저 17년도 감사제로 바꿀게요. 아, 저 가운데 동그란 거. 둘. 둘. 나도 있는데. 지금 약간 줄 서느기부터 그래 더 멋있다. 옷. 어, 다 저거 하수수톱 그걸로 맞춘다. 하수수톱으로 맞춘다 갑자기? 하수수톱으로 맞춘다 갑자기? 저 동그라미로 맞춘다 갑자기? 아, 젠기. 아, 젠기. 하, 하, 하. 아. 네, 뭐. 저거부터, 쟁탈부터 하겠지? 네. 리장 먼저 한번 갈까요? 맞습니다. 오케이. 제일킹볼 가자. 압더지 압더지. 하지 않았고요. 어, 저거 하수수는 아니냐? 맞아요 핫스톡 카드 뒷면 이번에 누구 봐드릴까요 본인이 좀 불편하다 더 늘고 싶다 완벽한가 아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팀은 완벽하구나 나는 이제 선행 누님 많이 봐드리고 싶어 응 맞아 이제 젤 황은 젤 황이야 저 초대 좀요 만개는 피드백 할게 별로 없어서 재미없어 도연님 해설로 오시는건가요 코치로 오시는건가요 해설 준비중인거죠 아 준비중인거죠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려요 은빛맨님 님 스파이예요 푸사가 어어 미브랑 아 저 같은 팀이었어가지고 아 수상하네 유령이네 근데 왜 해드님 예 저 해설이라니까요 아 해설이에요? 네 아닌거 같던데 해설인데 도연님은 이번 대회에 승패가 있을거같아요 아잇 없습니다 절대 중립입니다 절대 중립 수제에 약쳐있잖아 두더지 약소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수제에 약쳐있잖아 조연아 내가 좀 신경쓸수있게 내가 좀 눈을 안밟히게 할게 약간 미기와 다리 느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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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에 집중 아무 그런거 없습니다 해설입니다 오해 니은 도연아 그러면 묵묵하게 봐줘 젤리야 뭐할거임 화나면 화난다고 해줘 어 윈스턴 아닌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그건 좋은거 같아 화나면 화내줘 어 여기 오리사인데 아 여기 오리사에 오리사 오리사 뒷라인 지키는거 볼게요 어? 리장 아까 네팔할까 네팔할까 한번 했는데 네팔 한번 더 할까? 아니 리장은 안했나? 리장 안했어 리장 안했어 아 지금 브리핑이 네팔 한번 더 하죠 피드백 받은거 해보게 젤리야 브리핑이 지금 살짝 그거거든 어 조금 폰 다운돼있어서 잘 안들리거든 내가 너무 커 내가 키 하나 올릴게 그니까 어 그 확성기 역할 해줘도 좋아 형 오케이 확성기 어 형 그리고 목소리가 약간 오더할때 그 딱 그 잘들려 그래? 좀 친절해 존나 형 갑자기 그 얘들어 내 말 들어 메가더 장군 빙이 할 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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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메가더 장군 빙이 할 때 메가더 장군 빙이 해? 어 맞아맞아 고거 고톤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 게임을 해 레드 같다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메가더 빙이 할게 인천 선거에서 간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아까 한번 했으니까 저 마이크 끄고 있을게요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만의 게임을 해요 여기 뭐 이게 이거 오른쪽이야 오른쪽이 다리야 직진 오른쪽 내가 목소리가 좀 많이 크고 높아서 한 번만와도 안 들려 이 맵에 다리가 어딨니 애들아 나도 확성기위 잘해볼게 오케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명 잡았을 때 템포 올리기야 킬 킬 브리핑 네 4대5다 푸시 직진 오른쪽 직진 오른쪽 응 배운데로 힐러들 오른쪽 그 다리를 봐줘야돼 이따가 본 대 물리면 바로 말해줘야 뒤돋게 정면 통하지 심해 써줘요 오른쪽 왔다 정서진 어? 여기 정면을 다 비우네 구도는 우리가 다 예쁜데 이러면 빨아먹는다 빨아먹는다 리퍼 있어 동면에 리퍼 루시우 떠안 루시우 떠안 루시우 떠안 들어간다 이겼다 이겼다 야 이겼다 나이스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앞쪽까지 밀자 사푸라 하면서 어디 오나 보자 한 명만 점령해 자는다니까 이제 나이스 앞에서 앤더는 채우자 어 나 여기 앞에서 사푸라 보실게 그 뭐야 머리 조심 에임 좀 오른쪽 소리 나 오른쪽으로 들어온다 오른쪽으로 들어온다 나 여기서만 갈게 여기서 오케이 오른쪽이야 우리사 지나가면 나 너 백시킬거야 뺀다 가운데 다시 갈게 메시 쪽으로 오면 말해줘 어 메시 나오면 힐 중 정면으로 온다 응 음 벽 끼는거 너무 좋아 리퍼 정면 힐 주는지 깎여 오른쪽으로 우리 힐 힐 힐 힐 힐 힐 정면 우리사 어 리퍼 힐 나 지금 잠깐만 루시우 다운 루시우 다운 응 힐 가능 4대5야 4대5니까 어 루시우 좋아 아니 그 3대5 오리사 죽여 오리사 죽여 오리사 죽일게 오리사 오리사 포커싱 오 여기 캐서디밖에 없어 캐서디밖에 없어 캐서디밖에 없어 캐서디밖에 없어 쫓아가 쫓아가 나 하나 볼까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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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으니까 천천히 해봐 이거 뭐이라고 우리사 오리사고 있고 다 있거든 우리 어 어 괜찮은 놈으로 돌아 아 재미없다 망해보냐고 아니 피드백은 재미가 없는데 플레이는 여기가 제일 재밌잖아 잘 맞추니까 잠깐 나 좀 뒤에서 막을게 힐이 없고 오른쪽 온다 나 왔어 나 왔어 오른쪽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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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 아나하네 뭐야 타락했네 나 공 쓸게 나 공 쓸게 밀어내자 그냥 공 썼어 에드씨 원챕으로 좀 열받네요 응 포로 궁이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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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 갖고 올게 리퍼 공 갖고 올게 리퍼 다운 리퍼 다운 오리사다 죽이죠 나이스 응 이거 앞에서 막으면 끝날거 같은데 앞에서 막자 여기서 딱 막자 신난거 봐 신난거 봐 신난거 봐 신났어 신났어 지금 신났어 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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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성장했는데 아 뭔가 전팀마다 오니까 뭔가 뭐가 누워 뭔가 거기가 이상한게 좀 센거였어 거기가 오리사가 좀 어 마음 놓지 마세요 저기 첫판이고 우리는 쓰다가 왔어요 아 저기 첫판이야 명호팀 할 때도 첫판 이기고 계속 연패했어요 생각해봅시다 아 리퍼가 좀 사이코 같지가 않네 다행히 리퍼가 좀 버리고 나머지 그게 무서워 저기 그 민스턴이 무서워 그 오리사는 괜찮은데 아 구독 고맙습니다 짱가부님 방금 내가 바로 포싱할게 따라줄게 빠른 팀 리퍼 될 때야 또라이처럼 오는데 이성적으로 오네 역시 이성이 있으시오 여기 오른쪽이지 여기가 다리가 왼쪽인가 다리 싸우다가 바깥쪽 아니야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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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로 가도 나는 그럼 다행히 바다리로 갈게 바다리로 갈게 에이 에이 살짝 힘싸움 해봐 나 왼쪽으로 힐팩방으로 갈게 에이 뒤에 한 번 더 괴롭혀주세요 살짝 4대 오게 조심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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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티온 이성 줘봐 바스티온 바스티온 오른쪽에서 다리 힘싸움 오른쪽 아 극단적 힘싸움을 왼쪽 가는데 왼쪽에다 오오 아 안되면 빼 안되면 빼 야총 오면 힐줄게 여기서 힘싸움 해주고 여기서 우리 돌자 그러면 우리도 어 나 죽는다 나 죽는다 힐팩 먹어야 될 것 같아 버텨봐 어 거기 거기 방 안에 조심해 캐서드 있어 우리 방 먹혔어 우리 방 라인 따라 돌게요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라인 따라 돌게요 돌게요 거점 나 죽겠다 우리 사 컷 사이리 우리 사 컷 나이스 야 다운 포기 우주 버텨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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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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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변경 너무 좋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리그룹이 상대 빗자 허리 따라 허리 따라 지금 와줘 여기 와줘 여기 뭐냐 로봇이 쓰니까 조심해 아파 어 이거 바티온 갈리는 거 조심해 바티온 갈리면은 빼요 그냥 바티온 찌드면 알려주면 뺐게 어 바티온이 형 왼쪽으로 둔다 왼쪽으로 아예 돌고 왼쪽으로 왔어 왼쪽으로 왔어 이석 켜봐 가자 가자 왔다 왔다 막는 중 이거 공 쓰기인데 포퍼싱 해줘야지 포퍼싱 힐 쓰고 있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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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캐서리 방안에 받쳤다 캐서리 방안에 받쳤다 캐서리 방안에 받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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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룹으로 꼬이게 리그룹으로 막혀 다시 다시 입구 딱 풍 돼 벤츠공이랑 망개공이랑 호주공으로 막을게요 나도 공 있어 나풀하면서 따라가자 이거지 망개야 이거지 리퍤 나왔다 리퍤 반피 오케이 왼쪽 방본다 왼쪽 방본다 왼쪽 방본다 따라갈게 따라갈게 정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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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골라온거야 야 이건 공조심 공조심 와우 나 킬 박힐 설경 땡기 정맨 호주 힐 나이스 리퍼필 리퍼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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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잡으신다 리퍼 리퍼 최대한 막아봐 최대한 막아봐 최대한 막아봐 최대한 막아봐 괜찮아 괜찮아 궁 많이 뺏고 호주 뺄게요 그러면 한번만 터치하면 돼 구구야 어차피 구구야 한번 터치 가능 터치 가능 터치 아니야 아니야 리그룹하자 리그룹하자 뭐라게 한번만 찍으면 돼 우리 한번만 찍으면 끝이니까 천천히 가자 사다리 먹을 준비할게 사다리 먹을 준비해 그냥 어 아까 알려준거 다 써먹죠 조심해 상태야 니 잡으러 간다 리퍼 리퍼 옆에 2층 간다 나 지금 2층 갈게 네 임산내 심장정 심장정 진정정 tare ee 나 참가 생겼어 atom 됐어 Уп 아나도 없어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온다 리퍼가 뭐야 우 ecos 리더집 cima 들어 가자 metres 좀던 교 거쩜 먹을게 거쩜 먹을게 먹고 있어 내가 오두게 궁극볼게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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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만 가자 저기 워밍업 아직 안 됐으니까 맞아 맞아 아직이야 아직이야 바스가 몸이 별로 안 안 많아 앞라인 녹이려고 바스 했나봐 리퍼 이 정도면 리퍼 빼야된다 다른 팀 리퍼 진짜 또라이처럼 해 여긴 좀 정상적으로 하고도 다행이야 다른 팀 리퍼 원래 원래 캐슬도 하시는구나 진짜 또라이처럼 해 무서워 그리고 내가 궁스라고 말해볼게 더 여기는 또 주광이 없어가지고 여기 왼쪽 2층 나 따라와 왼쪽으로 이리와 여기 여기 먹고 초과짓 먹기 가운데 준비할게요 우리 엄마가 교육자의 길을 걸은 길을 알겠어 메르시 나오겠다 이제 나올 수도 있어 마음에 준비하자 네 메르시 아주 아주 물을 준비 아주 아주 물을 준비 약간 옆으로 오게 나네 네 오리사 도착 흠싸만 준비할게 흠싸 어? 안왔어 얘네 여기 안온다 오히려 뭐가 오냐 우리 거점이야 어 거점 바로 여긴 돌았어요 망개호위 준비하고 가자 여기 윈스턴인가요 윈스턴 확인 윈스턴? 윈스턴으로 망서디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아 윈스턴 뛰었다 리퍼온다 리퍼온다 오케이 리퍼온다 네 나이스 방벽 부수고 방벽 부수고 어 방벽 빨리 부숴야 돼 이거 우리 거점 먹혀 거점 먹혀 거점 비벼야 돼 아 너 거점 내려갈게 아 숨이 안와 안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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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팀? 아이고 나 죽었다 아 이거 후드 살아있어 그래도 후드 살아있어 리퍼필 아 뭐야 이거 리그룹해야 돼 이거 2대3이야 2대3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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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 어디 갈건지 정리해보죠 정면 갈거야 위 2층 갈거야 2층 가자 한성 2층 변제 안하면 2층 먼저 트라이하자 2층 한번 더 해보고 안되면 2층 해보고 안되면 가자 그리고 거점 막힐 때는 그냥 거점으로 다 뛰어서 하면 좋을 듯 어 탱커가 먼저 대가리 들어갈게 탱커가 자 우리 다 왔어요 2층 먹었어 갈거야 소로판 비 윈턴 잡아야 돼요 윈턴 잡아야 돼요 윈턴 잡아야 돼요 윈턴 죽이자 윈턴 죽여봐 윈턴 죽여봐 호빵이 뭔데 그냥 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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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나가 뭔데 이즈 힐 стал 원숭이 갈아버리고 공 써 мин coisa 나 궁 써야 돼 어 나 궁 써서 막을게 아나 저기있어 나 왔어 우리 다 모였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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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오리사는 2층 간다 이거 거점 잘 보기 네 제가 이쪽 어? 젤린이 보고있네 사플 두둥이로 여기 리포털 원숭이 몰아내 일단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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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땡겨 나 궁합 볼게 넓겠어 다 넓게 석양 땡겨 벤처 이쪽으로 와봐 벤처 나와봐 그러자 캐서드 감피 방하네 방하네 다 했어 리퍼 마무리 리퍼 마무리 나이스 다리먹어 다리먹어 궁 한번 빼야될수도 있어 우리 앞 어 난 궁 없어 우리도 다 궁 없어 저기가 궁 있을거야 원숭이는 패고 본데 내가 위치 볼게 응 저기 리퍼 궁 있어요 캐슨니까 1층 오겠다 나 2층에 있어 리퍼랑 같이 올 듯? 2층에 2층에 1층에 월세 원숭이 뛰었어 원숭이 뛰었어 나이스 내려가 나이스 나이스 대장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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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개피 리퍼개피 어어 아 까피 괜찮아 우리 그럼 모여서 리그룹하자 쫙 빼 마주자 피해 복이 되는구나 리퍼 리퍼 개핀네 아 못 잡았네 오케이 리퍼 그 돈 써서 맞추면 키웠땜 그거 상차가 그래가지고 나 힐 주는 중 쩍질 넣으면 돼 아니 내 일주일에 결과물이 여기 있다니까 지금 이 화면 안에 님들아 안 신나게 생겼어? 리그룹할게요 오래 기다릴게요 마지막이에요 뒤로 한 번이거든요 잘리면 안돼요 정면으로 갔어요? 정면으로 가자 정면으로 가는데 정면으로 갈게 우리 가는 중 정면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제 패스파고 싶어요 가야돼 가야돼 여기서 도착 정면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이속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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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 무시 무시해 원숭이 무시해 원숭이 무시하고 밟을게 그냥 밟아야돼요 뺏었어 그냥 막 써야돼 응 뒤면 뒤야 리퍼 위 양각이야 이거 이거 최대한 비벼봐야 돼요 이거 최대한 누려봐 그쪽까지 부었어야 돼 빠비 마마가 왜 잡네 마마가 이건 아깝다 아 이거를 싸먹겠다 싸먹겠다 비빌 수 있나 비빌 수 있나 루슈? 아아아아아아악 빠비 빠비 그치 아 이거 사고나가지고 죽은거지 이거 사고나서 그런거라 맞아 꿈같았는데 먹고 밖으로 나가서 봤어야 됐나? 이거 아니야 이거 자리만 다시 잡으면 될 것 같아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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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헤드 형님 계세요? 헤드 형님 잠깐 해주실 수 있어요? 그 2층에서 오리서 자리 잡는 그것만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그 2층까지 먹거든 그 다음이 문제였어 그거 포인트 잡아줘 헤드 형님 계셔? 아아아아아 팀원들 쏘리 쏘리 아 자리를 잘 못 잡았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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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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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이야 오케이 처리만 내가 코딩하면 되는데 만개 코드 넘네 만개 코드 주고 이거 저기 뭐야 여기 남아있는 사람 선생님한테 이거 저 방장 잠깐 넘겨줄게요 예 마지막에 내가 사고 안나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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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를 사고나는 건 사실 아냐 마지막에 내가 자리 못 잡아서 썼어 그거야 그냥 필러들 쌈로 쪼라는데 애인 좋았던거라 뻔했어 야 우리는 뭐 어디까지 잘해지는거에요? 아 그냥 아주 뭐 좋아 좋아 자아 처음에 여기 살짝 어 아쉬웠던거 있어요 여기 여기 살짝 아쉬웠던거 있는데 화면에 없는데 화면이 안나와 아 화면을 안줬네요 예 ㅋㅋㅋㅋㅋ 아 이제 깜빡깜빡해 보낸 중 어허 자 여기 이거 우리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거 왠지 아시는 분 뭐죠? 요거 딱 굳어보세요 이거 유리할 수 밖에 우리 형이 불리하네 어 뭐야 유리할 수 밖에 없는게 상대는 일로만 오죠 응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여기 다 쓸 수 있죠 어 상대 이쪽 그냥 아예 멸시잖아 그지? 응 들어오는걸 우리는 양쪽 벽으로 각하가지고 빠라빠라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요거는 이게 이슈가 뭐냐면은 상대가 정면으로 올거라고 생각했을거야 상대한거지 응응 어 뭐 그런건 뭐 그냥 이건 아쉬운거죠 예 예 예 하면은 보면은 우리는 각을 넓게 와우 나이스 어 와우 나이스 좋아 이기는거에 좋아요 예 그 다음에 포지션인데 봐봐 지금 지금 여기서 보면은 중앙에 나올거 생각해서 메시 여기 보고있죠 여기 보고있고 젤리형 여기 보고있죠 여기 양각 잡고있죠 예 요런거 너무 좋고요 만개 그럴땐 여기 너무 멀잖아 그지 만약에 지금 정문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때 그러면은 만개는 뭐 이런데서 이렇게 보거나 뭐 이러면은 더 좋죠 각이 많으면 많아서 좋으니까 상대가 오른쪽 나오죠 응 상대가 오른쪽 올인했죠 지금 이러면은 못나와요 예 지금 딱 벽 느끼고 돌아가잖아 약간 오 여긴 일로 나가니까 이거 둥글게 쳐맞네 이러고 돌아가잖아 그죠 다시 중앙가죠 그럼 여기서가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 이렇게 우리 상대가 진영을 왔다갔다하니까 우리가 지금 진영을 일자로 바꿨어요 그죠 일자라인으로 바꿨죠 이러면 우리가 위치를 잘 못살리는거야 마시는 위치를 어 어 이러면은 마시는 위치 못살리는거고 여기서 이제 뭐 만개가 뭐 이쪽에서 각 넓게 쓰고 메띠가 여기서 쏘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각을 맛있게 써야되요 예 그래도 이겨요 왜냐 우리가 힘이 더 세 그냥 싸움을 더 잘하면 음 음 음 돌아온거 캐치했죠 네 좋아요 와앙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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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거야 이런거 이런거 얍쳐 이런거야 사이드의 지배자 아니 왜 왔어? 이러고 그냥 죽여버리잖아 이거 어 어 건방지더라고 건방지네? 괘씸하네 이 괘씸하네 맞으면 안돼 이게 어 이거야 어딜와 너무 웃겨 그쵸 그러면 이제 상대의 괘씸함을 응징하고 있으면 이렇게 전방부대는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좆될수도 있겠다 살짝 사려주고 어그로 끌면서 예 좋아요 그쵸? 지금 우리 보면 좀 각을 답답하게 쓰고 있죠 상대가 이쪽으로 약간 무효립성을 뛰어올라고 하죠 근데 무효립성을 뛰어오다가 헤드샷 맞아 죽었죠 이거 그냥 잘 쏴서 이긴거에요 체급이 좋아서 음 진판 갈까요 진판? 네 진판 가죠 네 진판 음 처음에 어떻게 졌나볼까? 내가 잘 안봐가지고 이번에 자 여기 먹었네요 어 먹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보면은 맛없다 그죠? 딱 봐도 맛없지 않아요? 위치가? 그치? 이게 그럼 궁금한게 거점 먹는걸 제가 봤거든요 그 게이지를 그래서 오더를 했어 그니까 거점 먹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더를 했는데 또 내려야돼? 그냥 거점을 다 들어와 거점을 먹힌다 그러면 거점을 먹힐 때 거점을 먹혀는 이제 브리핑 그죠? 거점 먹히니까 이렇게 하자는 콜이죠 그죠? 다음 콜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다음 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다 해도 되는데 야 이거 우리 다 내려와서 얼굴 보고 우리도 이렇게 5대5 싸우자 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위치 유리한거 먹은 김에 상대 뒷라인 잘라서 죽이고 거점 잠깐 주고 다 죽이고 먹자 도 있어요 예 음 그죠? 이게 갈렸구나 나는 걔 들어가고 적인 잡고 그죠? 이게 보면은 급하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보면은 급하게 들어가면은 이 위치에 우리 힘 싸움 이 총 싸움하는 본대가 있죠? 본대가 맛이 없어져요 보면은 지금 봐봐 어 거점 거점 먹어 거점 먹어 거점 먹어 거점 먹어 거점 먹어 거점 먹어 이러면은 뛰어내렸죠 오히려 만개 지는게 안 좋은데 뛰어내리죠 약간 지금 탱커한테 지지면서 뒷라인 다 주죠 그죠? 약간 마음이 급했어요 퍼센트 높았을때도 뭐 아 오케이 그러면은 자르고 먹어도 된다라는 걸 좀 넣어볼게요 그쵸 그쵸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요 뒤에 있는 B브랑 여기 힐러나있는 다 터뜨린 다음에 어 거점 먹어 다시 뺏을거야 이러고서 뺏거나 어 먹기 진짜 주기 싫어 비벼야돼 그럼 젤리형만 여기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딱 밟아요 이렇게 응 어 여기 보고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그냥 이렇게 둘러싸요 둘러싼 다음에 어 너희 딜량으로 이거 저거 인간젤리에 쉬프트를 씹을 수 있겠는가 오리사라는 벽을 넘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여기 얼굴 보면서 그냥 총싸움하는거야 총싸움하면 누가 유리해 지금? 네 여기에 우리 팀 딜러가 좀 더 잘 싸요 네 네 총싸움 좀 더 유리하고 분탕치는 사람도 있고 예 뭐 자 이제 졌죠 뭐 질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큰거 아니야 솔직히 한타 지는거 좋아 이 다음에 볼까요? 포지션 어떻게 먹나? 아니 근데 난 이번판 박수치면서 왔어 그냥 너무 잘해 그냥 좋아 좋아 2층 가는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후주님 어 버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후찬잘 좋아요 네 어 상대가 멀리 먹네 우리 그럼 2층 무혈입성이네 2층 먹어야겠다 좋은다리 먹어야지 갔어요 좋아요 어 메쉬 지금 좋은거 보면은 방금 얼굴을 여기 보고 있었거든요 같은팀 들어가는거 보고 움직인거야 어 이제 맞추는거야 그러니까 혼자 하는게 아니야 팀게임을 하고 있어 오오 좋아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젤리왕 배운거 우리 뒷라인 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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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바로 그냥 패버리잖아 그냥 들어오는거 너무 좋았어 좋아요 이거 아마 잡을걸죠 이거 그냥 엄청 빨리 녹았어요 그래서 잡아버리잖아 그냥 좋아 이 다음에 볼까요 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도 약간 뭔가 내준게 있죠 네 여기 벤처 볼까요 벤처 벤처 여기 수류탄 바탕 붙고 총맞아서 죽을거야 아마 아 네 그래서 벤처는 사실 이 캐서디가 하드카운트에요 이 캐릭터가 얘가 생긴거부터 개쎄 보이잖아 상체를 조심 조심해야돼요 진짜 네 어 저라면은 어 엥가라면은 초근접으로 수류탄 거리 안줄거에요 예 수류탄 빠질때까지 음 수류탄 빠지는거 들으면은 그때는 맘대로 요리해도 돼 그때는 좋아요 근데 교환이에요 잘했어요 만개틸 잘 넣고 있죠 거점 먹었죠 자자자자자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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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혜님 여기 엉덩이 보여줬어요 상대한테 그죠 음 방금 살짝 전으로 보면은 잡고 거점 먹다가 뒷케어하고 그죠 요 우리팀 힐러도 엉덩이 보여줬어 안돼 안돼 차라리 여기서 젤리님을 케어하면서 젤리 형이 여기 이제 밀어냈잖아 젤리 형을 잡아다 둬 음 인간 젤리 뭐해 거점 밟아 이렇게 잡아다 둬 젤리 밟아줘 밟아줘 어 이런게 이제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에요 리스크 아 굿넷 네 망개 잘 하고 있죠 여기 네 좋아 이런거 끝까지 안 내려가는거 좋아 끝까지 안 내려가는거 칭찬해 오케이 응 어 지금 너무 잘 싸우고 있어 너무 잘 싸우고 있 18 2층 확인했지 밀어냈지 만개의 궁예기가 좀 아끼네 이ptic 아 좋아 오 잘 잡았다 이제 보혜가 말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자 보면은 우리를 엄청 넓게 보고 있죠 그죠 자 ac 정면에 오는 거 확인했어 콜이 더 뭐해 너무 늦어 나 말 듣고 바로 간 건데? 콜 듣고 나 바로 뛰었어 콜이 늦었나 보다 나 콜 듣고 바로 갔어 가운데라고 그게 있어 우리 2층을 잘 먹었는데 내가 해줄게 두 개만 하면 돼 젤리 형님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진짜 잘했거든 자리 두 번만 바꾸면 돼 어 가오나씨 또 왔어? 회원님 또 자요? 화면 화면 또 역체감 개우지겠네 미안합니다 4시간 지나가지고 니트로 결제 좀 해주세요 이거 보여주고 바로 할게요 바로 결제할게요 여기 우리 첫 번째 전략 2층 먹기 예 네 2층 먹고 성태형 어그로 끌기 좋은 승부 어쩔 수 없는 거고 하고 수루탄 맨 처음부터 봐야 돼 맨 처음을 봐야 된다 왔어 상대가 안 보여 2층 일단 먹어 그 다음부터 어 상대 넘어갔네? 이때부터 여기 갈 필요없음 이쪽 넘어가지마 여기는 힐러나 딜러만 가고 탱커는 여기와 내가 아까 알려준다리 상대 진영 여기니까 이쪽에 정면을 보거나 꼬리를 물거나 팀이나 선택하세요 네 대신 우리 팀이 생각을 해줘야 돼 탱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어? 망개들 위에서 각 안 보이잖아 그렇지? 좀 치다가 여기 애들 빠지면 안 보이잖아 어 그러면 이쪽으로 자리 벌려줘 이쪽 이쪽 음 그래서 이렇게 때려줘 그리고 힐러들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어주고 여기에 루시우 위치는 대충 이쪽 아니면은 여기 캐서디랑 같이 모이라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고 그 압처는 여기 위에서 대고 분타 한번 치고 음 그리고 저기 뭐야 젤리 형님은 이렇게 어그로 끌다가 어? 거점 봤네 2로 한번 밟았다가 다시 이제 시프트루 빠지다 투두두두 치다 피 없네 쭉 빠져서 어? 거점 또 이제 밟아야 돼 압처 한번 어그로 끌겠지 스킬 2로 돌았어요 이제 오리사 또 따다다다다 하고 잠깐 빠지고 이렇게 이러다 보면 킬이 나요 저희가 음 오케이 그냥 이거랑 우리가 진영이 2층이 좋으면은 그냥 거점만 이쪽에서 이 중앙에서 우리가 2층을 먹었을 때 어? 오케이 2층을 먹었을 때는 이쪽에서 깔짝여도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이거랑요 하나만 더 응 먹고 나서 먹고 나서 여기서 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있다가 어 성태형이 정면쪽 봐주고 사운드 여기서 좀 들어주고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젤리 형님도 여기까지 가도 돼 아 저 근데 반대가 좋다 생각합니다 내가 절로 가고 약처 벤처가 정클레 같은 지역장약 딜러라서 저 2층을 벽 튕겨서 쏘라고 어 2층을 요기 요 아래서 히켓 근처에서 보는게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리를 바꾸지 않는데 가운데 내가 벤처 리스펫 그러면 어 2층 가라고 하는 이유가 얘는 날라서 오거든? 얘는 뚜벅이야 그래서 그랬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헤드 형님 아 그 아예 내려가지 말고 저 종 있지 중앙종 이 근처에 오리사가 있습니다 오리사는 어디로 오든 어차피 뛰어가서 이제 아이컨택 하는 애잖아 오케이 맞지? 저 오른쪽은 아마 만개가 보고 있어 지금도 만개가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보고 있고 아 그러면은 오케이 성태형 여기 있다가 사운드 들어주고 젤리 형님은 여기 계시다가 왼쪽 오른쪽 오는 거 오른쪽은 대놓고 보일 거고 왼쪽은 이제 저기서 호들갑 뜰 거예요 여기서 응 그러면 이제 여기 왼쪽으로 왔어 계속 개빨리 뛰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뛰다가 얼굴 여기까지 드림이네? 이 박아 이 박아서 너네 들어가 들어가서 여기까지 여기 딱 선 여기서 딱 선 이 딱 밀어놓고 다시 시프트에서 ADAD 많으면은 빠지고 적으면은 ADAD 하면서 깔짝깔짝하면 상대가 또 정면을 가려고 할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면은 어 그리고 오리사도 살짝 왼쪽에 치우쳐져 돼 있는 게 응 오른쪽 정면은 쟤네들이 무혈 입성하잖아 정면으로 어 그래도 쟤네들이 자리가 분리해 이미 어 2층이 더 중요하긴 해요 어 그치 여기 여기는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위치 보세요 우린 이렇게 때리면 돼 한 점 한 점만 때리면 돼 근데 여기는 나갈 때 다 봐야 돼 어허 맞아 여기 시점 봐봐 여긴 다 봐야 돼 정면에서 오리사 때리고 막 옆에서 툭툭 치우고 있는데 우린 나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그치 그치 2층만 사면서 나와야 돼 그치 그쪽 그러다 정면에 와 이쪽이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어 그러다 정면 온대 정면 온대 정면 온대 아까 첫 번째 알려준 거 그치 그거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얘네들 정면 싸움 이렇게 걸든가 이렇게 걸면 우리가 유리해요 무조건 응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근데 보통은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응 여기로 들어가면 또 아까처럼 하면 돼 여기 와가지고 응 1 받으면서 깔짝깔짝 깔짝깔짝 어쩔 거임 깔짝깔짝 이러고 이제 궁 찼어 그럼 선행돌들이 얘기할 거야 궁 누구 써 하면서 궁 궁 두 명 쓰라고 할 거야 나 궁 있어 다들 얘기해 주시고 궁 쓸게 하면은 궁 박아가냐 시원하게 응 박아왕 딱 이거면 돼 여러분들 저희 여기 다 했음 일단 2층을 못 튀어나온 시점에서 무조건 우리가 유리한 자리에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랑 그리고 여기 막아야 되는 거 응 못 나오게 한 번 막았다 턴을 한 번 써줘야 돼요 그니까 응 그쵸 그리고 이제 화물 여기 한 번 이렇게 비벼주고 딱 요거만 하면은 됐습니다 둘 두 개 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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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하면 저희는 네팔 완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팔 완이요 초대 점유 아 왜 우린가? 우리가 옳으나? 우리가 네팔 골랐어요 저 초대 점유 아 우리가 네팔 골랐어요 웃지 마라 피부 내 메르시를 보여줘라 응 메르시를 모이라 상대를 안 해봐가지고 빨리 해보고 싶어 빨리 해보고 싶어 근데 여기 거기야 그 점점전인해서 일부러 십삼 하려고 저거 한 거 같은데 나도 나도 초대 점 아 망개 아니 진짜 빨리 해보고 싶어 그 방장 주세요 쓸 거 같아 망개 왜 안 보여주지? 초청이 명당 당황이 나 나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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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메르시 형님의 방장이라 넘겨 아 드릴게요 누구 누구 드림댐 저어주세요 탑에 도둑 님 방장 위 2 2 어 저기도 피비하고 있구나 OK 아 아 네 진짜 쪽 쪽 빨아 먹으면 개 맛있을 거 같은데 네 맞돌이 내가 맨날 조금 다른데 힐 주느라 못 죽인거잖아요 음 눈이 근데 지금처럼 하면서 체어를 좀 더 봐주는 식으로 하면 하고 케어 좀 더 보고 아 그리고 저기 뭐야 쪽쪽쪽 하고 싶으면 일단 이 던져놓고 쪽쪽쪽 알았어 OK 난 이번판 젤리형이 너무 맛있었어 힐 힐 힐 힐 힐 힐 힐 랐어 띠는 본인을 판단하에 던지시고 디도는 윈스턴 무는 판단? 그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다른 판도? 선혜 누나는 두 개만 만들고 탱커 보내놓고 쪽쪽 빨기랑 응 그리고 팀원 더 케어해주기 알았어 요거 두 개 좀 더 집중 요거 좀 더 집중하면은 내가 볼 땐 건드릴 거 없어 선혜 누나는 알았어 어 하던대로 하면서 콜만 건드리면 콜만 저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돼서 이 맵에서 메르시 안 하겠지? 어? 다음 맵 봐야 될 듯? 여기선 안 할 듯? 메르시 여기서도 메르시 꺼내 되는 게 우리 이제 많이 올라와 가지고 체급이 정면 승부를 무조건 이길걸? 음 아까 남봉 오리사 맞다가 지금 룩삼 맞으니까 어때 편안하쩌 님들 응 그렇지 맞아봐야 물렁해 물렁해 그러니까 저거야 오리사가 오리사가 더 안 들어와요 남봉처럼 안 들어와요 아 남봉은 그냥 들이박아 그 군대가 와 어 오리사가 온다기 보다 힐 두 마리랑 리퍼랑 해서 네 마리 네 마리 온다 데려와 저기는 그냥 다른 가먹기용으로 쓰는 거야 어 어 저기서 두 명 와요 어 그래서 우리가 갉아먹기에서 유리해요 이 집에서 독약을 한번 풀까요 아니 뭐 뭐 못하는 매 으 깨아 여기 한번 해보고 여기 한번 해보고 여기가 고르는 거 아냐 확대야 모르긴 이거 보여주고 있으면 꼭 할걸 확인해야 되긴 해 저기도 안에서 저기도 안해서 지금 그래 확인해야 돼 여기 한번 해보자 그냥 아니면은 내 팀 감독끼리 연락해서 맵 한개씩 줄여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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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 구름 대전의 문을 오늘 만들기네 여기 연습한 기분을 인강도 하고은 선에 하고 다음에 다음에 또 수정 함 되지 우리 그래도 연습 좀 해가지고 아 나 여긴 안 했지만 어 인자가 할 수 있어 밀기 에 뭐 안 했지만 다음에 또 화면은 그때 또 전국이 보죠 맞지 맞지 근데 다 비슷하게 내 어 근데 결국에는 저도 이 쫄동컵 해보니까 음 4 이런거는 아깐 뭐 아까 뭐가 받아 가지고 아 다음에 좀 줄이면 되요 우리 문자 발전한 게 눈물이 난다 우리 첫날 12원 팽이란 5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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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눈물 낭비 또 했었다 람 들 으 으 왕위를 다 빈 뭐하지 탱커 우리 사 어 어 여긴 윙аюidade 될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니까 첫 번째 거점 남은 첫 번째 거점 윈 쓴 두 번째 세 번째 오 리사 음 근데 이제 첫 거점 밀고 계속 신어 지 이거 점까지 잘 밀 수 있으면 은 계속 궁 다 쓰면서 해보세요 그리고 아 아면은 궁 수군하면 아 하면은 이제 오 리사 네 인스턴 하다가 힘들면 오리 사의 1윈 2 2 2 3 5 13 오케이 오케이 벤처도 하다가 힘들면 겐지? 벤처 맛있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얌얌님 말하실까요? 차라리 얌얌평 토르비온 바스티온 할 줄 알는데 겐지 할 바엔 그거라고 아니 얌얌님 벤처 진짜 기다려야 돼 진지하게 바스티온은 좋아 보이는데 안 돼 안 돼 몸뚱이 너무 약해 탱커 감수성 올라오는 거 봐 탱커는 뒤에 바스티온 있으면 든든하거든 벤처 얼굴 보잖아 얌얌님 거 뭐야 그거 아싸 분탕 열심히 칠게 오케이 토르 킬게 이제 대회 끝나면 이름 바꿔줘야 돼 벤처 말고 얍처로 아싸 개사기긴 한데 왕의길 왕의길 바스가 탱 잘 녹이긴 해 앞라인 녹이면 찌다 녹지 많아서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왕의길 공이면 게임 좀 쉬울 듯 수비구나 윈 수비였고요 수비 2층 벗기 2층 벗기 2층 벗기 만약에 뭐 근퍼 근퍼 나오면 리퍼 알람 올리고 똥보라 나오면은 다시 또 서로 필드필하고 가겠습니다 예 레디 할게요 레디 레디 네 오 굿 여기 메르시 나올 수도 있겠다 넓어가지고 이거 쫓아오면 어 여긴 메르시 할만한 거 같아요 어 메르시 하겠다 이거 메르시 쪼록쪼록 쪼록쪼록 탱크라고 빨아야겠는데 탱커 오면은 그냥 바닥에 떨어지고 저 마이크 안 켜요 화이팅 네네 네 3 2 1 공격이 시작됩니다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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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워볼게 네 비워보세요 우리 마지막이라서 비비긴 해야네 그냥 죽었어 죽었어 그러면은 주고 위그로 위그로 리퍼 뒤돌아가 못 갔다 응 이거 리퍼랑 같이 와가지고 리퍼랑 같이 와가지고 리퍼랑 같이 와가지고 내가 킬 딸 육신 내다가 게임 말 안 먹을게 리퍼도 와요 리퍼랑 같이 킬 와요 리퍼랑 같이 킬 와요 여기 리퍼랑 같이 와가지고 이거 리퍼 위치 확인할게요 저희 계속 저기 리퍼랑 리퍼 자료 먹었어요 여기 같이 와가지고 저희 리그룹 해야돼요 리그룹 벗기는 부분에서 한번 리그룹 해야되는데 약차 앞에 있어 안돼요 나중에는 꼭 확인하기 자 저희 리퍼 위치 서류래 리퍼 왼쪽 용 없어서 여기서 리퍼를 가야돼요 리퍼 1층에 우리 2층은 도와줘 우리 약차 앞에 했지 리퍼 내려갔어 어 난 2층 갈게 어 2층 여기 갈게 리퍼 여기 했다 리퍼 리퍼 여기 있으면 안전해 거기서 쏴 그냥 리퍼 때문에 나보다 리퍼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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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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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에 안에 다있어 이 만에 안에 다 있어어 위치에 원숭이 원숭이 지번이 들어와 웅지 말고 그래 아나군도 날렸어 아나군도 날렸어 어쩔어요 원숭이 웅지나 궁극만 하어요 웅지나 궁극만 하죠 웅지나 궁극에 이거 이제 저희 모이라궁이랑 궁극 2개 나오거든요 네 궁 저도 다 쓰면은 못 막으니까 일단은 잘 적당히 써보세요. 전 쓸거임 융하 나도 궁 쓸거임 다리 잡아 나 여기서 막을게 그럼 리퍼 궁 있을거에요 넵 리퍼 궁 맞춰서 써볼게요 그럼 저는 리퍼 여깄다 여승이 어디서 뛰었어 어디서 뛰었어 아니다 나 2층 먹어야겠다 이거 딜러랑 힐러만 궁 쓸게요 나 2층 먹으러 가시죠 펭 아끼게 그러면 네 펭 아끼세요 나 궁각 볼게요 들어가주세요 나 혼자야 나 혼자야 아 이거 뒤에 리퍼 도는 소리 나는데 도피기 레나? 리퍼 2층 뺏어줘서 리퍼 2층 뺏어줘서 띠어쿠 빼야돼 띠어쿠 빼야돼 띠어쿠 빼야돼 끝 힐고 띠어쿠공 빼야 리퍼 없을거야! 와우 제주형 배영복 바로하네 리퍼 없고 할만해 리퍼 떨어져요 리퍼 떨어져요 리퍼 얘 진짜다 총 안 막기 시작하면 한 번 쉬어가지고 감도 조정하는거 봐 리그룹 저 데리고 가요 아니야 자리 먹을 수 있어 이제 이제 자리 잡아 2층 가는 중? 응 2층 왔어? 비포가 도는지 볼게요 저희 그럼 만개공 찰 거거든요 만개공으로 비벼야 돼요 형들도 오리사야 이제 비포 뒤돌다 여기 있었어요 알았다 알았다 왜 이렇게 저기 오리사 나와서 2층으로 왜 메르시 안 하지? 메르시가 여기 장자로 온 거 같은데 오케이 리퍼 경련? 나 터비에서 돌았어 2층이 못 타는 건 아닌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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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리퍼 탔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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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에 있어 리퍼 네에에 방 안에 상관없이 안 상관없이 상관없이 안 상관없이 네 저희 만개공 찰 될 거 같은데 이거 킬 킬 킬 다 뭐 하는 거니? 오리사밖에 없어 오리사밖에 없어 오리사밖에 없어 오리사밖에 없어 이번에는 내 궁으로 막을게 오리사 궁으로 막을게요 내가 궁 쓰면 성태가 궁 쓸래? 나도 궁 있어 나도 궁 있어 같이 연계하자 그러면 내가 그래프 궁이니까 모아지면서 그러면 이거 루시오 좀 아껴보셈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1분 3초라서 근데 리퍼랑 원숭이 같이 올라오면 쓸 거예요 저 여기 아 그러면 써야지 그치 그치 성태는 내가 궁 쓰면 궁 쓴다 생각해 우리팀이 더 많으면 룰뇨까지는 안 써도 돼 망.. 오케이 리퍴 스턴 스턴! 리퍴 턴! 리퍴 스턴! 리퍴 턴 잡아 리퍴! 어 나 수면해 나 수면해 다시 싸웠어 수면이래 제일러드 핏? 제일러드 필드! 공사수야 그냥 갑자 난 아낄게 내 풍호 내 풍호는 아낄게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잘 잡아 루시오랑 오리사공으로 막으면 끝나요 게임 50초 남았거든요 올라가 오리사공 있고 빛이 있고 어 리퍼 왼쪽으로 온다 리퍼 리퍼 나 뒤에서 리퍼 리퍼2층 왼쪽에서 돌아서 와요 왼쪽에서 돌아서 와요 리퍼 공 쓸거야 올라왔다 리퍼 건방온다 리퍼 포커싱 리퍼 포커싱 다 호응해줘 궁주고 싶어 오케이 나 궁받고 올게 준비해 하나 둘 왜 밀었어 왜 밀었어 리퍼 리퍼 뒤에 리퍼 개피 실패 당했다 후참못 후참못 저기 아사 궁이랑 리퍼 궁이랑 다셨어요 한번 비비만 해요 이거 비비자 비빌 수 있어요 피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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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폰 보이면 되겠다 리스폰 보이게 하자 리스폰 보이게 하자 아 뭐야 피관리해 다들 피관리해 이제 루슈 차요 루슈 차는 그냥 이팍 올라간대 이팍 올라가 여긴 여기 뒤에 리퍼 리퍼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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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갈게 가다가 가따 나 죽었다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개프로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리퍼 삶 아이고 쓰지마 쓰지마 이거 우리 급한거 아니였어요? 괜찮아요? 어 우리 아무것도 받고 있어여? 와 아까비 내 시간 젤리공으로 3주 밖에 안 남아서 설 보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급할거 없어요 오케이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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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같이 가요 우리 그 뭐야 하나 들었으면 그냥 한 쭉 빼기 어 나쁜 일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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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공수해 아 갈 뻔데 안오블라치고 군박 봅니다 리퍼 리퍼 공산다 아 난 죽었다 괜찮아 힐고 살아있어 죽어 거의 힐러 없어요 힐 힐 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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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수 있나? 죽을 수 있나? 아니 이거 저희 앞에서 나가서 진드 앞에서 나가서 아 이거 저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왼쪽으로 나가세요 님들아 왜 벽을 안 껴? 이 바보들아 우리 왼쪽으로 나가서 그래 오른쪽으로 갔으면 됐어 마지막에 나머지는 다 잘했어 다 잘했어 오른쪽으로만 나갔으면 됐어 우리 좋았음 까비 우리 빨리 보자 내가 리퍼를 못 봤어 소리소리 리퍼 내가 창 찍었으면 마지막에 그걸 너무 싫어 아니 우리 그거가 수막을 불렀어 마지막에 저거 못 막은거 아니야 2층에서 리퍼 3명 아 나 그거 리퍼도 제가 봤거든요 우리 할거 다 하긴 했어 서로 근데 저기 밀리다가 안 밀린 것도 있고 중간에 뽕 봤더니 갑자기 뒤지고 확 쎄졌음 그래서 갈린거야 뽕 뽕 받아가지고 리퍼가 어 저희 지금 다 잘했어 다 잘했어 그대로만 하세요 고칠거 없어 나가는 위치관 바꾸면 돼 우리 또 오른쪽으로 갈거지 네 그럼 호텔 건물 안으로 가서 건물 안의 2층으로 가서 떨어질거죠 으흠 오케이 2층 클 싹 아까 깔끔하게 하고 갑시다 네 오케이 문 열어 문 열어 근데 아빠 리퍼 공 다 쓰려고 루시오 그거까지 쓰더만 리퍼 들어가게 해주려고 나도 보고싶다 내가 뒤를 못 봤어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상당히 너무 안나와서 저쪽이 그래서 억지로 쓴거 뭐 이런 아쉽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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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호즈 내가 오리사 궁 모으고 때리는 거거든 넉백 안 해도 돼 어 너 넉백이라도 돼 1층으로 2층 어 뭐야 거점이 없는데 거점 뛸까 거점 없는데 거점 뛰자 거점 뛰자 거점 뛰자 안 망개 시켜야 돼 오케이 오케이 망개 지금 망개 지금 망개 없어 2층 뺏겼다 내려올게 망개 데리러가자 리그루 빼 망개 오면 가자 망개 오면 가자 망개 오면 가자 망개 오면 가자 방에 있잖아 방에서만 있었어 이거 방에서만 있었어 애들 다 2층 먹는게 맞아 내가 2층 가자 2층 가자 아직 안 왔어 망개 왔어 나 따라와 윈스터 무시해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아직 아직 루시오 가는 중 기다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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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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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울게 어 리그룹 하자 빨리 올게 어 여기서 그냥 대치만 해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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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폰도 올 수 있지? 어 나 그냥 왼쪽으로 갈게 왼쪽으로 갈게 다 같이 가 거기 어 이거 약차 나왔어 야 왔어 갓대 에이 리포라서 조금 더 있어 이거 야 갈 수 있어 가야돼 약초 말해줘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뒤에 원숭이 약초 오면 말해줘 야 왔어 야 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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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밀어 2층 밀어 2층 밀어 2층 밀어 우리 다일밴이야 다일밴이야 와 힐 밴 나쁜데? 아 이거 못 가 못 가 저 자리로 못 가 못 가? 이거 2층 못 가 이거 분창 쳐서 밀어내는거 아니면 못 가 응 아 나 내 마이크 안 들여줘 미안 미안 내가 말을 못 했다 내가 아니 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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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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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힐 밴이 빡센 나 힐 밴이라가지고 나 힐 밴이라가지고 아 나이 약해 2층 가자 나 따라와 나 따라와 나 따라와 2층 2층으로 갈거야 나 우리 이거 모이라고 생각해 모이라고 하면 밀어낼게 약초 오면 말해줘 밀어내 약초 오면 말해줘 약초 오면 말해줘 근데 이거 스킬 진짜 조심해야지 얘 다 왼쪽에 있어 약초 준비되면 말해줘 대기하고 있을게 아 나 준비 됐어 아 나 준비 됐어 나 따라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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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수께 가자 그냥 공수께 가자 앞으로 뛰어봐 1층 먹어봐 나 2층 먹으러 갈게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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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원성이 원성이 때려 때려 원성이 원성이 나이스 나이스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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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도 올라와요 왔어 왔어 어디왔어 나도 왔어 밀어내 2층 가자 2층 가자 아우 리퍼 여기 안에 리퍼 있어요 망태지 뒤에 와 밀긴 했는데 우리에 빙 있거든 윙상 본인이랑 윙상 본인이랑 윙상 아 2층에 합쳐 응 갈게 갈게 리그룹 리그룹 모이면 말해줘 리그룹 이번엔 직진으로 갈거야 직진으로 갈거야 직진으로 갈거야 내 쪽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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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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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비가 하네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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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기 10초 남았어 어머 익명 그치 안 돼 저거 기다려봐 여기 시간 없으니까 1개 시간 없으니까 리듬 안 된다 비벼한테 비벼 다 있어 비벼 비벼 지금 비벼고 있어?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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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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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 비벼 비벼야 돼 비벼으로 비벼 크 nep 하지만 그 2층을 다 나도 같이 갔어야 된 아 이거 이거 준비 된 때 같이 가야지 주기 대응을 내가 중간에 말해봐 말해봐 그 뭐야 양양 뭐 오면은 말하라고 젤리가 계속 한 5번 있었는데 얘기 없길래 나 준비 안 될 줄 알았다 감동적인 거 방금 봤음 뭐야 얌얌 평 짧게 차징해서 나와서 킬 캐치 했어 이거 많이 들었다 진짜 많이 들었다 그 저는 이번 판 오리사로 중간에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세요 보영님 제가 지금 보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봅시다 아 진짜 오리사 해야 되나? 아니 이게 리퍼 상대할 때는 윈스턴이 힘들어요 사실 내가 리퍼랑 뽀뽀 해서 진 거 같아 뽀뽀 안 했으면 이겼는데 리퍼 나오면 오리사 보장 뽀뽀 이슈도 있는데 그거는 근데 자가 피드백 돼가지고 내가 피했으면 윈스턴은 카운터가 없대 내가 피했으면 할만했는데 못 피했어 응 그리고 또 뽀뽀 뽀뽀는 처음 밖에 없고요 뽀뽀 하신 거는 그 다음부터 얍초가 힘을 못 썼거든 내가 성태형 화면을 잘 못 봤어 성태형 어땠어? 아니 나도 같이 2층을 갔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치 왜냐면 계속 가다가 죽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하려다가 이게 성태형이 이게 맷별로 좀 좀 어려워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형은 어쨌든 처음에 다 같이 우리가 싸우자 할 거 아니면 살짝 잠입이 역할이야 그러니까 땅 따먹기 형이 결국에는 억으로 오잖아 킬 내달라고 안 하잖아 우리 땅 따먹고 아니면 쭉 빠져야 되거든 근데 형이 좀 시도해보고 아니면 다른 데로 갔어야 됐어 그게 너무 오래 걸렸어 그리고 본대에서도 우리 팀 서로 대답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뭐 우리 대치 길어질 때 있잖아요 그 뭐 리그룹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다가 아까 그 선혜분이 계단에서 대기하는 게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다시 올라간 거 좋았고요 이거 내가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지금처럼 너무 못 들으면 그냥 중간에 오리사로 바꾸는 걸 빨리 해보자 그럼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리퍼도 힘든데? 솔직히 그냥 오리사만 이길 것 같거든 근데 오리사 바꿔서죠 어렵게 가지 말자 그러면 쉽게 가죠 오리사 바꿔서 가죠 오케오케 그럼 또 맵 우리가 바꿀게요 저희가 이번에는 바꿀게 제가 탱밖에 없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이번에 미드타운 한번 가볼까? 미드타운? 어 미드타운다 방자이구나 미드타운 거쳐먹고 밀기 고 미드타운 거쳐먹고 밀기 미드타운 윈스턴이 무상성인 게 아니라 상대 메르시 나오면 아 메르시 나오면 윈스턴 그 리포 피하면 상성 없잖아 저기 아나랑 리퍼를 같이 쓰면 윈스턴이 살 수가 없어요 아나랑 리퍼랑 같이 쓰면 어 리퍼 오리사 나오면 내가 오리사로 바꾸라 리퍼 오리사 수빈 여기서 망보다 뺄게 오케이 3 2 1 공격에 실시간 버턴 두칸 줘도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숙소 윈스턴 리퍼 2층으로 와? 몰라요 어 1층 1층 1층이자 1층이자 리퍼 다 아래쪽에 있다 2층에 바로 소리 조심 방 안에 누가 있나보다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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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돌거야 얘네 저쪽이 저쪽이 저 핑크 잘 보셈 리퍼만 왼쪽이야 다리 아래에서 리퍼 자 자리 잘 닫자 들어왔어 들어왔어 봤자 못 들어오게 할게 리퍼 왼쪽에 쏜다 리퍼 리퍼 아 존나 아깝네 리퍼 개피 고망갔어 나 오피 괜찮아 힐 반응해 힐 쫙 빼기하는데 좀 힘든 누군 싸우자 2강까지 괜찮으니까 상태올 때가 좀 힐 밴 힐 밴 수목 야 아래가 아래 이거 리퍼 지금 3대5야 리퍼 왼피 우리 지금 티코 놓고 밟아야 되겠네 이거 어쩔 수 있나 사람이 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사본에서 맞죠 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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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가 사고 나서 occurred 뭔가 이제 bots 비 successful 치 슬 makers reptile ese 스포츠를 머물리 이렇게 反lauf Predator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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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도 깨져 우리 사이 휠은 그래도 많이 악화되지 않고 리스폰이 빨라서 이거 2층만.. 괜찮아 Euane 리스폰이 빨라 어 그 월에 2층이 잡을게요 다시 2층은 올라간다 2층 4만 궁 있어 이번에 아, 우리나 5개 다 있어요. 여기 오면 굶을 거야 뒤에 오면 떨어지면서 우리가 굶을 거야, 여기서 잘 생각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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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떨어지면서.. 나 굶을 거야, 굶을 거야. 아 굶을 거야, 굶을 거야, 굶을 거야. 뒤에 2표와, 2표와! 2표에 미칸 뒤에! 2표에 네 여기 손놀은 나. 우리 미칸 다운. 이 quando 우리 미칸 다운. 2층에 캐서디랑 둘 다 있어요! 내려와 내려와. 쨍! 내려와야 돼 괜찮아? 해소디 다음 핀 아이쿠에서 또 흔들리지 않았어 괜찮아 괜찮아 길을 열어가 여기 여기 내 말에 좀 더 집중해져 호스 이게 길어도 2층 먹을 준비하자 아이 2층 넣어야 돼 이거 나 화물 홀딩하고 있을게 난 아 나는 홀딩이야 2층 2층 할게 비퍼덕 때리를 무인ionarочки 얘네 들어가 황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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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荩 Virtual 이거 어차피utz 리그룹 미그룹 아나 누르지 말고 리그룹 리그룹 잘하네 리그룹 아나 노공인데? 이거 이제 만개공 생겨요? 리퍼 텔 탔 저기 샀다 아나 노공인 노공 리퍼 텔 탔어요? 아마 공 있을거에요 아까 나노공 쓰려고 했는데 안한거 같아서 메익 처리 잡았어 나 여기서 막을거야 핑 찍은 데서 막을거야 리퍼 위치만 타야지 리퍼 반대쪽으로 텔 탔다 방해 소리 들려요 분명한 소리 2층에 2층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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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못쓰겠는데? 리퍼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젤리 피존중 못들어가겠네 이거 그러면 이제 만개공 차고 오리사몽 있거든요 막아보세요 그리고 후주공을 일단 아껴보세요 나 여기 걷어내줄래 핑 보이지? 맥크리 걷어내야 돼 이거 엘베에 많이 쏟으면 올라갈걸? 2층에 먹을까? 리핀치 보이지? 리핀치 보이지? 리퍼 2층만 알려줘 리퍼 소리 들린다 리퍼 2층 궁극본다 나 2층 갈게요 아나도 2층 올라간다 상대 아나도 2층이요 얼굴 갈게요 문 열어 뒤에 리퍼 리퍼 컷 리퍼 컷 리퍼 컷 리퍼 컷 리퍼 컷 뭔가 저러네 리퍼 컷 리퍼 컷 리퍼 컷 리퀼을 왜 치는 걸까? 캐슨 위로 아나 쨋어? 아 아나는 죽었 쨋어? 쨋어? 응 2층이야 생각해 올라갔어 오른쪽으로 올라간다 나 길을 못 찾았어 여기 이거 올라가면 엘리베이터야 나 여기서 낄거야 생일치봐 나 여기서 끼고 살거야 우리 한 명 잡혔어 나 없어 오케이 최대한 벗기고 포필 안 왔다 안 왔다 나이스 나이스 맥크리 잡았어 나도 죽었다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또 있다 또 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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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우 잡을게 이거 여기 잡아야 된다 못 잡나 봐야돼 리퍼 리퍼 도망간다 리퍼 리퍼 잡았어 잡았어 이거 이제 망개공이랑 내공 벤처공 채워서 막아야 돼 아 나 궁 있어 이거 위험하면 왼쪽으로 떨어지자 옆에 이쪽으로? 여기로 우리 베이스 쪽으로 오른쪽으로 또 던다 오른쪽으로 또 던다 내핑 쪽에 있다 내핑 쪽에 자 좋은 자리에서 싸워봐 좋은 자리에서 리퍼 여기 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리퍼 위치 리퍼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리퍼 위치 잡으러 갔네 왼쪽 반다니네 자금반에 들어오고 있어 나 힐 되나? 나 힐 거리 돼 나 힐 거리 돼 힐 거리 돼 리퍼 오른쪽 리퍼 오른쪽 아프면 뭐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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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이거 거기서 잘해 쏴 루시오 소리 들리는데 루시오 개피 맞긴 했다 그 나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게 루시오 궁 쓰지 말라 죽어도 돼 왜냐면 어차피 화물 그 여기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가까우니까 리스폰이 후주 궁 아끼라는게 좀 중요해서 아니 이게 이게 끄고 나서 왔자 싶었어 본인이 죽어도 어차피 화물 안 밀리니까 우리가 인원이 많아져 4명의 저기는 1명이고 그래서 괜찮괜찮 알려줌 더 지금 그 자리 사수가 잘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뭔데? 상대방이 자리야 안써요 그거 기억해요 상대방 자리야 쓰면은 리퍼 그런식으로 쉽게 밀려나지 않을거야 아 주방 자리야 하면 너무 방심하지 말란거지 주방 자리야 보면 근데 너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레디한다잉 이거 이거 한 번에 쭉 들어갈거야? 아니면은 왼쪽으로 돌아가보세요 왼쪽 1층으로 아까 상대방들이 했던거 따라해보자 왼쪽으로 그거 따라할거야? 응? 들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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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쭉 크게 도는거 똑같이 가죠 이 층자리를 안 가봐서 은행이나 털러다닐 때가 좋았는데 말이야 뭘 한 번 가보죠 아 보니까 주방 2개 투자할 때도 있어 그러면 몸 저 자리 못 찍히긴 해 내가 확실하게 죽어도 되는건 죽어도 된다고 말해줌 가자 2층 포킹 조심 나 안오네 여기 간보다가 털러주면서 왼쪽 확 갈거야 올라갔다 왼쪽 가자 왼쪽 가자 왼쪽 가자 나이스 왔어요? 똑같이 똑같이 넓게 자리 잡아 올라가자 어 쪽쪽 올라가 뭔가 도넛이 있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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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왔어 아 2개 넓게 어 도시리 방역 때문에 우리 두 번째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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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어 힐 파시 한 번 가보자 여러분들 이 맵은 방금 했던 행동하고 농성 하다가 킬 탯진 않은 그때 이런 숙발로 밀면 그럼 방금 보았어요 저희 벗이 먹은거에요 한 칸 이 이칸 광역 빠지 리퍼랑 무조건 보면은 이길 수 리퍼 저거 빠지면 힘 못 어차피 젤이 안누금 그러면 오 저 죽이 됐어? 에엥 또같이 한번 해보자 소리 들린다 오 오 리퍼 리퍼 주위 수 있니 주위 수 있어 위에 뒤에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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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거점으로 가 속상도 거점이에요 생각해 맥크리 저기요 저기요 위에서 죽이자 요하로 막을게 요하 뒤에 프리 흐렀다 저기 요하 썼어 얘 리퍼있어요 얘 얘 얘 얘 아 탔다 원숭이 죽여야되다 저 못 죽이는 거 아 아 왜 나 무궁이 있긴 하거든 나 무궁이 있긴 하거든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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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공방할 준비할게 여기다 넣었어 너 깨끗어 나이스 나이스 무겁다 뒤에 뒤에 리퍼도 왔다 어차피 리스도 빨라 우리가 어 밀자 밀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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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니까 젤리 절대 안 녹아서 무조건 리퍼 리퍼 우선으로 때릴게요 그냥 저희 저번에 자리아 우아한 거 마냥 어 리퍼 우선 때려 네 이거 여기까지 밀고 2층 갈거에요 여기 흰단포도까지 밀고 2층 밀어내고 하물이여 성태 여기 들어가서 다 몰래 한번 여기 있나 여기 핑 찍는데 보이지 2층 가야되는데 2층 가야되는데 2층 가야되는데 어 거기 리퍼 있나 봐서 리퍼 개피 리퍼 에피로 빠졌어 리퍼 에피로 빠졌어 2층 갈게 못 가 못 가 못 가 리퍼 크락 하데오야 아나토 컷 4개피 피해 도와줘 1,2,1 루슈 혼자 나왔어 화물 밀면 더 넣어내자 컷 화물 밀게요 화물 붙어 화물 붙어 화물 붙어 원숭이 버리고 그 힐러들 밑에 밀어봐 음영하는 발소리 들리거든요 제가 체크할게 어 자리위에 있어요 자리위에 맥클이 여기 호팡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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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명아 빠졌다 나 힐 좀 다 먹었다 어 보인다 아 놀랍다 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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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었어 혁양 밀었어 나이스 얘네 안하고 빠졌어 힐지기 힐지기 오케 그럼 저희 궁 3개인데 궁 3개로 묻혀서 미그룹에서 갔자 미그룹이요 우리 차 궁 써서 아 호빵 네 그.. 할만해 할만해 이건 나 공인중이에요 오케이 밀자 리퍼 리퍼야 이게 밀었어 어 리퍼 잘랐어 잘라 없이 일로 하나 1대1 교환 다 리퍼 잠깐만 민스터 피일이 아 이게 피일 아니야 이제 피일이 아니야 이제 아일로 다 죽었어 2층에 리퍼가 있어도 문 닫고 가야돼 미안 미안 저기도 지금 태가 없거든? 아직 안 보였어요 기다려야돼 저기 태가 없어 저기 태가 없는데 우리 당하고 있어 딱히 2층 먹으면 될 것 같아 형태가 리퍼 찾아줘 리퍼 여기 2층에 있어 태가 리퍼 찾아줘 여기 오른쪽 다 있다 도움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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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려갈게 나 함 붙게 뒤에 리퍼 그냥 피해봐 도움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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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파투데 Normally hum 택 쟬 솨 도움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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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낼자 도움밀자 канале 도움밀자 도움밀자 로에게 기간 쩌 도움밀자 dense 원래 일단 내 secret 하면서 맛잘리는 것 같아 내가 2층을 끝까지 못먹긴 했다 여기 구석구석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거인데 미터를 죽이고 내려가야 될 때 전부 우다다다 내려가서 코드 좀 내가 좀 먼저 말줄 것 같아 이건 내가 안 알려줘서 그래 내가 안 알려줘서 그래 다시 가보자 내가 2층 먹었으면 민 것 같았는데 내가 그리고 맵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맵 배우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답 때문에 조금 사과 좀 노노해 다 뭐 다 이길러 하는 건데 미안한 게 있어 그리고 우리 그것도 생각해야 돼 궁 쓸 때 어떻게 쓰자고 얘기해야 되거든 어 근데 그때그때 그냥 바로바로 써요 상황에 미리 구도를 앉아놨어 어떻게 어그를 끌고 성태형한테는 적어야지 이길려고 하는 건데 우리 본대 밀어줘 나 궁각 잡을게 그런 느낌 선의 눈임은 힐이랑 길이랑 둘 다 되니까 제가 먼저 코더 든요 이거 그 뭐야 10채까진데 피드백해 어 한번 더 하고 막판 하자고 하던데 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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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얘기 한번 해가지고 스피드 짱칠 좀 스피드 짱승 오케이 아 음 아 으 여기서 제가 안 알려 줬거든요 이쪽 쓰는 걸 안 알려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어보고 똑같이 따라 한 거에서 박수 드립니다 끝 근데 여기 대체할 때 대체할 때 꿀티에요 어차피 상대는 볼 수 있는 데가 여기랑 이렇게 그리고 여기 1층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밖에 못 보거든요 우리는 여기 여기 이렇게 써 줘야 돼 여기서 1차 이렇게 써주면서 일교한 나머지는 질러들은 이렇게 얻으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상대가 못 참으면 못 참는 쪽이 지거든요 저기 이거 포즈 보면 이렇게 있어도 맞아 아예 딱 붙는 거 아니고 이렇게 거리 벌릴 거면은 아이온 쪽까지 빠지세요 여기 소방차 있는데 까지 제가 안나오는 거점 밝게 해도 돼 밝게 해도 돼 우리 아냐 깎아 먹으면 돼 피관리 하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은 결국 거점 주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 많이 들었어 이렇게 여러분들 요래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비비게 하고 또 여기는 어차피 여기서는 프리딜 넣을 거니까 프리딜 넣고 어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알려 드려 가지고 이게 오픈된 곳에서 보는 거야 이쪽 쓰거나 상대가 여기서도 이제 빼곰 나온다 뭐 하여튼 여기 써도 되고 여기도 써도 되고 소방차 뒤에도 써도 되고 하지만 소방차 뒤에 쓰다가 탱커는 이렇게 돌아서 비벼 줄 생각 여기 있으면 결국 이쪽 친구들이 총 쏠 때 어 나와서 총을 쏴야 된다 여기를 때려 주려면 성태형은 분탕맨 아니 그 음 뭐야 성태형은 분탕맨 하고 끝내면은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러면 성태형 따로 잡아서 아니 완전 아니 완전 처음부터 돌려봐봐 처음부터? 근데 이것도 아예 맵 쓸 줄 몰라가지고 점검는 거잖아요 잠깐만 아니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우리 팀이 어 좀 그 거점이나 화물을 아예 안 보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응 봐봐 여기서 멈춰봐 예 자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 거점 A 수비가 목표잖아 이 게임에 그치? 그러면은 상대가 절로 크게 돌았지 그 도는 의도를 파악해야 돼 왜 돌까? 이쪽으로 가려고 안 맞으면서 거점에 붙으려고 란 말이야 여기서 1차 써? 아니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 우리 오리사도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어? 예 저쪽으로 돌면은 나도 본대를 움직여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도 다 같이 옮겨주는 거지 응 여기 있으면은 결국 우리가 저번에 옛날에 피드백했던 자리 바꾸기 알지? 응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다 다섯 명 다 여기 있으면 안 돼 음 다 같이 오른쪽 거점 쪽으로 움직여주는 거야 여기 먹어줘긴 해야지 이쪽이나 이렇게는 먹어줘야지 이렇게 응 어 그러면은 이 버스 있지? 응 이제 이 버스가 우리의 바리케이트가 되는 거거든? 버스 어 그러니까 오리사는 이 앞에 저기 벽 있지? 어 그 버스 옆에 거기에 있는 거야 어 거기에 있는 거야 여기서 저기 어떻게 가는지를 봐 응 그리고 우리 딜러들은 이제 메시는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뒷라인이 리퍼가 흔들잖아 계속 그치? 근데 그것만 밀어주면 돼 어 그러니까 형도 이제 이 상대 저 조합이야 그냥 조합마다 달라서 그래 응 응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형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린 거점 수비니까 응 그냥 진행해봐 여기서 재생해봐 지금 포지션 때문에 지금 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냥 바꿔먹은 거임 여긴 이쪽 가서 이쪽 수비하고 응 근데 우리 지금 다 저기서 리퍼만 보고 있지 자리 봐봐 응 우리가 공격하는 포지션이 돼버린 거야 여기서 봤어 봤지? 멈춰봐 응 응 지금 여기서 망개랑 후즈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음 앞에 붙어야지 그냥 아 트럭에? 어 왜냐면 저쪽이 다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가둬서 팬다는 느낌으로 얘기 안 쉬워 너무 멀면 그 사거리 데미지 감소 때문에 우리 오리사만 아프거든? 안 하면요 여러분들아 저기 보고 있으면 절대 못 들어 저기서 노을이 진다만 그 거리별 댐감 없이 오리사를 때리고 만개는 하루종일 때려봐야 이쑤시개로 때리는 거란 말이지 응 그러니까 앞으로 붙어줘서 저 위아래 입구 딱 이 두 개만 틀어막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진행해 봐봐 그리고 여기서 메시는 얘를 죽인다는 느낌보다는 몰아낸다는 느낌 잘했어 근데 잘했는데 그렇게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어 수비할 때 음 공격할 때야 킬내면은 이기는 거지만 수비할 때 그 죽으면 지는 거라 음 밀리는 거라 한 번에 봤지 이게 이 포지션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게임이 항상 개혁해야 될 게 우리 팀 화물 거점이야 화물과 거점 자 이제 이 거점으로 가면은 공격할 때 젤리 형 2층 먹었다 생각했는데 뚫리지 계속 뭔가 안 뚫지 응 어 뭐야 이 거점 가봐 이 거점 화물 다리에 다리에 밀어 여기 먹어놓고 이러고 있다가 뚝 떨어지잖아 그니까 그 화물 그냥 2층에 젤리 형이 올라온 시점으로 가봐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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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수비야 네 공수전환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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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화물을 계속 미는 거야 화물 뒤에서 저렇게 위스터 혼자 점프 뛰는 거 그냥 무조건 다 점사 해가지고 다시 밀어내고 응 그 다음에 화물을 그냥 한 명이 계속 밀고 있어봐 생각을 해봐봐 지금 화물이 여기 있는데 2층을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젤리 형 봐봐 2층 몰아내고 화물은 나중에 밀어도 된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2층을 막 몰아내고 그러니까 개념이 그렇게 잡히면 안 되고 어 내가 화물을 밀면 내가 화물을 밀잖아 응 그러면은 상대는 막으러 와야 돼 그 한 명을 투자해야 돼 그치 계속 밀릴 순 없으니까 그치 그러면 그때의 수싸움으로 이기는 거야 2층을 그때 먹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화물을 뒤에서 메시가 밀고 계속 미는 거야 화물 엉덩이에 붙어서 응 그러면 한 명이 내려와 그때 2층을 올라가 음 그러면 상대 포지션이 망가져 그렇네 그러니까 66번 국도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화물을 여기까지 밀어놓고 밀어놓고 움직이고 무려놓고 움직이고인데 여기를 상대가 결국에는 뛰어내려야 돼 도현이가 그 뭐야 로보트 밀 때도 똑같거든요 이렇게 비비고 있으면 누가 한 명 와야됨 응 응 그래서 그냥 완전 되게 쉽게 나 정질하고 싶다 심심하다 그렇게 정하는 거야 화물을 한 명이 몰래 밀어 작은 애가 응 공격할 때 한 명이 내려와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다음 플랜을 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기본이 돼야 돼 하아 신작 게임 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화물을 다시 밀기 전으로 가봐 도현 코치가 경기를 왜 뛰어? 어 이쯤에서 자 여기 멈춰봐 지금 여기 코너 있지 저 경찰차 같이 생긴 데 NIPD 어 여기에 나머지 본대가 있어 정면을 쏴줘 응 그리고 메시가 저기 앞에 안 맞는 곳에 가서 화물을 몰래 미는 거야 오버지 지긋지긋해 이제 그러면 한 명이 내려와 간다가 쳐다도 보기 싫어 아니면 쭉 밀려 그럼 쭉 밀게 냅둬 응 어차피 내려오게 돼 있어 끝끝엔 응 그때 이제 젤리 형이랑 본대랑 다 같이 속도 맞춰서 2층을 밀고 가 응 오케이? 저쪽에 한 명이 내려왔으면 나도 그러면 벤처는 거기서 킬각 나오면 걔 잡고 안 나올 것 같아 리퍼야 막 그러면은 우주호가 내려오면 그냥 죽여버리고 어 만약에 리퍼가 내려오면 그냥 빠져 본대로 다시 그냥 본대로 우클릭하고 어 우클릭하고 본대로 가서 2층을 같이 밀어 어 그리고 젤리 형 봐봐 2층 2층 봐봐 여기서 어 여기서 선행 누나 포지션에서 형이 아래로 드랍하잖아 어 그게 아니고 어 어차피 이 길은 이제 못 올라와 상대는 상대 못 올라와 그치 그럼 이 오른쪽 입구에서 다시 쟤네가 먹는 걸 봐야 요새 제일 좋은 저건 뭐냐 올라오나 어 키보드 뭐냐 오케이 오케이 그러고서 형이 힘으로 밀고 나가 어 여기로 나가 그치 근데 만약에 상대가 여기에 본대 리퍼가 있어 어 그럼 그냥 화물 한 명 또 미는 거야 거기서 음 메시가 그럼 다시 그쪽으로 한 명 빠지지 그때 밀고 나가는 거야 어 본대 2층에 세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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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음 네 나는 탱커가 화물 관리하면서 이제 어 본대 이끌어 가는 줄 알았어 화물 쪽으로 2층 한 번 딱 먹고 아 2층 정리했으니까 화물 밀면서 가자 네 그치 이게 정리했으니까가 킬로그가 뜨면 그게 맞는데 형 킬로그가 안 뜨고 가 음 그냥 자리만 먹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 싶으면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럼 윈스턴은 다시 점프하고 리퍼는 텔 타고 하고 캐서디는 저 왼쪽 구멍으로 올라와서 그냥 형 혼자 고립되는 거야 오리사니까 어 그래서 내가 윈스턴을 쓰자고 한 건데 일단 오리사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오리사는 그렇게 본대를 계속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돼 어 무지성으로 화물로 내려가는 역할이 아니야 오리사는 오케이 오케이 발이 먼저 먹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화물 밀라 시키면 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일자맵이 아니고 2층이 있어서야 형 일자맵은 형이 관리한 게 맞아 기판만 쳐팔고 저 왜 안 만들어서 타냐 2층 맵일 때만 어어 화물이 2층이 아래로 지금은 일자맵처럼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커트막이 귀찮은데 계속 2층이 안 먹히는 거야 2층 맵일 때랑 1층 맵일 때랑 플레이 딱 두 개야 화물이 2층에서 멈춰있을 때는 2층 계속 버티고 그니까 어 그치 2층에서 우리가 맞는 각이 너무 크면 그런 식으로 인원을 빼서 하자 이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예스 그리고 2층을 완벽하게 먹어야 돼 환물이 저기 두 개 나올 때까지 2층 내가 계속 웬만하면 먹을게 2층 레벨만 우리사는 진짜 킬로그 나기 전까지 드랍하지마 웬만하면 오케이 오케이 버텨줘 그냥 이게 좋아? 그리고 저기 윈스턴 그냥 무시성으로 점프 많이 뛰니까 그거 잡고 가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만개도 그냥 저거 윈스턴 뛰면은 이게 최고야? 그냥 난구난 해버려 난.. 아 난사 구르기 난사 어 그냥 성광 받고 난구난하면 죽어 응 여기 진짜 그냥 박아 여기 여기 와 국산이야 이거? 진짜 뭐 없어 그냥 리스크 없이 그냥 팀 그냥 팀 그러면은 그니까 그냥 뛰잖아 그럼 그냥 호빵하러 들어가서 성광 받고 난사 구르기 난사 이렇게 해버려 응 알아서 점프 빠질거야 오빠 안깨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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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위주로 한번 해봐봐 다음 만약에 화물 맵이면 어허 아니 텐킬리스 아닌 거 없냐 텐킬리스 아닌 거 힘들어 화물 봄 때 내가 하려고 해서 이상해졌구나 텐킬리스 아닌 내 피드백 없어? 이게 굳이 디테일한 자리 어차피 상대도 몰라 그래서 그냥 개념을 빡 박혀가지고 하면은 더 쉬울 거야 게임이 오케이 지금 보혜가 해주는 거는 되게 좋아 되게 좋은 피드백인데 개념이 처음에 안 잡혀있으니까 그것만 하게 되는 거지 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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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걸 하고 나서 보혜의 피드백을 기억하고 좋은 자리를 쓰면 되는 거야 네 여기서도 그냥 솔직히 쉽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2층 잡아놓고 어? 차에 그냥 벤처 가서 밀면 돼 아 그래? 아니면 모이라 모이라 붙다가 그냥 그럼 텐킬리스까지는 참는다 쳐도 님들아 밀다가 여기까지 오고 상대가 참으면 F1 F2 배열은 있어야 돼 F1 F2 배열은 있어야 될 거 같아 어? 우리 팀이 이렇게 차 밀 건데 너희도 안 막을 거야? 왼쪽까지 밀리는 거야 그리고 항상 말했죠 킬로우 한 두 개 뜨면 그냥 다 같이 드랍해서 그냥 마무리 하자고 네 지금 끝까지 먹고 있는 거 아니야 화물 미는 거는 공격이니까 응 수비도 똑같아 근데 수비도 선 넘지마 정리할 때 이거? 베논 87에 선만 안 넘으면 돼 근데 선은 뭐라 그랬지? 젤리 형 내가? 그 때? 그 큰 문 그치 존나 큰 문 딱 존나 큰 문 안 넘으면 된다 응 커서 해주는 업체 없어? 우리 여기 입장에서는 여기만 안 넘어가면 돼 이쪽 라인 어 완전 큰 문만 베리상 머리 커지는 거 아니야 여긴 이제 우리 거야 여긴 우리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이게 어딜 가든 맵이 다 똑같아 우리 청자 중에 잘하는 사람 없어?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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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가지고 어디서 사? 응 성태형 그리고 내가 쏘전만 보라 그랬지 캐서디는 안 보라 그랬잖아 그 공방은 어디야 이름이? 캐서디는 성광이기 때문에 형이 카운터 먹힐 확률이 커 그래서 그냥 저렇게 쏘전이 아니고 캐서디 리퍼 이런 거면 그냥 본드에 붙어서 힘싸움 해줘 왜인가? 아나 아나 노리지 말고 아나 노리는 것도 힘들지 성광 바뀌면 바로 죽어버리니까 같이 있더라 계속 어 그냥 그냥 그 아나랑 저 탱커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헤집는다는 느낌만 하면 돼 음 대박 뭔데 싸? 화물 밀다가 어 아 뭐야 이렇게 위주로 힐 주고 지금 힐 너무 막 써 천원 누나 힐 관리가 아예 안 돼 그래서 여기 빨리 빨리 가더라고 오리사 여기 따라가더라고 이게 내가 짜리를 주지 말라 했지 들어갈 때 이거 어떻게 사는 거야 이거 알려주라 나 그냥 루슈 그리고 누나가 그 힐 다 하시면 맞추는 거 어디 있어요? 키보드 본 거? 루슈 비트가 느려진다 생각해야 돼 음 누나가 자원 다 몰아먹는 거니까 아 오케이 어 여기여기 루슈한테도 힐 할 기회를 줘야 돼 아 오케이 그래서 볼륨업 있냐 없냐 서로 콜 그런 걸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응 아 그런 행동도 안 해봤네 어 후즈 님도 볼륨업 있으니까 네 나 볼륨업 있다 힐 돼 이거 콜 해줘야 돼 네 왔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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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개념 땡큐 여기는 여기는 그래서 우리 원래 하던 식으로 하니까 그냥 이기잖아 여기는 내가 후즈 님 공을 다 뺏어 먹었네 아 너눈눈눈 그건 아니고 가보자 일본맵은 어디지? 미.. 뭐 하냐? 뭐 그르려나? 자 유진이 어 이거 약간 55분까지 꿀팁 드릴게요 꿀팁 드릴게요 어 잠깐만 이거 팀 그 멤버 여기 간블러팀 핵심 인원은 삐부예요 음 그 다음에 어 어 류재홍 팀 핵심 인원은 뭐 여기는 그냥 이기면 돼요 어 그 뭐 딱히 그 핵심 쪽이 아나 맞아 근데 네 간블러팀이랑 할 때는 메르시 아니잖아 그럼 그냥 우리 팀 지키는 방식으로 가 응 잡자가 아니라 망개 지키자 근데 상대 메르시면 삐부 죽이자 메르시면 어 딱 간블러팀은 이 두개만 기억하면 되고 명훈 팀은 넥클린 님이요 제가 말한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잘 죽어 죽는 사람들 이런게 없는 캐릭터 생존력 약한 캐릭터 아 그리고 5대4 싸움 하는거에요 가능하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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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첫 경기가 거기야 류재홍 어 윤희, 나은 이렇게 있는 아아아 어 돌리형 주방이는 핵심이 자리앞 게이지 안주기야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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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 응 도현아 우리 팀 응원해줘 우리 같은 팀이잖아 응 어 그럼 맵 사모아로 바꿔주세요 해설 전날까지도 지금 열혈 피드백 해주고 있잖아 어 얌얌표 어 이게 어 나 초대 네 마마리퍼랑 임나은 리퍼는 한 3티어 차이나거든 맞아 맞아 나은이는 그냥 패 이길거야 형이 하하하 오케이 마마는 리스펙 해주고 나은이는 그냥 리스펙 하지마 아 그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난 반대로 생각하겠네 주방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주방 어 주방이 있어도 그냥 체급이 마마가 3개는 높고 아 나은이는 3개가 낮아 그냥 그 전체적으로 상황 판단 에임이랑 다 달라요 그냥 아 친마다 플레이스타일을 이제 정립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메르시 없으면 그냥 만개 지키기에요 오케이 맵 어디냐 무슨 맵이었지? 맵 사모아 사모아 하자 사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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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사 사모아 좋아요 사모아 사모아 레디 레디 링디 여러분들 믿고 갑니다 네 이거 막판이시? 아마 55분까지 하고 끝내세요 아 그럼 한판? 어 55분까지 또 일정이 있나? 저기는 다음팀 아 우리는 이제 떡이랑은 안하니까 이 판 하면은 우리 하고 피드백하고 저기 그 동선 방송 비방으로 동선만 한번 딱 깎고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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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야 오른쪽으로 가자 정면 갔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슉 이걸로 올라가는거지 얘 정면 날아왔다 내가 먼저 갈게 오르자 원숭이다 부셨어 부셨어 정면 갈게 어? 리프가 또 뛰었어 또 뛰었어 나도 밟을게 네 밟아주세요 또 뛰었어 빈스 못 밀었어요 힐 안되요 또 뛰었어 또 뛰었어 어 힐팬이다 어? 제가 밟! 우리 어차피 탱크업 써서 리그룹 한 번 해야 돼 네 리그룹 할게요 뒤로 빼세요 우리 얼굴 확인하고 같이 가자 얼굴 확인 이거 윈스턴이 무한으로 뛰는데 응 나 다시 갈게 내가 본데 지키니까 상태가 밟아 상태가 먼저 밟아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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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리 잡았어 리퍼 리퍼 탔어요 리퍼부터 몰아낼게 원숭이 몰아내고 뒤에 리퍼 뒤에 리퍼 원숭이 피 올리라 아 공 썼다 원숭이 2명 죽었어요 이거 이거 리그룹하고 원숭이가 리그룹하고 원숭이가 리그룹해서 가자 모이라공으로 밀께요 망개궁이랑 저희 피 갇혔어요 원숭이로 가자 1, 2, 3, 4 다 왔지? 1, 2, 3, 4, 아무 사람 없죠? 다 왔어요 아쉬운데? 저 석양 돌았음 정면으로 갈까요? 네 올라가 2층 올라가 나 원숭이란거 어 거기 힐 안돼요 지금? 여기 와야돼 여기 원숭이 와야됨 여기 다 어디갔냐? 진짜 원숭이 와야됨 고르비오 시켜야됨 공 쓸게 밀자 어 공 쓸게 밀자 공 쓸게 밀자용 넓겠어 여기 여기만 쓸래 오른쪽 칸도 쓰고 여기만 있으니까 포르 땅에 넓겠어 어 수르선 안 무서워? 킬 뱅이에요 킬 뱅이에요 수르선 안해요 정면에 캐서디 정면에 캐서디 조심 다행 아 저게 안들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지? 2층을 너무 무리하게 먹었나? 쟁탈이잖아 쟁탈 킬 내는게 더 중요해 오케이 점수 2항 대 1 그냥 벤처랑 윈스턴이랑 같이 뒷라인 물고 본데 어차피 그러면 윈스턴이랑 리퍼밖에 안드거든? 굳이 뭉쳐있을 필요 없어 그냥 다 따로 놀아도 돼 이 게임 지키지 말고 그냥 물어? 지키지 말고 가 봅시다 레디 할게요 오케이 2층은 없는거 아니었나? 일단 가보자 여기 1.5 물통 네 일단 물통 범용이니까 따로 싸우기 이건 하물 아니니까 저렇게 말하는데? 쟁탈이야 쟁탈 5자리니까 가봅시다 저희 좀 쉽게 가죠? 다 죽이면 이겨요 파이팅 오케이 다 죽이면 이겨 바리에 함몰되지 말자 바리 피드링 많이 봐서 거기만 지키려고 하나봐 유동적으로 쓰자 안 맞는 곳에서 잘 때리는 곳 여기도 1.5층 계속 먹을 필요는 없어 자리가 안좋으면 아파 위험하면 그냥 피해먹는 거 윈스턴 나와도 윈스턴 혼자서 못 죽임? 리코가 나와서 킬이 나오는 거야 우리 알겠지? 윈스턴에 쫄지마 우리 너무 똑같은 거라 쓰니까 되게 대응하거든 생각해야돼 주기적으로 바꿔주자 왼쪽으로 온다 아니 이거 좀멸로 갈게 아 또 야타 야타 개쫄보 아우 아프다 돈가 돈가 오른쪽 리퍼 리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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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기다려 봐 좀바 거점 먹긴 해야되거든 응, 갈불 준비하자 거점 가자 나 거점 왔어 그냥 네 자리 먹어봐 쟤네도 거점 왔어 리퍼 좀 몰아내 봐 거점 시켜주지 말자 리퍼 왼쪽 힐 밴? 힐 밴? 힐 밴 힐 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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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해봐 오리사 밤비고 오리사 포커싱 오리사 걸 오리사 다 흘러갔어요 리퍼 리퍼가 힐 밴 얼음룸에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네 3배는 좀 더 흘러갔어 리퍼는 빼고 리퍼 혼자 돌아요 롱 레인지 싸움 가면 복잡 나네 롱 레인지 싸움 아니는데 저거 더 하죠 뒤에 리퍼 있어요? 저 피니야 피니 리퍼 뒤에 리퍼요 뒤에 리퍼요 마이도 다이피 석양 메큰 다이피 메큰 다이피 메큰 다이피 메클리퍼 와 이걸 벌러들어가 리퍼 불쌌다 우리 석토 리퍼만 리퍼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필평 먹을라 했는데 까비 까비 아 이거 우리 석토 공포 리퍼도 공포포에요 리그룹하고 갑시다 잘했는데 우리 먹었어 리그룹해서 그냥 죽이고 같이 먹어야 돼요 죽이는 방향 생각해봐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보고 안되면 다른데가 가자 아니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놀자 이쪽으로 그쪽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반대로 놀아야 될지 네 양쪽으로 둘 다 먹어 오케이 벽에 부터 벽에 부터 돌아내자 오른쪽 우리 베이스 캐서디 우리 베이스 밀어낼까 그러면 밀어내자 여긴 애들 아 캐서디 빨리 들어갔다 어 리퍼 여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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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을 좀 해야 하자 어 지금 좀 군들 힘 세게 해줘 망명 없으니까 반피다 반피 우리 안알아서 일 빨리 살거야 리퍼 오른쪽 뒤에 리퍼 야 오비사 포커싱 해볼래 리퍼 여기 돌았어요 리퍼 오리사 컷 오비사 컷 오비사 컷이야 아 나이스 잘했어 여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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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리퍼 컷 나이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상대 그 상대 오리사 위치하지 않았어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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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바했다 아 갠티라 좀 오바했어 미안 어 손 넘었어 어 손 넘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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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동물 온다 우리 한 명 없으니까 살짝 사리면서 어 힐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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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갈게요 얘가 뭐 이래 공 공 팔았다 공 팔았다 리퍼 피했어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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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공 쓸게 가보자 우서 여기 공 쓸게 가볼래 길어내기만 할게 휴대 mig 1킬 2킬 망령아 빠졌어 2킬 p 1킬만 남았다 1킬 여기 택송 없어 해봐 킬 거쩜 먹어도 나가 하나게 p 신. 정.한.해 진.정.핵 진.정.핵 얘네 왼쪽으로 돌아온다 어디서 가는 중? 왼쪽 돌아온다 왼쪽으로 돌아와 우리 오리사도 왼쪽 갈게 도착했어 오리사 우리 리슨공으로 막아야돼 루지오 살펄 뒤로 빠져서 공수 준비해야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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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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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엔켓 들고 들어온다 오리사 리슨공으로 들어온다 티브.아이고. 로시오 잡는게 낫지않아 로시오에 피해 로시오에 피해 로시오에 피해 여기 아나 잡아주세요 만개야 아나가 본대야 누구냐! 말 잘했어 아나가 본대야 아 나 어디갔어? 막아봐. 못 오게 할게. 못 오게 할게. 우리 궁 많아요? 그만 막 비면 된다. 2층 막아봐. 너무 잘했는데요. 너무 잘했어요. 근데 퍼센트에 따른 플레이를 이번에 한 번 안 했거든요. 어떤거? 후즈가 비트 있잖아. 근데 퍼센트가 80%면 그냥 비트 쓰고 이긴다고 먼저 선 템포 잡아도 되는거야? 응. 퍼센트에 따른 플레이를 해봅시다. 우리 80일 때 말한건가? 우리 80일 때. 오케이. 다음 단계인거에요. 우리 리스트가 없잖아. 우리는 한타 이기만 하면 이기는거니까. 우리 80일 때. 오케이. 막을 생각만 했네. 그러니까 유리할 때 더 굴리는 법입니다. 확인. 여기 오른쪽. 응. 일단 가자. 코인터스 저건데. 그냥. 해변쪽이었나? 방금 너의 샷은. 아래층 거점이 있는데. 직진이요. 직진. 직진 가고. 직진. 중앙가야 돼. 중앙님들. 오케이 오케이. 중앙가서 1.5층. 중앙가서 1.5층. 지난번에 뵙던 일로. 저는 성적했습니다. pues spool2. 가for. 층. 지난번에 뵙드adas. 딱. 무시에 뵙어. 쟈 emails. 웹개 vodka搭 pergi. 리퍼 정면이야 리퍼 정면 상대 부탁 한번 볼게 다 왼쪽 왼쪽 여기 먹는다? 어 나 헬벨이다 나 죽겠다 안 죽어 안 죽어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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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개야 미쳤지 리퍼 개피 리퍼 개피 리퍼 망량 빠졌어요? 우리 거창 거창 말아야지 이거 으어어어 나 리퍼한테 죽었어 우리 이거 빼자 그럼 빼자 우리 많이 죽었어 빼야돼 빼야돼 죽었다 한꺼번에 갑시다 와 개잘해 오래사 곧 도착 우리 피 없으면 좀 외쳐주세요 나도 다 못가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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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어 오우 네네 어 잘 못들어왔다 1번 조심 1번 조심 1번 빼고 갈게 어 어 다왔어 어 버그정 관리 없을테니 어 리퍼 그거만 왔어요 뽕 리퍼 그거야 밀어낼게 밀어낼게 꺼드라고 갈게 어 마찬가지 리퍼 리퍼 포 아나필 야 우리가 턴 잡아 턴 잡아 턴 잡아 나 이거 모이라 공했거든요? 모이라 공으로 둬야 돼 이거 겉에 먹자! 겉에 먹자! 아래에 빠져! 이거 죽었을거 같애! 이거 죽었을거 같애 아 나 죽었다 이거 드릴 수 있나 이거? 이거 기다려봐 그 뭐냐 한 명 따르면 우리 그 아래층이 지하 지하로 와야 돼 버티면 되거든? 오라고 하는거 같애 우리 가자 가자 이제 가야돼 가야돼 리프 돈다 리프 돈다 만개 뒤로 돈다 만개 뒤로 리파 닫자 루시아 없어 루시아 들어와 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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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 1층 위에서 있을 필요 없지? 1층이 벗어내 우리 살 개피 컷 지붕 써 지붕 써 우리 리프가 다 알게 제네 나 개피 나 행정 나 행정 나 행정 리프 왼쪽 리프 왼쪽 우리 젤리공이랑 메시공인데 이걸로 막아보자 앞에서 아부인데 안부인? 우리 살펴볼게 나 오른쪽 위치에 있다 리프가 다 알게 나 이리치하게 살펴된다고 유질 브라클 방으로 빼야되 군 모아서 올거거든 발소리 나는데? 리퍼 견제해봐 견제중 리퍼 개피해 리퍼 감기 나 죽는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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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리퍼 컷이야 밀어도 될거 같아요 오리사 컷 맥크리 컷 하자 루시우 혼자있다 루시우 정리해 이거 루시우 정리했어 루시우 컷 앞으로 좀 당겨줘 앞으로 좀 당겨줘 루시우 컷 루시우 컷 바스티운이야 바스티운이야 후주공으로 막자 바스티운이야 저기 궁이 루시우 있을거야 저기도 나 1층 내려갈거야 나 1층 2층 위험하면 지봉 밑으로 내려와봐 그치 그치 너무 잘 잡지 아 비트 쓰고 끝내 뭐해 알았어 50%구나 이거 로봇 써봐 로봇 로봇 여기 없어 아무도 나이스 도요나 도요나 참아라 도요나 도요나 80%에 쓰라고 몇 번째로 방금 말한거잖아 아 맞다 까먹었네 도요나 좀 더해라 도요나 미안한데 경기 때도 해설 때 난입해서 디코에서 그렇게 애기 좋아하대 대망신 미친거 아니야 여러분 제 애재자입니다 제가 다 뿌듯하네요 대망신 아 이제 알았다 도요나 교보도 해줘가지고 얌얌 첫 턴에 쉬프트 진입해서 진거야 이거 첫 턴에 우클릭을 안아 밀어냈으면 이거 이거 그냥 첫 싸움도 이겼어 그니까 그거 수면 안 맞고 그치 그니까 상대의 우수 아니야 형 리스펙 하지마 에임 흔들려서 무조건 그거 못 맞췄지 우클릭했으면 맞아 맞아 아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습관을 아직도 못 버렸네 아 고도 조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용 지금 딱 하나만 기억해 쟁탈은 먼저 죽이기고 화물은 안 죽기야 아 아 쟁탈 먼저 죽기 화물은 자리 쟁탈 먼저 죽이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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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럿대 쓰라는거구나 안줄 생각했잖아 내가 내가 더워 죽게 내가 좀 적어줄래 지금 머리가 많이 아파 다들 메모장 켜 그냥 지금 메모장 켜 다섯명 다 메모장 메모장 지금? 어 다섯명 다 메모장 켜 메모장 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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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고 내일 할 때 봐야돼 내일 할 때 봐야돼 하루종일 말했구만 방금 빨리 켜 아 메모장 켜 메모장 켜 메모장 자 1 1 아니야 1말고 쟁탈 쟁탈 쟁탈존 먼저 죽이기 먼저 쟁탈 먼저 내기 먼저 죽이기 먼저 죽이기 먼저 죽이기 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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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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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열고 중간중간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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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기 벤처 벤처 아님 모이라가 밀수수 밀어 음침하게 오케이 음침하게 화물 밀기 적고 끝내 딱 그것만 보고 들어가면 돼 그러면 돼 게임을 그래도 지는 이기든 게임을 하는 느낌을 받을 거야 음 하는 느낌 받았어 방금 저장해 내일 봐 아직 안 끝났어 로봇 밀기 아 뭐야 밀기 먼저 밀어놓고 어 밀어놓고 자리먹기 다리먹기 다리먹기 그리고 뭐야 탱커는 가로열고 저기 뭐야 로봇빵댕이 따라가세요 로봇 따라가기 오케이 다 어디갔어 선행누나 선행누나만 적어 뭐라고 로봇함 뭐라고 그 화물 미터 로봇 앞에 두고 싸우라고 댕탈 퍼센트 댕탈 퍼센트 알았어 밀기도 미터 보기 5미터 화물 오케이 선행누나 이거 마지막에 오케이 아 동거 봤지 그냥 80퍼인데 우리가 먹고 있으니까 비트 밀고 하니까 어어 또 지키려고 쓰려고 했어 지키는게 아니라 먼저 죽이기야 끝났어 근데 또 화물에서 갑자기 또 먼저 죽이기 하겠다고 수비인데 비트쓰고 나가고 안 돼요 쟁탈만 해당이지? 어 개념이 섞이면 안돼 어 어 어 그 쟁탈 그 느낌이 딱 밀기 마지막이야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 어 오케이 개념 섞이지 마세요 오케이 나 포스에 적으려고 우리 다른 팀이랑 뭐 진짜 한 판 더 한 팀 말했는데 그 남는 팀 없나? 진짜 딱 한 판 두 판 정도 한 번 더 하면 시청자분들이랑 그럼 이제 방송국 회의할까? 그러면 제가 패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아니 그 방송국 회의하는 것도 쟁탈 한 번 밀기 한 번씩만 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손목을 비틀러 가겠습니다 쟁탈 먼저 죽이기 응 명운팀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그러면 명운팀 형토 형 내려와봐 물 한 잔 명운팀 딱 한 판 아 진짜 될 것 같이 안 될 것 같이 약간 우리가 좀 넓은 맵에 약해 아 근데 명운팀 가면 또 어지럽겠네 어 우리 또 한 번 더 준비하셈 어 왜 소리가 안 나 흠 흠 말 고맙습니다 거기 건반님 오늘 왜 소리 안 나냐 뭐 우리가 빨리 죽이지 않아서 쟁탈 해서 퍼센트를 많이 먹기 는구나 아 밥 먹는 중이여 기다려 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근데 우리 이거 하다가 내일 대회할 때 그.. 성태형이 너무 많이 좋은다고 생각하면 그냥 본대 붙으라고 얘기하세요 흠 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우리 왔다가 본대 와 하고 약떠지 나가 하고 그거 알지 어 그거 한 번씩 해주세요 흠 알았어 목줄 잡기 약떠지 조종하니 아바타 그니까 본인이 너무 말이 없잖아? 그러면은 그 시기 약떠지 약간 말 줄.. 줄었는데 많이 죽으면 뭐 조종하니 그니까 본인이 콜을 안 하면은 그때부터는 얘기하세요 알아서 그게 맞는 거 같애 포켓콜에 넣어버리기 얌얌이 제가 명을 받았거든요 한 번 더요? 어? 내일 얌얌님 만약에 말 없거나 그러면 제가 그냥 본대 오라고 직접 볼 좀 들어줘야 어 이거 본대 싸움 해야될 때도 이게 안타워 네 그래서 약가추입니다 약가추 뱅지우 포켓볼 포켓볼 해야 포켓나 한 수만 더 하네 포켓볼 구이됐어 도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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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진탈 진기 최종 정리기 어차피 우리 할 거니까 내가 메모장 다 만들어줄게 맵별로 나눠 놓을게 그거 봐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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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포모니크에 그거 켜놔 내가 맵 입구랑 그거를 포이트 가지고 주게 빨간색 해가지고 점프 뛰는 데랑 포지션 먹는 거랑 해 줄게 보면 알 거야 우리 다 했던 거래가지고 이렇게 내일은 대회가 두판이네 그러면 잠깐만 아 나 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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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훈련장에 가있어 아 그럼 정치훈련장 가서 중클릭으로 대회를 지키는 거야 일단 여러분들 저희 일단 일단 좀 쉬고 10시 반에 잠깐 모이죠 우리 10시 반에 비방 그냥 일단 방송 키고 그냥 방송 안 해 우리 한..한소판 안 해? 안 해? 한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쉬고 갚시다 한 번 쉬었다 갚시다 어디 명훈 팀이야? 어 30분에 내가 한번 물어볼까 어 네 그래 일단은 10시 반까지 잠깐 쉬고 오십시오, 쉬고 10시 반에 오십시오 쉬고 10시 반에 오십시오 또 할 수 없는데 게임해야지 1방 게임 1방 게임상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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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한 번 갔다 올게 어 그렇게 10마리 잡고 가 화장실 10마리 잡고 가 방금 나왔는데 빨리 좀 얘기해 주시 10마리 잡고 가 알았어 잡으면 되잖아 숙자라고 그럼 코치들만 잠깐 내려와보실? 어? 코치들만 잠깐 내려와보실? 어 어 왜 이 방으로 해야 되나 우리 맵 정하는 거 마이크 꺾어가지고 아 카톡 켜봐 카톡 켜봐 아 카톡 켜봐? 잠깐만 도연아 카톡 보실? 오케이 어 여기서 우리의 또로 해 일단 내가 좀 고민인게 응 내가 좀 고민인게 뭐야 어 이거 왜 켜졌어? 응 어 이거 왜 켜졌어?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응 그치 이거 상관없을 것 같지 응 근데 좀 이제 후다긴 해 저거 얘기한거 여기 말고 어 여기는 그냥 그 사실 다 괜찮아 그치 그리고 저기만 아니면 아 이거 이거 그리고 그 다음이 저건데 근데 다음도 그 그 이렇게 해거든 어 아 거기 응 근데 지금 내가 마지막에 말한 맵 있지 어 저기는 우리 그 내가 내가 동선 하나만 더 알려주면 될 것 같거든 우리가 그 살짝 원패턴이어가지고 응 응 응 응 응 나는 어 그리고 마지막은 저거로 해서 난 딱 저거기남 지금 딱 첫번째만 정하면 끝났어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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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이거임 딱 이거임 나 그래서 맨 앞에만 정하면 됐었거든 응 그니까 처음에는 저거에요 처음에는 동전 던지기 하고 아 포인터스 비밀 유출? 하하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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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 도현 너 푸사 귀엽다 여자친구야? 응 살짝 맛이 맛이 가계신데? 이게 아마 그거랄걸? 부치더라 어 맞아 오 도현아 나는 그 코스프로 해줄거면 그 스파이 패밀리 여루해줘 고마워 응 없어요 안있어 하하하하 하하 응 딱 이래가지고 우리가 으하 아 아 아 아 그럼 이거 할까? 난 이 쪽 좋아하게 여기가 오히려 더 쉬울걸 우리팀이 나쁜놈아 나 성수한테도 물어볼거야 우리 이렇게 할건데 자신있냐고 물어보려고 근데 아까 우리가 본게 제일 맞는거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다 그게 솔직히 좀 편할거 같아서 응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그냥 기도하세요 나머지는 기도하고 있을게요 이거 외에도 한가지씩도 쳐서 칠만큼 쳐서 다 칠만큼 쳐서 그냥 내가 볼때는 우리는 핵심 핵심 두개만 하면 될거 같긴함 그러면 나는 자신있음 됐어 오케이 땡큐 오케이 쉬셔 고마워 그래 부야 정리 잘하고 그래 도현아 역시 너가 개념을 잘하는구나 어 나 알고있는 설명을 못해주겠다 야 아차차 쉽다 너가 얘기하면은 보통 그거야 저티어 감성이 체득했잖아 체득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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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티어 감성 있는 사람들이 몇 없어요 다 재능중들이라 마마 살짝 고장났는데? 하는거 보니까 플레이 그런게 아니야 저거 뭐야 바스티온을 계속 시키던데? 응 우리팀 용 아닌거 같은데 저거 아닐수도 있고 숨기는걸수도 있고 몰라 그냥 쏨부를 안하더라 그냥 우리 플레이해 그치 우리 할거 해야지 뭐 우리 어차피 상대는 우리픽 다 알잖아 어? 우리 어차피 고정인데 응 하지만 여기서 얍쥐가 나온다면? 아이 근데 만번 깎은 칼은 못이겨 그치 맞아 오케이 날카롭게 돼버리지 C informational 저는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 도연아 행복하게 살아라 고맙다 2팀 재밌게 해설할게요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많이 도움받았어 고마워 예 어 땡큐해 예예 오오 안되는데 난 일 없는데 도연이 해줘야라 오케이 아 맞다 그리고 원래 나 옵치대회 아니였으면 한번 우리 저번에 저기 볼라 그랬는데 그 뭐 그 에펙 저거 한번 만날라 그랬어 거든 어 원래 요번 달에 한번 올라 그랬어요 중 광고 압자 국내가 우린 갔다 온 거 갔다 온 거 해가지고 뒷불이 밥 먹으러 있어봐 고기 고기 비싼 거다 줄까 아니 적당한 거요 비싼 거다 줄까 아이 적당한 걸 이제 잘 버는구나 보의 아 아프리카 누님들이랑은 아니고 우리끼리 일걸 그치 우리끼리 지 아니 누님들은 좀 누님들은 바쁘셔 아 저거 뭐야 스캔들라 어 누나들은 달라 야 다른 세계관이야 쩔 수가 없어 안 돼 보의 무리해 지가 안 돼 아 또 그런 거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아 보의 갑자기 오마카세 먹으러 가자고 해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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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근근근 수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나며 살아가세요 오 가나다 가나니까 이것이 슬슬 재미있어지는 아나한테 호감자 캐주고 힐 받을리면 호감독 해야돼 힐 받을려면 맞아 어 사탕준다 다 힐 달라고 지금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인애플 피자 드림 오오! 공연하는데? 공연하는데? 아, 마마... 아, 마만한다 만기야! 메르시의 맛을 느끼게 해줄까? 한번 맛볼래, 여기서라도? 내가... 궁보풀을 한번 마시지 내가 메시 보게! 여기 내가 메시 볼게요 여기 있는데? 뭐야? 기습라인 뭐지? 2층 가자 2층? 어 죄송해요 네비도 괜찮아 벤처는 금방 돌아와 다시 쏘네 안아가 금방지게 잡는다 잡는다 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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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라 잘했다 쟤 싸워 싸워 오른쪽 정크랩 죽일게 안 돼! 우리 메르시 너가 죽으면 살리면 돼 살리면 가자 다 죽이러 가자 가야 돼 다 죽여야 돼 지금 가서 타이밍이야 지금 타이밍 아 당패 개 많아 얘네 아 나 2층 2층 자리 먹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자신감 남겨 지금 아 이 정도야? 2층? 2층? 1층으로 2층으로 머리 박자 와 아 쟤네 당패 너무 많다 준비 됐어 머리 박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까 를 생각해 왜 뒤돌아야지 흠 왜 흠이야 그냥 빠졌고 킬이 안나오네 망개야 나 2층 갈게 너 너무 쫌다 메르시 달려있는데 어? 뭐 다 죽었나? 왼쪽 다 온다 왼쪽 다 온다 왼쪽 다 온다 왼쪽 다 온다 내 실버가 비벼있어 2층 먹어놨어이 자 망개야 잘 가 아 망개야 잘 가 아 안돼 아 방패 너무 방패는 오길 거를 아아 와 흠 이럴 때 얘네들이랑 놀지마 그냥 적으로 쳤까 상대 거점 반대쪽으로 줄까 어 어 약속 잡는지 Oh 만났네 바로 런 네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거듭나며 살아가시오 오오오 스킨 먹고 오른쪽 먹고 그대로 전진 어 우리 팀 한 명 잘랐네 김소수 얘기해야지 뭐라고 해야 돼 들어가자 어 시가 아니라 나 공 있으니까 앞에 밀어줘 난 있을게 오케이? 어 카메라가 업어쿠린다 파스 뭐야? 나 킬 났는데 눈치 알아봐 하나 뻔 알아봐 다 풀있어 어? 다 풀어버린다고요? 어 뭐야? 나야? 뭐지? 깨틸! 소리 깨틸! 이거 뭐야 이거 다 풀있어 오케이 거점 밟는 중 뭐 해야겠지? 다 품 됐어 알버소잉 여기 점용 망개야 지질래? 빨리 가서 캐서디 가져와 돈 피해 아저씨 돌아가서 이렇게 바꾸세요 오리사로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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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캐서디 가져와 캐서디 들어가 여기 아닌가? 어? 여기가 아닌가? 방이 어디야? 집이 어디야? 그걸로 들어가면 있다 오른쪽에 여기 아닌가? 여기 중가? 아 여기다 여기다 다운 어디? 안쪽으로 앙벽 깨고 어 힐 벤다 어 힐 벤다 라인 컷 오케이 라인 컷 오케이 라인 없다 연곡 밟으면 돼 올라가서 올라가서 오케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다 죽였어 라인 없으니까 개꿀이다 야 망개야 이런 거 연곡 밟으면 올라가요 그렇게 어? 아아 좋다 우린 자리 잡아야지 그치? 오리사님 자리 안 잡으시나요? 오리사님 자리 안 잡으시나요? 어? 나 허물 믿는데 허물은 누가 밀어 나 자리 잡을 테니까 허물 붙어 줘 Subaru 방금 깨자 좌중 왔다 소리도 뒤져있는데 여기 소리도 뒤짐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와야지 2층 가서 얼굴 한번 보고 와야지 2층 다있어 사줘야지 막았어 막았어 올라갈 때부터 형 저기서 피할 생으로 올라가야 돼 좀 더 왼쪽 2층 형 좀 더 왼쪽 2층 공간이 있거든 그럼 어떻게 우리 팀 때리잖아 그치 그치 아 라위 사기야? 안 돼!! 대절 도망간 수 있기 우리 밀었나? 허물 알아서 밀어 오오오오오오 허물! 허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어 안되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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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없게! 히트! 런! 런! 킬 들어가는 중 앞에 킬 주고 있어요 다시 군다 다시 군다 어! 이거 뭐 해야돼 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델 감으로 씹은 겨? 아 여기 뒤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못 썼어요 라인한테 못 썼어요 나 보기야 나 보기야 반팁! 나 망치 망치 아 나 살려줘 리그루 리그루 이런? 나 궁있음? 에이 맥켓다 라인 라인 있으니까 뒷궁도 한 봉 봉 쓸 때 안 되냐 그거 우리 군대에 싸워도 내가 뒷궁 쓸게 2층 갈게 자리 군대 들어가 아직 아니야 우리 험을 안 붙었어 험을 붙고 나서는 군대 들어갈 생각 지금 밀어내는 중 오른쪽 돈다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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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쫄드필 쫄드필 만기 힐 줄게 해봐 아이씨 왜 이렇게 우리킬에서 안 들어왔어 이거 라붕입니다 라붕이 아 나 수면 맞다 아 움직이 안나 안돼요 어 그래 라붕이 끝 아나 아나 왼쪽길 이쪽 멀다 아나 피업인데 험을 미는 중 펌 아니 이걸 못 부수다니 아니! 내가 안 데려왔으면 어차피 죽었어! 내가 죽인 거 아니다! 라이브 궁 쓸모없어, 내가 알았을거야 아무 의미 없어 이거 나무야 그냥 나무임이거니 여기가 궁 온 둘 다 암묵 빼고 근데 지금 라이브 궁 안주? 빠지크 궁이다, 빠지크 궁 막아버리 오케이, 나무 온 궁극을 포착했대 포착 못 가기, 궁극으로 포착 존나 하는데, 아, 뒤에 오, 나이스 아아 포착 존나 야, 복숭 나이스 나무기 이거 이상해 아, 힐 받고 한개 힐 먹고 상 나오면 힐 오오오오 오, 나 수면 아, 저기 저 있다 막았어 그래 나이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우 나이스 아무사 가는 중 아무사 가는 중 아무사 아무사 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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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이거야 미안해 형 잘못 끌었어 아 왜 나한테 끄래 알구매시 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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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못해 아아 아아 연 일반 게임은 이거 공수전 안하지 롤콜 안하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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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이긴 하다 뭐야 괜찮네 나이스 어때 라이프위버 선생님 라위고 어허 이거 5분 남았으니까 아 뭐 이제 30분이라 오빠가 뱀에 오케 뱀에 뭐가 있나 설정이 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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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갬피 재밌지 않아요 님들 한번도 안해봤어 어 나 뭐가 제일 많은데 겐지 장인이면 갬피 잘해야됨 한번도 안해봤어 뭐 어떤 식으로 맥크리 헤드 한방전 뱀인가? 오케 아니 맥크리 헤드밖에 안때려줘 다른건 때릴 수 없어 이거 뭐야 야 왜 안죽어 왜 안죽어 헤드가 아니면 안죽어 나 또 헤드로 죽여야되 헤드놀이 오오오 오오가 컷 컷 컷 컷 아 오오오오 아 아 아 아 장전 안해도 되는거야 응 아아아아아아아앍 어 오우오오오오오!? 다음 어디인가? 이거 만개같은데 만개 쏴 만개 어디 있어? 아슬아슬했군 어딨어? 이거 여기야 찾다 열안다 존나 너무 잘해 야야야 안 올라가 꿀팁 꿀팁 앉아다니면 잘 안맞아 사람들 나 헤드라인 잡는 중 아아 아니네 아니 피가 튀는데 왜 안죽어 우리 그러면 나 스크린 방 만들고 있을까요? 코드 하나만 아니면 드려도 돼요? 사람 모아놓고 방금 넘겨드리면 되죠 이게 와 응 맞아 근데 이거보다 저 각자 영웅을 하는게 좋으니까 나한테 적어줄래? 저기 그거 잡을래? 방랑? 당장은 어떻게 주지? 우클릭 내 이름 우클릭 됐다 멈췄어 어? 연기가 있는 곳은 불이 있는 법이지 오오 이해가 좋네 여기서 자기 캐릭 고르면 돼요? 자기 캐릭 고르로 헤드 줍시다 벤처 어디있어? 벤처 어디있어 벤처 벤처가 없는데? 벤처가 없네? 벤처가 없네? 아 이거 없다고 불안이 안되던데? 헤드 캐릭이 없으면 헤드가 없는 캐릭은 없나부다 벤처 한번 꺼내보면 내가 스킬 수출 있네 됐어 벤처 꺼냈어요? 벤처 오케이 아 신 캐라 없는거야? 아 됐다 아니 이거 그게 안되는데? 그거? 아 쩔티비 헐 신쩔티비 뭐죠? 벤처 할래? 상호작용 키 벤처가 없는데? 하이 상호작용 키 누르세요 또 셀프 타는 키 벤처가 없는데? 벤처 없는데?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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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복수. 다음 복수. 이 사람 오버워치 잘하게 생긴 인내입니다. 이건? 어? 젤리하면 벤처 왜? 자람? 오지마 오지마. 벤처님이 딱 저거야. 내가 들어가면 그만. 형이 먼저 나와야 되지. 으하하하하하하. 여기 안 맞는데요? 아 너무. 우리가 너무 어려워. 킬. 어 들어갈거야? 잠깐 있을거야. 풀릭이 풀이야. 나도 풀이야. 오오. 안 돼!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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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다 죽어. 어 괜히? 오우. 머리 존나 짧아 그냥. 어 뭐야? 어? 왜 내려간다?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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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 데려줄. 아아. 난 강하게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어. 너무 강하잖아. 데일테고! 대킴이 없어! 아 이거 날라가 버렸어. 이거 날라가던 건 뭐에 있는 거야? 이거 게임 테두리에 가면 날아가죠.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집중해! 집중해! 만개야 집중! 할 수 있어!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는데 힘들어! 집중어! 집중해! 집중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해줘? 죽어! 죽어! 집중해! 집중해! 다 맞춰! 나와. 좋아. 나와. 너가 많이 맞춰야 되는 애를 골라줄게. 이리 와. 아우 뭐야? 아우 뭐야? 이거 발굴이구나. 개월 몇 난데? 몇 끼잖아 이거. 첫 번째 팀이 누구죠? 뉴팀? 오케이 니퍼. 입나은신 니퍼 하는 중. 입나은신 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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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쏟는다. 근데? 나와 나와. 나 리퍼만 보면 에임 보정되는 거 있어. 지금. 너무 많이 터맞아서. 이거 입나은신 니퍼 아닌데? 그 무시 쓰는 게? 아. 아. 어. 어. 아. 내 사랑이다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얘 첫인퀘네. 야. 이. 또 어. 아니 윈나우시리퍼가 아니잖아 이거는? 오오오 아니 이거 손목 줄어드리긴데? 오! 소리를 쫓아 어디 있어? 캐서디 세자 아 근데 이거 캐서디랑 저거 벤처 둘이 1대1하면 연습 되긴 할 거 아 성관상 풀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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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냠냠님 많이 아플텐데 괜찮으신가? 풀어줘 풀어줘 성관상 열어줒 아, 성강탄 없이 했어, 여태? 네. 어, 성강탄 왜 없어. 불쌍하다. 없이 구르기만 하고 있었어. 아, 너무 아파. 아, 그렇다고 다 망고병! 거짓말! 그 거짓말! 벤처님들, 벤처님들! 여러분들이 싸우지 말고 만 개만 패주세요, 만 개만. 오케이, 오케이. 3명은 아니잖아, 잠깐만. 3명은, 굶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가만히 있어. 없어, 성강탄 굴도 안 돌아!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 그러면,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 비명지로 다 죽이는데? 멋있어 저기있다. 싫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나와! 붙여! 어 뭐야! 바로 나왔어! 만기야 더 세게 더 세게! 만기야 너 너무 지금 감수성 없어. 더 진지하게 더 진지하게. 너 이거 두 명 잡으면 너 결승 가! 결승 가! 어쩔 거야! 그래도 깨악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우리 잡고 다음 나오는 거 붙이고. 그치. 필중의 각오로 싸워. 필중의 각오로 무조건 맞힌다. 못 맞히면 네가 죽는다. 더 각오하고 소란 말이야. 더 각오하러. 어딨어 어딨어. 한 명 때려놓고 나오면 붙이고. 때리고. 어디있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한 명 때려. ember time of shots 아악! 어디있어 어딨어 어딨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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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 당견ha. 여기있다. 여기있다. 지하윤! 다 왔어. 여기있다. 장전매너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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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기야 집중력 떨어지고 맞아? 맞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아 안전건나고 아 잘못쌌고 탱커 탱커 탱커는 뭐 연습할게 없어서 잠깐만 여기다 저희 젤리형은 유니스턴 바꿔서 루시우 쫓아와보실래요? 루시우 때려보실래요? 1대1 후 드디어 어디갔지? 어 못맞혔다 와 저 루시우거든요 저랑 1대1 하신 원숭이 원숭이가 여기 없는데? 원숭이 열어드립 원숭이 열어드립 원숭이 열어드립 아어 평타한데 윈스턴 열어 여기있다 윈스턴을 열어 원숭이로 루시우 1대1 이기기 원숭이로 루시우 1대1 실패하면 100만원 원숭이 원숭이 아 픽이 안되는데? 어 픽이 안돼? 바꿨는데도 안돼? 원숭이 끌렸는데 픽이 안돼 어 오리사로 할까? 오케이 오리사 오리사 어 아프다 지금 존 accept 존 accept 존 accept 존ady 존 걱정 kang Odtor 상태로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Jonathan 아ader Greg Don't dip 아니 엄마 췄어 마부리고 아아 아 근데 저거 저거 단단해지게 사기임 단단해지게 개사기 단단해지 안쓸게 나도 펴타야지 어 들어가졌네 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상마있어 가까이 붙어 가까이 붙어 오오 가까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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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어 어 뭐하게 생명 크림 완성 완성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누가 이겼음 지금 뭐야 캐서디랑 저거랑 해서 벤처랑 이겨서 몰라 벤처만 벤처만 내가 벤처할까 벤처로 나와 내가 벤처 계사기 같은데 형 랍스터 랍스터 벤처 아 아 그 랍스터 아마도 수돗어 무대드림 저 주제 어 어 뭐야 예 내 자리가 없는데 그 으 아 역믹 성목이 틀라구요 어 그리고 형님이 그 아내의 잉테나자 4 지금 어떤 팀 심류레기터 말해 일단 우리 상대해야지 류제용 팀으로 해 주제용 팀 거기서 뭐가 힘들어 다리야 자리아 리퍼가 힘들지 그래도 그러한 날 리퍼라 마트 망 리퍼지 초대 좀 4 초대 드리겠습니다 이 저희 팀 질러가 여기 여기 분들한테 손목 비틀어 달라고 했거든 아 근데 파이팅 그 여기 분들 볼일 칸 명을 입나는 하면 질러 두고 지 윈이 예언니 님 나는 공백에 이제 다른 스크린 보러 가는 같지 않을까 어 나의 초대 안고 기다려봐 달라고 안에서 왔습니다 아 달라고 안 했잖아 예 아 Про 5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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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더 연습했음 다지만 뭔가 가정 보인 거 오케 Tree 그러니까 걸친 요 만료 뭐 에 앯매 영리가 오시면 고고하고 강대에 됩니다 탁으로 다리겠죠 상대에 자리 1 리퍼 자리 비워서다 주 미국 어어 질러 자리 질러나 택 발이야 둘 중에 하나 줘 아리아 님을 잠깐 빼고 형님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형님이 보이스 쓰면서 해봐. 응, 그래. 좋아. 오케이. 여러분, 디케드가 손목 비트인데요. 준비하세요. 오케이. 뭘로 비트지, 리퍼? 아니, 저기 탱커, 탱커. 탱커로. 재밌겠다. 자, 여러분들. 제가 메모장에 적은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 우리 아래 팀 채팅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저 잠깐 화장실 가서 최면 좀 해볼게요. 나는 만개가 밉다, 만개가 밉다. 안 돼. 팀 채팅? 팀 채팅. 오케이. 유출 뭐 하면 안 돼? 아니요, 보여주셔도 돼요. 기본적인 거. 우리 기본적인 거래가지고. 응. 아, 이거. 아까 적은 거. 예, 이거. 응, 응.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그리고 알겠지만 쟁탈자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인 맵. 그러니까 못 부를 거 같은 상대가 거점 먹고 못 들을 거 같으면 도세요. 여기도 다시 하고 이렇게. 응, 돌아. 됐어. 스크린 모드요? 저기, 헤드 형님 오시면 해달라고 해야될죠? 응. 오케이. 어, 그리고 물어봤거든요. 저희 그 뭐 한판 한판에 뭐 공수전환 때나 이렇게 전략 말해줄 때 있잖아요. 어. 이거가 한판 한판만 된다네요? 공간은 안 된다네요. 그냥 크게 안 봤습니다. 한판 당. 한판 당 한 번씩인 거 같은데요? 공수전환이 안 되고. 공수전환이 안 되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끝나고. 끝나서 다음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냥 한판 하고. 응. 실시간 한 팀 당 몇라운드 하는 거지? 응. 한 팀 당 몇라운드 하는 거지? 한 팀 당 3판 하는 거 같아요. 최소, 최소 4판. 최소 4판. 다 라운드. 네. 많이 하면 5판. 아. 저희 그러면 딱 3판만 할게요. 지금. 쟁탈 화물 밀기만 딱 할게. 네. 쟁탈 화물 밀기. 오케이. 저 왔어요. 해두 형님 왔어요? 방장 들을 테니까 적어주실? 스크린모드 해주실? 응. 3선인 거네? 그럴 거야 아마. 다섯 경기가 오. 응. 맞죠? 리장. 파이팅. 배고파. 아부장. 꼬리사 갈게. 재판하고. 진짜 상대처럼 해드릴게요. 상대처럼. 오케이. 파이팅 저 갈게요. 오예. 가자. 오예. 아아아. 안녕하세요. 우리 팀 여러분. 한 분 안 계시네. 팀 모아주실. 응. 맛있다. 여러분도 마이크 쓰셔도 됩니다. 네. 하이하이. 이거 대충 어떻게 하냐면요. 자. 모이라. 루시우. 저. 그 다음에. 소전 이렇게 본대고요. 네. 그리고. 리퍼는. 침투조에요. 침투조. 상대팀. 맥크리나. 이런 곳에 갔다. 아이. 기다려봐. 자. 그. 거기에다가. 박으면 돼요. 알았죠? 에. 공격. 제가. 텔 탓에. 텔 탓에. 텔 탓에 하면은. 상대. 맥크리한테. 텔 탓에 하면 돼. 오케이. 레츠고. 오른쪽으로. 앞에. 텔 탓에. 텔 탓에. 텔 탓에. Pawnianete. lot. 갈마에. 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 잃엌어. 잃엌어 잃어어 깝이깝이깝이깝이! 왼쪽 χ grams. 왼쪽까지? 왼쪽까지 가죠? 오늘 벤처 죽여 벤처 죽여 벤처 죽여 이런거 벤처 죽여 잠시만요 저 주방 없어요 주방 없어요 가자 가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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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봐 쭉 들어와 쭉 들어와 쭉 들어와 쭉 들어와 캐너디 죽여 캐너디 님들 힐러 죽여 힐러 죽여 오리사 무시해 오리사 무시해 나머지 알아서 해 이제 파이팅 마무리 마무리 마우스 힐러 핀찍으면서 우리팀 고풋 상대 어디로 와요? 상대 왼쪽으로 오고 싶은거 같다 그쵸? 이번엔 융화부터 쓰죠 그냥 융화 자탄 융화 갑시다 이거 봐 융화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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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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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궁먹었었죠? 상대 비트를 안쓴거 같은데? 그쵸? 상대 융화랑 오리사 석양 이렇게 썼거든요 이번에 망기한테 텔타보실 여기다가 펠고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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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빼빼 이제 빼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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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셀타봐 저깁니다 마중가자 아예 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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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다 박을준비 텔타샘 앞으로가 리퍼 돌격 리퍼 돌격 리퍼 돌격 한번더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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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까비 궁수지 마셈 오케오케 아 그냥 까비 까비 저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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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다 왼쪽 저 뭐야 돌진 리퍼 돌진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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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잘한다 어 굿 어 왔다 아 레전드 모이라 부터 잡자 모이라 모이라 호멜 빠짐 모이라 루시우 잡자 루시우 아 예 벤처 잡자 벤처 루시우 잡자 루시우 잡자 루시우 잡자 루시우 잡자 굿 속도도 정교함도 넌 모자라 점수 1대 연 질 뻔했다 왔어 왕쥬 왕쥬야 옆에 빠져서 혼자 석양 혼나 너 영웅 아니야 대회 끝나고 써 응 거기 낙사당에 창맞아요 가자 파이팅 장면 싸움 장면 싸움 올라가서 왼쪽 리퍼 돌격 Doe 마이 주 ph 마이 배달 타임 쥬가 쥬가 쥬가! 쥬가 쥬가 쥬가! 쥬가 쥬가!!! 자, 압박하죠? 디퍼 돌격 돌격이 꼭 텔 탈하는 건 아니에요? 텔은 알아서 타시고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일로 오세 디퍼 돌격 디퍼 계속 돌격 살짝 뇌절해주고 딱 알았어 그냥 딱 알았어 그냥 자리야 방면 너무 잘 쳐 끝 리퍼 돌격 리퍼 돌격 리퍼 돌격 리퍼 확양 조심 괜찮아 어, 잘했어 에스키 안 빼 에스키 뺀 거 잘했어 폭도 좀 폭도 좀 나도 에스키 뽑아 리퍼 돌격 리퍼 돌격 리퍼 돌격 계속 돌격 돌격 리퍼 돌격 리퍼 돌격 리퍼 돌격 리퍼 돌격 리퍼 돌격 지금 자리아 하면서 느낀 점 딱 방벽 딱 그거 하나 해 딱 방벽 사방 너무 잘 차 너무 많이 그 그 있잖아 주방 리퍼를 하면은 그거를 그냥 뒤로 쭉 뺀 다음에 그러니까 치지 말자 이거 어 그냥 치는 걸 아예 빼고 그냥 빼고 다 뒤로 리퍼 오면 빼고 지금 레전드임 지금 평균 에너지 42%인 자리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때려 아예 치지마 이번에 치지 말아봐요 똑같이 할거에요 완성 정면쌍 렛츠고 오더도 잘 안하는 중 정면쌍 리퍼들격 포커싱 이것만 말하는 중 궁극기 알아서 쓰셈 닌는 그냥 이 존재 같은 가설 수준이야 증명해 아니요 아니요 아오 모든 게 개혈트로군 아오 으 으 으 음 음 음 컷도 업 정면 리퍼 텔 없다 거점갔다 거점 가자 리퍼 일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볼골 리퍼 고 집으로 리퍼 데려와 리퍼 가지고 같이 해 다시 한 대 걱정한다 여기 망개 혼자다 폭도 줘봐 망개 죽여버리게 아 막 갔다 갔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리퍼 고 어 주성아 잘못 쫓는데 리퍼 고 니퍼 고 입구고 입구고 톡도 주고 망겨 죽이러 가자 하나 둘 셋 톡도 앞 톡도 앞 망겨 죽여 x2 망겨 죽여 x2 망겨 죽여 x2 망겨 죽여 x2 니퍼 고 고 고 다 죽이자 이제 무시우 고 고이다 죽여 니퍼 올라가 내려올 때 주방 궁극기 우리 뒤로 살짝 빼 리퍼 와 캐서디 죽여 루시우 죽여 벤처 죽여 벤처 죽여 벤처 벤처 그냥 이거야 평균 에너지가 문제야 평균에 44% 2% 올라갔어 피드백 했는데 올라갔어 오히려 근데 망급이 잘 쏘자 님대 에이메 에이메을 잃어버린대 딜야 딜 살살하고 있잖아 딜 딜 등 아니잖아 근데 쏘자님이 좀 잘한다 내가 보니까 쏘자님이 좀 잘하시는데 어 느낌이 쏘전을 소전스럽게 하셔 차라리 캐서디 하시는게 나을땐 오늘 베스트 브리핑 리퍼고 응 저 진짜 브리핑 오더 딱 하나가 있어요 리퍼 가 리퍼 가 리퍼만 치지 말아보세요 주방 최대한 나 이거 안치면 우리 딜로스도 난데 어떡하지 지금 침골을 했거든 리퍼 빼고 나만 죽이면 되긴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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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그 리퍼가 나를 막 꼬이 쳤다니까 문 앞에 리퍼 밖에 안 보여 리장타월 한 번 놓고 응 응 잠깐만 그리고 성태형 나랑 잠깐만 바꿔서 하자 어 그래 그래 내가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응 저기 그 캐서디 소전 대신에 소전 대신에 캐서디 응 캐서디로 응 오케이 오케이 소전은 그 민기 형이 하잖아 반응해보세요 주방도 망령어 빠지고 주방 다시 도우고 와리가리 한 번 아 계속 차는데 저 이번에 마이크 안 끌게요 제가 리퍼 고하면 우리 팀 리퍼 갖다 박는 거예요 어 아니 마이크 끄고 해보세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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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너가 반응해 그러면 어 캐릭 리퍼 고 준비 됨 뭐야 리퍼 어 왓셈 있구나 속도 업 정면 고 리퍼 텔 없다 동중 갔다 리퍼 고 리퍼 고 계속 가 나 없어 이제 우리 뒤에 뭐 있는데 리퍼 고 리퍼 어딨어 리퍼 죽었어? 몰랐네 힐 좀 속도 됐어요 속도? 하나 둘 셋 속도 업 만개 죽이러 가 만개 만개 찾아 만개 찾아 만개 찾아 벤처 찾아 벤처 찾아 만개 찾아 만개 찾아 만개 찾아 만개 찾아 올라가 2층 숨어 가! 리퍼 고! 아 다시 본대 리퍼 텔타! 만개 죽여 모이라 죽여 인간적으로 융화 쓰는 거는 차마 못 죽이겠어서 안 죽였어요 융화 쓰는 거 죽이면 노또리 형이 아니잖아 리퍼 고! 만개 죽여 터보의 궁극기 참 떠보나? 하하하하 거점 고! 속도 준비해보세요 속도 여기 숨어서 속도 준비 일로 온다 거점으로 여기로 온다 앨범 못을 막자 정면 온다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앨범 못을 둘러 야 죽여 야 죽여 캣 어 니퍼 고 점수 1대 0 아니 잘 밀었어 잘 밀었어 저는 그렇게 캐터리를 위험하게 하라고 시킨적이 없어요 으아 흠 흠 흠 , , , , , 내리고 응 흠 흠 놀랍게도 벤처 근데 치킨쿤이라는 중 루즈왕이 인터스테나는 결백하다고 생각하나 흠흠흠흠흠 결백한 녀석은 아무도 없어 하핰 고에 코칭 당하고 있어? 고! 올라가서 왼쪽 1.5 속도, 속도 업! 응 니퍼 고! 니퍼 그냥 걸어가, 걸어가 한 번 더 걸어가 캐서디 잡으러 가자 우리 캐서디 잡으러 가자 그 다음 오리샤 잡아 이게 약간 노돌리 스타일 약간 노돌리 스타일 네 여기서 대치하다가 속도 올리고 캐서디 잡으러 갈게요 대치 좀 속도 준비해 속도 고! 캐서디 죽이자 가자! 속도 줘 왔다 왔다 저 점 고! 일로 오셈 속도 하고 캐서디 죽이러 가자 우기 안쓰고 고! 고고고! 캐서디 고! 패스 모! 좀 도와줬어 가져 잡아 캐서디 죽일 준비 오면은 가자, 가자, 가, 리퍼붕 공고 패서디 제격, 나이스 잘했네 이번엔 공고기 충전 중 뭉쳐줘요, 나 멀다 리퍼, 텔, 고, 1.5층 거기 1.5층이 아닌데 뭐 상관없겠지 고, 가, 계속 가, 리퍼, 계속 가 패서디 딸피 어, 달려주라, 뛰었다 알아서 하세요 1.5층 캐서디 알아서 하세요 1.5층 캐서디 어쩐부터 먹자, 어쩐부터 가자 압박하러 가자 아, 기초, 다 잘 썼다 아, 기초, 다 잘 썼다 아무튼, 여기, 지, 지, 지 아, 기초, 은근, 망치 아, 기초, 은근, 미카코라 아, 기초, 은근, 미카코라 아, 기초, 은근, 미카코라 병원, 미카코라 야, 벤처가 구릴라 자, 벤처가 구릴라 흔들리는 에임 반영 중 KKKK 아냐 아냐 잘했어 잘했어 흐흐흐 천재 릴러가 온다 이러네 아 근데 보헤는 님들은 신캐 체험할 시간이 없었잖아 감독하느라고 보헤도 약간 장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상라운드 거점이 있잖아 긴장이라 빅캐드 앞으로 가 니퍼 고 어 살려줘 하하하 루시 어떻게 들어왔어 금방 들어왔어 오케이 기다려 왼쪽 가자 니퍼 1선 가 고 계속 와 계속 들어와 꽂혔 넉넉 photographed 자기 다행이 그치 rogger ㅇㅋ 정 specially 문구 frequ하자 이것을 거의 준비됐어 근데 왼쪽 온다 리퍼 여기 넘어가 봐 다 죽여 맞아 어 정면에서 온다 가자 다 죽죠? 응 굿 하하핳 에너지 프로토콜 채점 왼쪽 고 디파 1상 고 나 궁 쓸게 우리 타고 망개 죽여 x4 망개 안 죽이고 있다 선행 왼쪽 간다 리퍼 고 궁 있나 우리? 서양 조심 나 힐 줘 내가 버티 오 선행님 잘했다 방금 이게 다 죽죠 살아있는 사람들 굿 궁 쓰면서 가죠 망기한테 텔 타도 됨 아니다 닌 궁 있구나 가자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 궁 쓰셈 거점 밟을게요 망개 죽여 망개 죽여 망개 죽여 거점 밟아 망개 죽여 여기가 죽여 예전의 인형이 많고 아 으 예 썰 어 예 썰 아 어떻게 그러나 이거 그 이거 야구가 올해 아예 더 자탄미 퍼가 힘싸움에서 정말 센 조합이 거든요 근데 정탈 적은 결국 가운데 꽝 붙는 싸움 이래 가지고 상대가 유주력만 버티면 또 이기는데 우리가 른 거글 각을 벌려야 될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돌면서 왼쪽이나 오른쪽 돌면서 이거 해결 방법이 한 번 하고 쭉 빠지고 그래 그래 되지 않을까 우리 피부로 저게 감당되는 거지 아 원래 비는 지구 들어가는 피기 에요 이게 에 이기는 피가 아닌 게 이 선에서 이는 피는 아니에요 못 이기는 피기 에요 여기서 좀 나아지려면 은 음 뭐가 뭐가 안 돼 그니까 왜 다 아예 안 치면 은 그걸 때 원하는 한 테포를 빼도 다시 무시 쓰고 다시 봤고 다시 무시 쓰고 다시 봤고 이제 한가지 차이는 적은 이제 돌려용이 저 정도까지는 안 하시는데 그래도 가능하시려는 것 같긴 하지 그렇긴 한데 가능하신 형님이온 근데 예 저게 된다 보고 우리가 공략을 해야 돼 상대가 못한다 하지 말고 저게 저게 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자리 바꾸는 거 바꿔는 답이 없어요 자리 바꾸는 거 밖에 없어 어 그나마 내가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응 나랑 본 나랑 이제 리퍼가 망개 죽이려고 할 때 우리 팀 뒷라인 다 죽어버리면 우리가 져 근데 우리 리퍼 그 우리 본대 지키기로 했잖아 돌아 내가 돌아가주고 그럼 그게 안된다 아 근데 주방이 있어서 그래 주방이 있어서 다른 거 아니야 아 모르겠다 아까 그 아까 그 팀은 주방이 없었고 지금 주방이 있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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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주방이 있고 아까 그 팀은 주방 없이 리퍼를 그냥 했고 어 여보 여기는 주방이 있고 일단 그거 해봐 내가 이걸 콜해주면서 해줄게 아 잠깐 생각해보자 내가 그 뭐냐 내가 오리사잖아 주방 안 받고 리퍼 그냥 비껴서 가면 내가 뭐 막을 수가 없어 뭐 어떡하지? 그냥 프리패스야 그럼 우리 나도 뒤볼아서 팼는데 나도 중대 쳐맞으면서 전선 늘리다가 뒤지고 계속 반복인데 이게? 그니까 오 루틴 할때는 같이 너 빼고 온다 아 루틴 할때는 그 자식을 꺼내야 되나? 루틴이 루틴 탱커 누구? 너 돌리영 어 돌리영 돌리영 돌리영이 자리아 디바인데 저기가 1차가 저거임 자리아랑 리퍼 써가지고 하는거 아 도연아 응 이거 딱 세긴하다 근데 너 하는 거 봤거든? 이해 써? 아 어 아니 이하기 전에 근데 그.. 가르쳐준다고? 아니 근데 저거 있어 나도 비슷한 게 같은데 나도 킬 캐치 욕심 한 번 내면은 가는 거 같거든? 아예 욕심 버려야겠는데? 보니까? 본대 싸움 할 때만 킬 캐치 보고? 킬 욕심 버려야 된다고 킬 욕심 버려야 된다고 자 이거 오더 해주세요 2층 갈게 2층 갈게 왼쪽 2층 간다 상대 리퍼 2층 텔 타봐 죽여 가자 어 리퍼 계속 가 어 리퍼가 자리 잡아줄까? 우리 괜찮아 우리 벗 숨어있어 나 본대 숨어있어 거점만 밟아 어 리퍼 쭉 가 리퍼 쭉 가 여기까지만 가 그냥 어 나한테 얼굴만 보여줘 주방 줘야 되니까 어 리퍼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좀 어 잘했다 시키죠 그냥 여기서 호텔 좀 먹고 우리 어 라이랑 쭉 가야 die 어 어쿠 이거 어떻게 갈 거야 망기야 찍으러 와야지 각 안 나오면 이리로 갔어야지 이리로 왕괴가 오레가 올라가죠 이번에 왕괴 잘했는데 요거 딜각 안나오면 왼쪽 요기 나 지금 점프하는데 보이니? 자리야? 자리야? 요기요기 요거까지 나와가지고 쏴주면 좋았을것같아 잘했어 잘했어 리퍼 고 올라와 밀어 리퍼 고 리퍼 고 아 거쩡간다 리퍼 고 리퍼 거쩡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뭉쳐 응 뭉쳐 스폰크이나 사람 없지 니퍼 2층 태일고 니퍼 2층 태일고 니퍼 2층 태일 니퍼 2층 태일 니퍼 2층 태일 니퍼 2층 태일 니퍼 1층 니퍼 2층 태일 잘했어 비트 너무 잘했어 비트 좋아 비트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밀어 계속 가 때려 죽여 때려 죽여 에스누르네? 대열반네 니퍼 1층 고 망개 죽여 망개 죽여 망개 루시우 죽여 다 썼어 우리 리퍼 암살 숨어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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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시간 60초 저쪽이다 니퍼 고 번진 번진 고 번진 고 루시우 니퍼 후진 노 나도 힐 좀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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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허물 비벼야 돼 광개 죽여 루시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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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젤리 형의 자리아 찾아다니는 걸 잘해 으아 리퍼 2층 킬고 리퍼 없네 흠 리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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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죽어 쒸 쒸 쒸 나 궁 쓸게 비트 준비 하나 둘 셋 레츠 고 우우우 비야 보 비야 보 레이 바이 오일아 군고 군고 헤러리 죽여 오 쉣 굿 우주님 점프 넘어진다 죽여버려 응징해 저런 버릇 빼야돼 버릇 내버릇 안 돼 리퍼 고 리퍼 고 오 여러분 아까보다 게이지가 덜 차요 아까보다 게이지가 덜 차요 좋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비트 썼잖아 우리가 마지막에 밀려고 그럼 화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정리하러 나와야지 왜 화물 뒤에 있는 거 다들 이게 리퍼 때문에 그 울린 거 아님? 아니 비트인데 비트인데 사람의 유체로 장난을 친다는 사람 사업은 나한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탄에 비트 그냥 써 후즈 30초인데 자탄에 비트 왜 안 써요 판단이지 판단 그건 아쉬운 거죠 자탄 같은 건 못살아요 그거 그냥 정해놓으세요 자탄에 못살아요 자탄 비트 공유 자탄은 그냥 비트 쓰셔야 돼요 후즈는 잠슬프다 어 참슬 여긴 호텔에 자리 안 잡아? 잡아요 정면 우린 정면 가다가 2층에 있는 거 리퍼 텔 타버리 샘 그냥 2층 상대 있죠? 펠타템 하고 다시 나와서 쏘 받고 다시 들어가고 쏘 가 다 죽이자 남은 거 있어 2층 텔 좀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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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리퍼 고 리퍼 일로와 앞으로 택 고 리퍼 말했지? 쟁탈은 먼저 죽이고 화물은 잘이라고 근데 이거는 거점이잖아 응 그치? 응 그러면 포인트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응 근데 이게 우리가 집중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 거의 모두 항상 이러긴 해요 이런 느낌이네 옛날이를 왜 이게 안 될까 한번 보자 모이라가 1층을 두고 그냥 루슈 루슈랑 나랑 보다가 리퍼 주방 받고 올라오면 그냥 뺏다 다시 먹고 올라가야 되지? 응 나도 찬성 모이라가 1층 커트로 하죠 모이라가 탱커 시를 줘야 될 거 같아 이게 상대가 봐봐 우리가 2층을 도는 거는 상대 탱커랑 다 같이 2층으로 올라오잖아 그치? 응 그럴 때 이제 돌아가지고 자리 체인지 하기로 했지 응 근데 방금 본 데가 다 바닥이고 리퍼 혼자 2층 갔거든? 맞아 그치? 응 그럼 그냥 그 리퍼를 그... 세 명이서 몰아 내든가 아니면은 거점 가서 오리사를 도와주던가 지금 이... 우리 이쪽 자리를 아 내가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그게 너무 어려워 이코하면 보여줬던가 그게 판단이 그... 2층에 리퍼가 계속 왔잖아 근데 오리사는 거의 3분의 1 피야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 오리사 밖에 없어 그냥 피 없는 이때 배운 게 내가... 날라오면은 3명이 벗고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그냥 리퍼는... 범자는 밀어낼 수 있으니까 응 이거는 한번 찍고 가야... 이거 A 거점만 조금 문제가 있거든? 이런 거점맵에서 항상 거처 거점... 에서 조금 이런... 그... 포인트 관리가 안 된다 해야 되나? 응 음... 리퍼처럼 생겼냐? 파라가?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비를 할 때 이 자리에 있다가 리퍼가 여기에 퇴를 타지 응 그래서 지금 일로 빠지는 거지 뒷라인 3명 응 그리고 본대는 이렇게 거점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오리사 그냥 죽어버리고 그치? 응 이거 오리사도 응 그냥 처음에 여기 있어 거기 있다가 그 자리아가 밀고 들어올 거 같아서 떨어진 거거든 밀고 들어올 거 같아서 떨어졌다고? 어 그... 나 오르는 무빙을 취하더라고 어디로? 정면으로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왔지 그냥 어 그럼 그냥 형은 여기 떨어져서 밟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머리 위에 리퍼 있었어 거기서 근데 우리 집이 안 밀어져가지고 리퍼 하나에 오리사랑 본대 3명이 동시에 밀릴 수가 없거든 구조가? 그치 그치 그냥 그... 오면은 어 그냥 루시우가 밀치거나 이런 데는 광벽 그냥 깨버리고 어 그런 식으로 2층을 사수하거나 사수해야 돼 리퍼 하나는 하나한테 밀리면 못 이겨요 그거 아 그냥 리퍼 오면 깨버려 그거 그러고 아 이게 좀 섞였어 아까... 아까는 막 아... 주방 때문에 조윤아 이거 얘기하면 적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정면으로 있는 거랑 2층 밀리는 거랑 있잖아 상대가 근데 이번에 상대가 정면으로 왔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쪽이 부족한 거 같아 그니까 다 같이 자리아까지 일로 오잖아 그럼 밀리는 게 맞아 근데 리퍼 하나에 밀리면 안 된다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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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오리사로는 코딩 안 되고 나는 윈스턴 했을 때만 이게 코딩이 돼 있어갖고 어 어 힐 주는 게 언제 줘야 되지? 이게 계속 허둥지둥 됐으면 그냥 음 그냥 이렇게 힐 주면 되긴 하니까 응 응 그치 그치 근데 저 2층에 갔을 때는 저 2층? 어 좀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응 그냥 캐서디 자리 때문이야 응 와 화면이 멈췄어 어 어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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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밀릴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면 캐서디는 여기 서있고 그 다음에 모이라는 모이라 루슈 드랍해서 여기서 먹고 있는 거지 포인트를 응 응 지금 젤리 형이 너무 외로워 알았어 젤리 형도 응 그니까 여기서 여기서 여기에 있거나 이런 언패 끼고 있거나 우리 팀원이 여기 있으면 네 팀원이 절로 밀리잖아 그러면 형도 여기 이런 데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런 데나 이쪽으로 안 오면 이 호텔 방 근데 거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니까 정면으로 오면 상대가 어 왜냐면 우리 벤처가 여기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 방을 잘 안 준단 말이야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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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상대 팀이 전부 다 일로 와 그러면 이 여기를 먹고 어 여기서 이렇게 버티는 거지 모이라 모이라는 이 위에 있거나 이 아래에 있거나 응 그런 식으로 좀 탱커랑 모이라랑 자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젤리 형은 여기서 거점 비비다가 죽고 모이라는 2층에서 이 힐도 안 닿는데 여기서 뿌리다가 힐 안 닿고 그냥 죽고 갑자기 비비로 오고 이러거든 응 거리 안 닿으면 내려가야 돼 모이라 응 알았어 그냥 이거 많이 늦었어 루시우도 루시우도 누나 아니 뭐 후즈님 후즈님 아 나 마이크 끄고 있었는데 여기 여기 한번 보고 오는 거 없으면 그냥 내려가세요 아 내려가요? 만개님 두고? 그리고 만개는 어차피 오는 거 리퍼밖에 없거든 응 그거 그냥 사운드 듣고 있다가 오면 그냥 떨어져 아 음 그리고 여기서 수비하면 돼 이렇게 응 오케이 네 지금 이거 A거점 수비를 다시 해보자 나도 찬성이야 어 A거점 수비를 근데 이거 맞다보면은 그냥 내가 침체층에 쓴 거 보이죠 님들아 모두 다 2층으로 온다 도망가야 되고 니퍼만 죽어먹고 2층 온다 안 째도 되고 그죠? 초대점?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아니 님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팀 자 지금 님들한테 그 너무 주식에서 이게 윈선 만 너무 헷갈리네 윈선 우리서 공격으로 다시 해감 안 맞았어? 응응 수비를 다시 해봐 우리가 수비 수비? 잠깐만 어 우리가 수비 지금 공격이지? 어 어때? 바뀜? 어 바뀜? 수비 수비 우리서도 처음에 2층에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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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판단하는게 적어야 우리가 2층에서 보고 있다가 상대가 정면으로 오는지 돌아오는지를 봐야 돼 그거 보고 이제 선택지를 고르는 거예요 아니 리퍼 오면은 그냥 오리사잖아 익히고 밀면 돼 떨어트려 그냥 오케이 굳이 뭐 안 깨도 되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익히고 밀면 돼 주방이면 주방 오면 주방 하나 깨고 그냥 내려 내가 떨궈버려 깨버려? 오케이 어 파이팅 갈 수 있다 우리 이번에는 전부 2층 가자 오른쪽 렛츠고 2층으로 2층으로 렛츠고 우리 리퍼님은 동선도 임나은처럼 해주시네 하하하하하하 오른쪽으로 렛츠고 2층 가자 2층 가자 렛츠고 속도 업 속도 업 속도 업 내려가야지 이거 야 왜 버티지 이거? 버티면 안되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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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부 2층으로 오면 이거 도망가야 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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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부 2층 왔잖아 전부 2층 왔잖아 나도 콜해줄게 이거 이번에 OX 퀴즈에요 전부 2층 갈 수도 있고 전부 1층 갈 수도 있고 리퍼만 2층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궁금한게 다이라가 점프 뛰어서 왔잖아 네네 나머지 본대가 안 왔는데 우리가 거기 뭐냐 2층에 있으면 개기면 안되나? 아 그게 그 나랑 우리팀 본대랑 서로 힐도 닫고 딜도 닫는 거리에 있어서 저 혼자 점프한다고 저 혼자 온게 아니에요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뛰어내릴게 내 엉덩이에 보면은 다 있었어 젤리형 거기서 만약에 버틸때는 딱 한가지 경우의 수야 뭐냐면은 형이 E 있지 그 풍차 돌리기 그걸로 이렇게 떨고 글러민 여기서 버틸 수 있어 그치 근데 그게 실패하면 실패하면은 이거 빼 실패하면 떨어질게 아 했는데 주방 때문에 떨어지지 말고 여기서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다 같이 빼서 여기서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뒤로 뺄게 이번에는 우리 1층 가고 리퍼만 2층 보내 봅시다 레츠고 1층 가고 리퍼만 2층 리퍼 리퍼 점프 레츠고 버텨 우리 거점 먹어 버텨 오리사 죽여봅시다 레츠고 오리사만 쳐요 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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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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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습니다 그러면 2층 가보자 다같이 본데 전부 올인 2층 러쉬 레츠고 1층 1층 1층으로 컴 2층 아 리퍼기다 리기 레츠고 고 자 속도 준비하고 님들 남아있어도 돼요 리퍼랑 남아가면 돼 레츠고 리퍼 고 아 나 떨어졌다 레츠고 후 아 버티면 브러져요 여러분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저어 밀어냈다 렛츠고 호우 망개 망개 어허아 으아 좋아 뒤로 빼 뒤로 빠꾸 뒤로 빠꾸 뒤로 빠꾸 리그룹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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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됐어 됐어 모이라 빨리 와이요 예 이제 그냥 1층 거점 드릴게요 애들 못 올라갔을거야 렛츠고 1층 거점 렛츠고 오 올라간데? 만다 만다 리퍼 2층 렛츠고 1층 렛츠고 5층 렛츠고 5층 렛츠고 7층 렛츠고 4층 에어 4층 렛츠고 4층 렛츠고 5층 렛츠고 eden 2층 렛츠고 10층 렛츠고 6층 렛츠고 무 проблемы 아까보다 훨씬 대처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만 더 해볼까? 아니 너무 좋아 여기 여러 번 해보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렐라 그러면은 다이브를 잠깐만 나도 한 명 뒤에 줄게 근데 내 생각인데 님들아 벤처가 자리아 상대로도 안 좋은 것 같아 이쪽 팀이 약간 하드카운트 얍 쳐 넣어서고? 얍 쳐 넣어서 얍 쳐 가자 얍 쳐 넣어서는 좀 약간 발음 조심해주세요 얍 쳐 넣어 얍 쳐 넣어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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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후즈님 네? 비트를 조금 더 째봅시다 나 들어가신 거지? 자탄에 최대한 쓸 수 있게 자탄에 결국에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걸 맞춘다는 느낌도 좋아요 맞춘다는 느낌 이제 여기서 한번 걷어내 어? 그리고 이제 상대가 다시 자리아가 떨어진 애가 다시 왔어 거기 번대가 여기 밀었어 그럼 여기까지 빠지는 건 맞잖아? 네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쓰라고 하긴 하거든 어 근데 이거 바로 떨어지는 게 나아? 조현아? 응? 뭐가? 이쪽에서 이쪽에서 상대가 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싸움을 해 상대가 거점을 밟으면 그때 떨어지면 돼 아 오케이 상대가 거점을 밟으면 어 내 생각인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짝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미 성장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팀업이 좋아질라고 하네 2층으로 갑시다 2층으로 2층으로 렛츠고 창문에서 뛰어내려요 렛츠고 얼굴 한번 보여주고 오 자 여기서 리퍼부터 하나 둘 셋 텔포 렛츠고 속도 렛츠고 아니 속도 안 좋았어 옆에 벤 초 흠 속도 왜 안 좋았어 리그루프 그냥 1층으로 1층으로 1층 문으로 상대 뒤에 빠져있으니까 어디서 다와있나? 아니 깨서디 안왔네 깨서디 깨서디 오면 렛츠고 뭉쳐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좋아요 리퍼 테이퍼 렛츠고 소리 속도 준비 폭도 어 떨어졌다 아래로 아래로 거점 봐 거점 봐 리퍼만 2층 렛츠고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 죽여 렛츠고 내려오는 거 죽여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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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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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퍼도 과감하게 레츠고 니퍼 한번 레츠고 니퍼 주방 레츠고 니퍼도 과감하게 레츠고 버즈 믿었네 너무 자리에 집착하지마 드랍만 넓게 보자 첫 싸움을 이겼잖아 그럼 궁으로 할 생각을 해 자리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싸움을 이겼으면 궁이 유리한게 오버워치 구조거든 자리는 딱 처음만 하자 자리로 올라가보려 렛 레디? 레디 레디 자 제가 어디로 가면 줄게요 정면 찍고 갑시다 정면 정면 레츠고 니퍼 2층 텔 레츠고 어쩜 먹어 렛츠고 내려오는거 잡아 렛츠고 리퍼 올라가 렛츠고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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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날게 있나? 기다려봐요 뭔가 맘에 안드는게 있었나봐 레디 렛츠고 lets you see には 근데 볼리형 내게 상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리퍼 테이퍼 렛츠고 리퍼 떨어졌다 렛츠고 거점 맞자 우리 벽에 붙어볼래요? 안받게? 리퍼 텔차하면 바로 올라가요 저 머리 위에 저 저 저 저 저 저 캐서디 좀 어두워 에이 캐서디 존나 됐다 잠깐만 리퍼 돌진 렛츠고 리퍼 돌진 렛츠고 상대 본대 돌진 렛츠고 리퍼 계속 렛츠고 리퍼 계속 렛츠고 멈추지 말고 렛츠고 리퍼 무한으로 렛츠고 리퍼 한 번 더 렛츠고 리퍼 계속 렛츠고 리버 또 렛츠고 리퍼 고고 렛츠고 리퍼 계속 싸워 렛츠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고 리팍 꺼 리팍 렛츠 꺼 시바 이거 사기인데? 조합 너무? 내가 하면서도 이거 조합 존나 사기인거 같은데? 나 총 안쓰고 있음 이걸 왜 만들고 존냐니 상대도 이걸 해버렸지 캐서디님 님 티어 어디라고 하셨죠? 골드야? 님 지금부터 여섯 발 다 쏘는 거 금지여 네 발 쏘면 장전하기야 알았죠? 1층으로 렛츠 고 주방 리퍼 고 주방 줄게 한 번 더 해 좀 있어야 주방 줄 수 있어 내려오는 거 잡아 내려오는 거 잡아 벽기고 여기 젤리형 잡자 젤리형 이번엔 개 잘했는데 이 사람들? 어? 이번엔 아주 잘했어 어? 이번엔 잘했는데? 이번엔 너무 잘했어 자리 좋지 이렇게 하니까 리퍼 뭐 붕 뜨잖아 그치? 이번에 너무 잘했어요 저희 뭐 할 거 없었어요 깔끔하게 다 했음 네 요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2층 가볼게요 그럼 이어서 갑니다 2층 가볼게요 오케이 이어서 어 D그룹 해서 2층 갑시다 오른쪽으로 자 속도 준비됐어요? 렛츠 고 오우 도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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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자 쫓아가자 쫓아가 쫓아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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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개 혼자 있다 만개야 포지셔닝 만개야 그 포지셔닝이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다 이제 리그룹에서 1층 레츠 고 네 우리가 싸움을 이겼죠 2번이나 네 그러면 머릿속에 궁이 우리가 앞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네 그럼 이제 궁을 어떻게 쓸 건지 서로 얘기를 그때 자리보다는 궁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네 오케이 그렇군 나 상대방의 약간 기밀 유출 받아왔어 상대방 궁극기 쓸지도 몰라야 돼 그래 2층 벤처 주기로 하자 하나 둘 셋 내주고 왼쪽 왼쪽 벤처 왼쪽 벤처 여기 죽이러 가자 모이라 모이라? 오리사오리사오리사오리사오리사오리사오리사 모이라 모이라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밟는 순간 째내는 불리한 오픈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때 궁을 쓰면서 하는 거야, 오케이? 먼저 치는 게 아니라 네, 반대로 지금은 먼저 쳤기 때문에 우리 궁 두 개가 벽에 막힌 거야, 벽에 궁을 급하게 썼다 호텔방이랑 다른 벽에 막혀가지고 근데 됐어,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여기는 저 진행할게요, 그러면 쭉 한 번만 더 할까? 우리 한 번만 더 할까? 한 번만 더 할까? 왕의 길만 할 거 아니잖아, 도회야 우리 오늘 다섯 시간 하는 걸 시간, 시간, 시간이 없어 우리 개 많이 했어, 4시부터 했는데 그, 방금 한 가지 저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선행님 좀 거점 밟을 생각에 앞으로 오셨어요, 그죠? 오리사만 이렇게 밀고, 오리사부터 뒤져 이러면서 약간 밀어 넣으면 되는데 꼭꼭하는 가지, 다시 할게요, 저 자, 이제 자, 여전히 우리는 주방 리퍼 원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본데 화물 밀게요 나머지 화물 밀고 주방 리퍼만 할게 리퍼 이런데 암살하려고 올라가 임나은 습관이, 올라가 올라가서 앉아있어 앉아있어, 어 그거, 그거 해야돼 그래야 임나은이 여기 온다, 여기 온다, 여기 온다 리퍼 고 리퍼 고 리퍼 막 일로 텔타 이런데로 막 여기여기여기 망개다 망개있다 망개있다 옆에 오른쪽에 리퍼 가서 죽여줘 아, 왔다 왔다 장면으로 왔다, 장면으로 왔다 장면으로 왔다, 장면으로 왔다 텔타 텔타 텔타서 망개 죽여줘 텔타서 망개 죽여줘 야, 주방 탔어 한 번 더 가 주방 탔어 한 번 더 가 콜이 다 죽이자 파기 양! 쥬시 우시 누구 없어? 시우시우 온다, 루시우시우 주방 2층 텔 궁극기 오케이, 렛츠고 텔 차면 다시 하면 돼 여기, 여기, 여기 망겨있다 여기 위에 2층 텔 고 무슨 말이지 제가 좀 급했어요 컴펌 받으세요 얌얌님, 컴펌 받으세요 얌얌님 궁은 컴펌 받아 팀원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야 돼 제가 싸우라고 했어요 니가 우릴 죽였어 싸우라고 할 거면, 만약에 각이 벤처 입장에서 되게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강하게 해야 돼 쓰면서, 나 궁 썼어요, 앞에서 불어 불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야, 나 이거 궁극 좋아 앞으로 밀어줘 어, 스파이다, 스파이다 또 차네 형님, 뭐죠? 스파이 들어갔다 나갔는데요? 아니, 봐봐 싸워, 싸워, 이러지 말라니까 형 나 궁극 좋아, 빨리 밀어줘 응, 앞으로 밀어줘 오케이 틀린 오더여도 다같이 맞으면 정답이다 가죠 근데 얌얌형이 궁을 이미 켜놓고 어, 저 밀 거예요, 궁 썼어요 밀어주세요 이미 늦지 나 궁극 좋아, 궁 쓰기 전에 오케이 나 궁극 좋아, 다 밀어줘 이런 식으로 해야 먼저 선턴 잡는 거고 그게 안되면은 최대한 화물에 올 때까지 기다려줘 상대, 어차피 와야돼, 저기는 오케이 젤리언은 그때 화물 뒤에서 버티고 그러면 화물에서 써도 되니까 그치? 그치? 그게 더 좋았겠다 뒷각 잡는 거 보다 너 일단 후 주, 뒤툭툭툭툭툭퉁 심하가지구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내일 올 밤. 너무 거 wcześniej 오늘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스텝도 싸여가지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지금 더 해도 어차피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그렇고 손도 안 Elise 아니, 그런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지이이이이이 擊... người ban 진짜 늙었어, 진짜로 첫날, 뒷나 take a look 아, 일단 말해줄게 여기 이 사람들 골드라고 하지만 더 잘해요 맞아 잘해요 아까 회사님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 좀 더 어려운 난이도였을 거야 내일 좀 더 편할 거니까 너무 마음 편했어 쓰지마 돌리형이 주방은 제가 총은 일부러 안 쐈거든요 거의 근데 주방을 돌리형이 이렇게까지 칼 타이밍에 못 줄 거예요 바빠서 못 줘x3 그래서 내일 상대하면 여기 주방 왜 안 들어오지 하고 님들이 그냥 욕으로 때려 죽일 수도 있어야지 네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다 그러면 일단 방정하고 얘기 한번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후주님 가고 오케이 좀 더 쳤다가 문잖아 저 쳤다가 다시 카톡 단톡 보세요 그러면 다들 알겠죠? 네 여러분 저 내일은 오지 못하는데 저도 없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안 돼 그리고 우원아 그냥 해설루쇼해 저 없어요 해설루쇼해 그냥 저희 고해 감독 말 잘 들어주세요 네 경기는 경기는 보니까 제가 뭐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 하나 할게요 네 우원아 근데 혹시 지금 혹시 뭐 톤치 그런 거 안 되냐 기순말로 쟬리형 쟬리형 쟬리형이 이게 몸이 계속 좀 앞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 은원패 잘 해볼게 무조건 은원패랑 화물 그 뒤야 1차선 1차선 2차선 군대라 생각할게 은원패 할게 어 화물 뒤야 화물 뒤 무조건 은원패 할게 궁 있을 때 말고 쉬프트 있을 때 말고 절대 튀어나가지마 오케이 오케이 은원패 하면서 최대한 아니면 뭐 카톡으로 그 아 정말 집착 왜 저래 아니 얌얌 형 방금 잘했잖아 아니 얌얌 님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아니 근데 아까 전에 그 때문에 또 시무룩하면 안 돼 내일 할 때는 답답한 게 있으면 응 카톡으로 물어봐 카톡으로 오케이 카톡 합시다 근데 우리 진짜 돈 많이 올랐어 님들 맞아 웨잉 웨잉 우리 그래서 디테일해서 잡아주잖아 지금 많이 성장해서 그래 어 우리 쉬다가 모여서 비방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네 네 일단 한국으로 얘기 마무리할게요 미리 이따 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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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은 그 카톡에 혹시 잠들 수 있으신가 그 번호 남겨놓고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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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você 고생했어 아니 일단 끝내고 오세요 다들 일단 끝내고 오세요 다들 Camille terra 행복하세요 화이팅 망대야 자신감을 가져 넌 최고 딜러야 돼 최고 딜러니 맞아 너 죽을 것 같으면 나 힐 줘 힐 남아줘 소리 지르라니까 너 죽으면 우리 못 이겨 끝나 그냥 거기서 맞아 통나무 넥서스야 넥서스 알겠지 통나무를 들어라 지금 그래 넥서스 박스인데 너가 넥서스 맞아 아 진짜 맞다고 너 터졌는데 만약에 성태형이나 누구 중 없으면 못 밀어 그 정도야 진짜 너 죽을 것 같으면 네 나 개호해 나 개호해 그냥 하라니까 그냥 막 소리 지르라고 존재에서 제가 궁극기라니까 지금 아니 저 소리 막 찔러 그냥 나 죽는다 그냥 나 죽는다 그냥 막 찔러 그지? 그 정도야 영웅이 될 기회야 영웅이 될 기회 오케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이따 보자 이따 네 바이 어 우리 팀이 진짜 잘해 예 음 일단은 맘에 들어요 예 저는 굉장히 일단 많은 성장을 받고 첫날에 약간 탈주각이 잡히던 팀에 비하면은 지금은 솔직히 우승각까지도 좀 노려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음 이거 왜 이러냐 첫날에 진짜 장난 아니었어 첫날에 약간 진지하게 스읍 탈주해? 아하하 이거? 이거 그냥 미안하다 하고 탈주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약간 들 정도였는데 아니 왜냐면은 진짜 가망없으면 님들아 진짜 가망이 없잖아요 진짜 가망이 없으면 가르침을 받는 것조차 그들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것조차 고통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가르치는 건 사실 뭐 그렇게 정해진 내용만 읊으면 되는 건데 내가 실제로 경기에서 뜯어박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배우는 쪽은 스스로에게 의무를 가지게 되는 가르치는 쪽이 아씨 뭐야 나는 사람을 잘 못 가르치나 라고 의무를 가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님들아 알죠 아 내가 사람을 너무 못 가르치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배우는 쪽은 너무 안되잖아 그러면 아 나는 박대가리인가 봐 어떻게 이 생각 한단 말이야 그죠? 예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그 이거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야 우리 팀 너무 성장 많이 했어 전 좀 기대돼요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유는 집중력과 체력과 그 다음에 컨디션 싸움 그 다음에 대회 전날 또는 대회 당일날 보혜가 얼마나 전략을 잘 깎아가느냐 그 정도로 충분히 변수가 나올 정도 성장을 했어요 이게 그 실력 기본 체급 외에 그 순간적인 전략 전술 그날의 전략 전술 컨디션 요런 걸로 변별력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체급이 따라 붙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따라 붙었어요 이제 예 이제 하루면 가능합니다 이제 이제 지금부턴 보혜의 역할이 진짜 중요해 보혜가 어떻게 짜는지 야 진짜 해버려진 것 같아 난 너무 좋아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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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얘 우승하면 감동시려 유튜브 써주냐고? 아냐아냐 나 너무 코치 집중하라고 유튜브 녹화는 했는데 어떻게 편집할지 계획도 안 짜고 해가지고 유튜브에 못써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훠 진짜 부개요? 하루에 한두판씩 돌리는 주 아니 그니까 그게 좀 무서워 명운팀은 개인기량이 첫날부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영웅은 다양한 전략을 짤 수 있었다는게 좀 파기핀이네요 요즘 시작점이 달랐어 근데 그 시작점을 많이 따라잡았어요 결국 대회에 가면은 얍얍형이 뭔가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결국 대회에 가면 얍더지가 뭔가 해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위도우 못 먹인 건 참 아쉽네요 내가 사실 이 게임에서 제일 싫어하는 영웅이 위도우인데 너무 쎄서 하이퍼 fp에서 한방나는 가격총 혼자 이 새끼는 크레이버를 24시간 들고 다닌다고 위도우 안맞는다고 안쓰는 거냐고요? 모르겠어 근데 위도우를 연습을 하고 싶은데 연습을 시킬 기회나 시간이 없어서 안 써보나봐 응시 처치 어 아무도 내게서 숨지 못해 진짜 크 왜냐하면 위도우가 크랙을 내주는 딜러나 탱커들이 어떻게 못해주는게 위도우거든 자 그냥 시작하고 그냥 게임 시작하자마자 멍때리는 뉴비 힐러들 대가리 똑똑 따면 뭐 할 수 있는게 없어 해줄 수 있는게 없어 대회 재밌다 고티어대에요? 아 나는 고티어대에 나오면 솔직히 나가기 좀 싫을 것 같아 크지 않냐? 아 좀 싫을 것 같아 아 망개보면서 느끼는 거야 약간 와 직에 직이 개빡셀 것 같아 이게 그거 알아? 고티어한테는 기대치가 있는 거 알아? 고티어한테 기대치가? 이번 러너대회는 봐봐 러너는 러너대회 러너님의 여신이 대회는 만개가 딜러로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럼 야 이 팀은 야 만개가 이렇게나 해준나 와 이러거든? 근데 고티어대전이나 일반 대회 가잖아요 섞여있는? 그럼 고티어가 이만큼 못해주나 그럼 뭐라든지라 넌 왜 쟤네 고티어만큼 못해줘? 아니 근데 이번에 그룹 그 ABCD 그룹을 안나 그룹을 안나는 대회라 좋은 것 같아 어 그럼 진짜 본 실력만큼만 하면 되잖아 뭐 본 실력보다 못하거나 잘하면은 저거 뭐야 그렇게 뽑은 감독이 어? 또는 경매한 사람이 문제인거고 아쉬운거고 그룹 안나는 대회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룹 나누면은 왜 너는 저 그룹밖은 못해줌? 왜 너는 저 그룹인데 저 그룹보다 못한 이거 나온단 말이야 어 그룹 나누기는 난 없어졌으면 좋겠 그 뭐야 그 뭐야 포지션 나누기는 나누긴 차라리 나 포지션 나누기는 나은데 그룹 나누기는 안했어 그룹 나누기 싫어하는 스트리머 많을 것 같아 두 명 두 명 네 명 동시 처치 뭐 각 Every 자 왜 관통 안 됨? 이걸로 관통돼야 되는 거 아님? 이런 거 관통되는 게임 있었는데 뭐였지? 발로란트구나 맞네 맞네 샥샬라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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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든 따라따따따따따따 따라따따따따 따라따따따따 꺼져 오버 월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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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월치 2 3.0 1600 모니터 27인치 27인치 백수함 인게임 X 디파이언트 휴 시작하면 몇이냐 이게 시작샬라 빰 어 뭐야 0 뭐야 3.0 뚜루루루루루 짠 재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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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이거 왜 근데 인터넷이 안 열려지 이 게임 출시 안했어요 아직 무슨 게임인지 기대되죠 뭔지 모르겠지 감도 안잡히죠 아 스포였네 X 디파이언트라는 게임이에요 X 디파이언트 X 디파이언트는 현지 개발중인 게임입니다 미흡합니다 만들땐 말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거 언제까지 봐야돼 이거 왜 만들다 만개 진짜 만들다 말아가지고 오프닝이 영원한데요 으아아아암 으어어 으아암 우아 빰빰 빰빰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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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빰빰 빰 빰빰빰 매 CC 왜 마우스 가져갔어 시야가 없지? 시야가? 시야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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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디가 왔냐아 어디가 왔냐아 어디가 왔냐 어디가 좀 됐는데? 와 이게 엄청 오래 됐구나 엄청 오래 됐네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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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년은 됐을 리가 없어 저 있다 내 빼고 할 수 있는 신작 FPS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요게 당시에 좀 뭔가 게임이 막 엄청 튕겨가지고 욕 많이 먹었어요 엄청 엄청 많이 먹었는데 어 이게 뭐냐면 유비소프트에 유플레이 유비소프트에 엄청난 많은 세계관이 있잖아 톰클래쉬 세계관이라 하나요? 톰클래쉬 디비전 그 다음에 뭐 왓치독스 어 레인보우 식스 시즈 어 그거 뭐냐 암살하는 거 암살하는 거 뭐냐 암살하는 거 뭐냐 어크 어크는 총 안 쏘고 어크는 총 안 쏘고 파크라이 아 스플린터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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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요런 여러 세계관 있잖아요 거기 세계관에서 약간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대전을 격추 그 막 결치는 약간 약간 뉴 유비소프트식 히오스 겸 오버워치입니다 네 사실 오버워치 같은 하이퍼 FPS 보다는 약간의 그냥 일반 FPS에 약간 스킬을 갖다가 얹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옛날에 블리자드에서나만던 약간 그 블랙옵스 약간 그 정도 느낌 나려나 어 그런 게임이에요 에 전 school 근데 재밌었던걸 나름 할만했던걸 기억해요 저는 상윌 A.K.도 있네 A.K 이런거 막 모딧도 할 순 있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요 약간 그.. 먹힐 때 소리 이거 완전 그거 아니냐 이거? 저건대? 저기 그게 떠오르는데요? 이거 모던 업혀 떨어지는 냐? 이거 뭐 아이템 끼는 소리? 경량형 탄창 끼는데 왜 이동속도가 줄어들어? 안 낀 것보단 이게 나아 전방 레이 반동 따위 손으로 잡는다는 마인드 어 딜 딜이 올라가? 딜이 올라가는 거 못찾는데 무조건 딜이죠 무조건 총은 딜이지 어 갯수제한이네 경직제어는 괜찮은데? 잡혔다 와 딜 몰빵 어때 멋있지 괜찮지 쥐래 매그넘 왜? 그냥 멋있으니까 캐릭터 고르는 거 있었는데? 캐릭터 고르는 게 왜 없지? 시작 어디서 해 엠... 엠... 엠포유 디비전 맵이네요 디비전 맵 에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재밌겠다 이게 이번에 테스트가 열렸어요 테스트 공기 테스트에요 이틀만 할 수 있는 뭐할까? 무슨 캐릭터일까? 그게 어디냐? 원래 스플린터셀 주인공 있지 않았나요? 그 파이브 세븐스는 애? 저 능력이 좀 뭔가 바뀌었다? 능력 이런식 방식이 아니었는데? 능력 이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3, 2, 1 고 클레임 렘 소운즈! 키파트 리프라프! 요르 아너라! 아 크루즈 무빈은 존 A! 요고인 포 오버타임! 아 이스 킬 스트리트! 아닌가? 캐릭터가 좀 사라졌는데?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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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보지? 워벌벌벌벌벌 아 이거 왜 그러냐면은 파이브가 좀 사라졌습니다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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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데? 그래도 좀 끊기는데? 왜 이러냐 이거? 아 설마 여기 막 미국 서버라던가 그런거 아냐? 가락! 이거 그거 아냐? 그.. 리그 오브 레전드의 용 캐릭터 스몰더 스몰더 엄마 아니면 엄마? 아우 게임 왜이렇게 힘들어?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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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돌리면 막 이상해 가라! 엄마! 엄마! アAI 아 왜이래 왜이래 왜이러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 이래? 뭐지? 잠깐만 뭐가 문제지? 아 재밌어 보이는데? 간만에 간만에 다 죽였어 양킬로그 맛있게 뜨네 개살기라서 일단 줄였나요? 없앴나? 그럴 수도 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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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 히히 으히히 으흐흐흠 으흐흐흐흠 로고 맛있잖아 로고는 진짜 개 야무진데 어 유비섭스 오리지날 이거 좀 멋있어 어 이게 적용총이 개하.. 개 쎘던 것 같은데 그죠? 엘리스마 이리로 엘리스마 엘리스마 아무리 엘리스마 기적을 잘 안전하다 기적을 잘 안전한 비밀번호 기적이 진짜 잘못했을때 기적을 잘 안전하다 기적은 총기 기적은 Band Deuce를 잘 안전한다 기적은 터뜨린 기적을 도와줄 것이다 기적을 제가 선택했을때 반드시 공격으로то 기적은 중심에 전전다 기적의 전전한 하건들 중심에 다른 피적을 잘 못하여 이러면 다른 피적을 잘 안전한 기적을 잘 안전한다 최고아닌가? 플레이! 아무거나 혀! 어 이건 재미없겠다 프레임 보고싶은데 프레임 어떻게 못보나? 요 플레이는 오버레이 키는거 없나? 이걸로 볼 수 있나? 이걸로 볼 수 있나? 오오 나오네 이게 엄청 스나가 맛있었던거 같은데? 그지않아요? 스나 엄청 맛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으로 이쁘다 자, 이제 안 잡힌다. 뉴비게임 아니랄까봐 게임 좀, 스팀에 좀 갖다내지, 진짜 테스트, 약간 서버 테스트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서버 테스트가 됐을 거에요 거의 무슨 캐릭 할까 체력 증가 돌격 방패 할래 아 아 아 왜이래 이거 왜 끊겨 이거 왜 끊기는 게 뭐야 왜 끊기는 이유가 뭐지 왜 끊기는 거지 아는 사람 콜링 레이트 콜링 레이트 1000인데 120, 야 씨발 이거 뭐야 1000만 해도 렉 걸리네 레전드네 500은 괜찮아요 어 됐다 1000도 괜찮다 줌 속도 엄청 느렸는데 이거 엄청 짠 엄청 짠 뭐랄까 힛업 짠키던데 힛업 짠키던데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전력질주가 원래 없었나 원래 이렇게 느려나 뛰는 정도가 어? 으흥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골 못 올라가나? 올라가 쓰나고 저기 저 사람이었네? 혹시나에 쏴봤는데 사람이었어 빛나길래 아 쓰나드는 배는 듯이네 나를 보냈어 파트에서 발전을 하고 아 근데 화면 정중하게 그렇게 안보이냐 아우 눈이 진단다 그치 아마 안보이는게 아니지 하 쥐렛! 도착! 저거 뭐 전자기 방벽인가 뭔가 개사기인 것 같은데 상관사인가 상관사는 아직 불쌍해 우린 불쌍해 궁극기가 뭐지 스케터건 기억난다 뭔가 달리기가 좀 짜쳐 게임이 달리기가 엄청 멋없게 뛰네 상관사는 아직 불쌍해 상관사는 아직 불쌍해 상관사는 아직 불쌍해 상관사는 모르겠는데 아 정조준 개 느리네 진짜 대기스나야 되나 잡아라 키샤맨 컷! 히히히히히히히히 오 예스 어 위에도 먹히는데 랜디를 따라오게! 으어어씨 으어씨 하하하하하하하하 서서 죽었어 내 크림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오 그릇 저 뒤에 숨게! 숨지말게 개무섭네 하아! 점프해가지고 파이킹! 으어어씨 그라나다 쭈우! 으어어씨 장벽 풀 딜 장벽 풀 딜 아우 진짜 개신차네 저거 아하 하하 하아! 하하하하! 이놈의 새끼야! 어? 아 여기 누구세요? 이미 먹혔네 아, 여기는 쓰나존? 쑤씨 이치 마임 이치 마임 월샷 죽어라! 오! 이치 마임! 부 pone 이치 마임 부 pone 예엥이치 수루천 레ディ에 순을게 흐압! 으하하하 expired 너망쳐 으하하핳Qué 아, 미치세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째, 먹 bent 하 길막 레전드네 진짜 아 내 자리인데 저기 아 내 자리 쟤가 쓰고 있어 내가 더 저 자리 잘 쓸 수 있는데 나랑 친한 자리인데 저거 바로 해야 돼 오 야 너 너 너 너 내 집 막아 막아 넌 몸빵이야 지금부터 오 와아아아아아악 오 글레이드 쏴 쏴 쏴 나와봐 야 저거 쓰나잖아 나와봐 나와봐 내가 잡아볼게 안 되겠다 나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된다 나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나 잘 보게 다단단단단단 딴딴딴딴 잔딴딴딴 전자기에 보반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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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앗 으아아아아아아아앙 으아악 흐알아!! 크아하핳핳하하하 느려 느려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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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너여여여 너무 느려 좋았습니다 어우 까비까비 어디있어 너 나 아이컨택 했잖아 그렇취에에에에에에에 3,2,1 캐릭 재밌네 재밌네 아 공격도 해야돼? 아 공격은 하기 싫은데 공격 개손해잖아 아 공격은 하기 싫은데 아 좋아 LK로 가자 공격 개손해인데 이거 얘 궁극... 얘 스킬 개 웃길걸요? 얘 스킬 본인 몸에다가 불 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신... 약간 그게 저거 뭐야 궁극기로 알고 있는데 어 봐봐 앗 찍어어어 이게 스킬임 이거 궁극기가 뭐였지 궁극기가... 아 맞아 이거 이게 옆 점프가 너무 빠르지 않냐 이 게임 쑤? 쑤? 옆 점프에 가네 아... 아... 상남자식 상남자식 아아아아 SMG들걸 더 빨리 움직이게 너무 느리다 불타까? 불타까! 아니 죽었네 까비까비까비 경기전 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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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 별로인데 오딩이 불인가? 오딩이 불인가? 아 이게 님들아 아 수나 개사기 불타! 아아씨 아 불타오르네 실패 아아 불타오르기 쉽지 않은데요 님들아? 아 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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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 역시 불타올려라 대신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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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 숨깨 우스 우스 스태 내 뒤에 숨깨 으아아아아 teachings Dick 옆에 있었네 ㅋㅋㅋㅋnik 으어어어어어 하지마 진짜 weekends 하지마세요 이쪽으로 가도 돼요 하지마세요 아니 p 고금 총알 정말 많아 저거 개 상기는 해 아 죽으면 서 있는 거 나만 그렇게 보이는 걸 될 이해해 해야 아니야 으어어어~~~ 뭐 뭐 뭐 뭐 게임 레시가..отри 안보인 우어어어어어어어어 하지말라고 아 이 개자식아 차갑는데 아 나 진짜 5 4 3 2 1 아 젓네 까비 아 Fold 마금 씩 한 300토벡을 아 아 이거 야 잔인한 게임이네 야 오버워치는 도중에 나가게 되는데 여기 게임 파티 보고 나가야 돼 점수판 보고 나가야 돼 일단 장비를 새로 맞춰야 될 것 같어 생각보다 있긴 너무 느려서 터졌거든 캐릭터 더 빨라야 돼 더 빨라야 돼 더 빠른 거 없어 기동성을 올려줄만한 아이템 없네 절.. 전력질주 사격시간이 마이너스 5포면은 기동성이 안좋은거 아닌가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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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좋아 됐어 좋아 암살 매타라고 하자 코 옮기끼고 막 진짜 암살하는거야 떠빼 없냐? 떠빼? 쇼티 없어 쇼티? 쇼티 없는거 아쉬운다 아니 이거 스나가 너무 좋아 게임이 오 약간 깨말못이 만들었나봐 아 저번에도 스나가 너무 좋았는데 이번엔 더 좋은데요 느낌이 유비소프트의 FPS게임을 진드큰이 알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파명되었습니다 어 뭐야 지금 과거 오 힐러인 르네일 힐러 힐러 내가 암살해 주지 내가 암살해 주지 살려라 아아! 뒤에 또 말해 짠 짠 짠 짠 확실히 빠르네 그라나다 뚜 아 레코 도시 개 추시네 아 개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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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 흐흐흐흐흐흐흐흐 오 나이스아아아 잘하띠 아 감도가 너무 빠른데 나받을게 0.93 맞아? 감도 너무 빠른거같아 얼마 했다고 뒤처고 아이언사이트 속이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화면 정중하게 크로스웨어가 찍혀 있어서 아아 게임 좀 하자 뭐 맨날 난입이야 들어갔으면 맨날 개 털리고 있어 그쵸 와 37레벨? 와 씨 하루 종일 이견만 했네 이거 뭐야? 왓츠 독스 아니야 이거? 야 근데 너무 딜이 났던데? 이거 쏴보니까 공격력이 너무 낮아 발사석도 올리자 발사석도 있는 게 더 큰 하는 거 보고 X베타 찍 먹혀봄 입력 장치 매치 메이킹 있어서 콜록산 멀티보다 덜 화나서 괜찮음 제발 서두면 ㄹㅇ 그런가? 아하하하하 아하 아아이 매칭이 안 잡혀 게임이 님들이 들어오실? 이거 지금 바로 할 수 있을텐데 아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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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작하는 건가? 다음은 어? 이맵 오랜만이네. 다음은 1-4-2 2-4-3 2-4-3 2-4-4-3 이거 좋나? 하이잭킹이 뭐야? 좋은건가? 수류탄을 계속 던질 수 있는건가? 하나도 안좋은거 같은데 방어선을 구축하세요 쟤네가 미는거구나 올라가 이게 파쿠르가 없어? 시대가 어느튼데 파쿠르가 없어? 시대가 어느튼데 파쿠르가 없어? 슬라이딩 있는게 어디? 가락! 슬라이딩 이 새끼 위아래를 구.. 드론이 위아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니 드론 그냥 일자로 가다가 계단에 박아버리는데? 드론 평지에서밖에 못써요? 이 새끼 뭐야? 개쎄기 없잖아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안 뜨거 카라안! 불태워 죽였어 하하하하 총알이 많지요 아 그렇게는 안된다! 멈춰라! 죽어라 하하하 하하 파워랑 발사! 까비 아 이거 성장탄 성장탄 뭐냐 이거 성능 왜이렇게 좋냐 성장탄 단 어? 하하핳하핳하핳 뭐하나? 어 뭐야 여기 다 밀렸어 언제 다 밀렸어 언제 다 밀렸어 뭐야 아 근데 적이 너무 작게 보여 적이 더 크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이는건가? 아 미묘한데? 가라앗! 아 뭐야 뭐가 진거야 수루탄? 스몰드 엄마 부를라고 했는데 안되네 조금씩 타 죽고 있네 탔다 붐! 어 안 죽였어? 터렉같은게 날 때리는 느낌 예아! 퀘팅! 에이 스탈일! 엄마! 아 렉렉렉렉 아 청완사 성능이 너무 좋아 이 게임 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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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나 힐 없냐? 뭐야 이거? 저기 중간에 여기 누워있던데 누가 쓰는건가? 내сяч아 저승에는 뭔가 올라올 짭네요 아우? 고맙습니다 사거리가 안됐어 와와와와와 어우 잘한다 갑자기 애들? 뭐야 아니 사거리가 너무 짧은데 또 이거는? 아아 여기로 가보자 에깨이 버리세븐 공중에서 이기게 되냐? 앞으로 가다가 이게 돼 탭스 사실상 탭스 아닌가? 해라! 이거랑 쳐먹어 뭐야 점차폭탄인줄 알았는데 점차폭탄이 아니었네? 하하하하 코앞에서 갑자기 무슨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편하게 ping 화려 전직 스캐브 출신인가보여 전직 스캐브 출신인가보여 전직 스캐브 출신인가보여 아 하지마 하지마 야야야 수류탄 방금 이거 지뢰 꺼내는데 무슨 한세월 걸리냐 이거 야 92포 92포 얘들아 저거 후진 안해? 쟤 뒷걸음 좀 쉴 줄 모르네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좀 힐 성탄이 아니었나봐 성탄이었나봐 얘들아 막아라 막아라 아니 근데 또 이럴 때는 또 이제 또 지뢰가 필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야 막아라 막아라 야 막아라 96초 9평 아니 이 미친 화물이 후진을 안해요 이 게임 야아아악 야 화물 멈춰 야 샤넬 ром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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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안돼 안 밀릴거야 안 믿을 거야! 8초만! 못 빈자! 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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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2초!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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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내가 뚫을 차례인 거야 뚫을 때는 요거 말하는 게 없지 가자 내 뒤에 숨깨 이거요? 엑스 디파이언트 대회 나갈라고 액라때 나온거야 액라때 총 구경하는 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된다! 안 된다! 또 oyn Got it ao É 무서워 무서워 잘생겼어 그라나다 뚜! MP7 개빨라 저거 뭐야 저거 보뽀 뭐냐 저거 종 아 까라까라 뽀로뽀로뽀로 막 이러면서 때리네 막 뭐야 하지만 너가 아무리 빨라봤자 부스 부스 하하하하하하 다음 다음 어디까지 도망갈거지 누가 하하하하 안 뜨거 안 뜨거 우리꺼네 혹시 으하하하하하 으핳ф허하핳하핳어하핳 바라아아어어아아아 다 앎 어 길이이 없네 여기 여기로가야됨 아锤 boy 에헛헤헷헗 конo 아 재밌는데 게임대? 하하 진짜 뭐랄까 생각 없이 하기 좋아 생각 없게 해줘 특헤 내가 뚫겠다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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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총도 쏠 수 있지 이러놈아 몰랐지 아 뜨거워 완벽한 랩패트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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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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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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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둘oples 나중에 애들 Dear 개 웃기네 어 살아남으면 그만이야 방패병은 또와 방패병은 살아나 오 뭐야 이겼다 와 레전드 굉장히 춤춘다 얘들아 훗 훗 훗 아니 내가 최고의 플레이어 아니야? 나만큼 팀에 기여한 사람이 어디있다고 47 쳤지 아 아 아 아 으음... 꽤 먼저 할 수 있지 이러면서 한참 기다려야 되지 고로보다 이게 더 재밌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 할 수가 있어요? 자... 흩... 흩 Northeast 음... 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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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흩... 흩...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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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즈가 쏠쏠시킬 것 같지 않나요? 죽을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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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이즈가 쏠쏠시킬 것 같지 않나요? 빵! 살짝살짝 보이는데 살짝살짝 보이는데 뚫리나 이거? 피팅할거잖아 피팅할거 같지 않나요? 나와 한 발 남았다 나와 컷 하하하하 키팅 압권 옥상 넷 지뢰 패스해 지뢰 전진 며칠 여기가 개꿀 자리인 것 같은데 무조건 밟겠는데 총알 주는 애 없네 총알 주는 애 오 호 호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 내려오 내려오 지레 뻥! 내 지레 왜 안 터지지? 야 너 얘 이거 하자 얘네 해가지고 siek 무한 지레 하자 무한 지레 골고루 팀을 바꿔야해! 너는 아타커야 아맨 오케이, 아이제킹 아이제킹을 하고 이번에 AK를 씁시다 아, 쎄 보인다, 크리스도 벌써 인상부터가 진짜 험상구다 보이고 화가 잔뜩 났어 에킹 뭐야? 아, 지뢰 아닌데 수루탄, 수루탄 가자고 다른 팀이 좀 더 잡았고 모든 팀이 더 잡았고 모든 팀이 더 잡았고 화이트, 톡척, 스크래프 에킹해 에킹해 이게 아닐까? 에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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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총알 됐어 아, 이겼네 쥐지 뭐야 이게 이겼어 어 뭐야 나 뭐야 손가락 총이야 빵이야 빵이야 에헤헤 어디 뭐 어디 뭐 애를 다 게임 뭐야 총 총질 하는데 혼자 손가락 총 들고 왔어 에헤헤 나도 끼워줘 에헤헤 아 압도적 딜량 훌륭하다 훌륭해 아 여기 dmr도 세요? dmr 한번 써볼까 그러면? 아니면 샷건 샷건 싹건 싹건 믿음과 신뢰의 샷건 뭐 할까 펌프 액션 펌프 액션이 감성 좋지 않냐? 땅 쩔꺽 땅 그쵸? 초크 껴야지 그 다음에 샷건이면 솔직히 레이저 끼는게 약간 국룰 아닌가? 아 조준기는 끼는거 아냐? 어디 샷건이 건망지게 조준기를 그쵸? 경량왕 개머리판 이거다 좋아 샷건으로 가보시죠 아 덧배는 뭔가 좀 짜치지 않아 뭔가 뭐랄까 뭔가 별로 안쎄 보여 덧배보단 나는 탕 탕 탕 탕 그거 어? 그 펌프 느낌 펌프 느낌이 나지 펌프 느낌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오 매파 멋있다. 아 올해는 다이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난 떠빼 잖아요 지금 떠빼기 때문에 성광탄을 잘 써야 됩니다. 와우 와우 살벌해. 그냥 작건이구나. 살벌해 살벌해. 개무소가 생겼어. 3,2,1 바로 뻑기고 가는건 승광탄! 화이팅! 오 네모로만 살았어. 성광탄! 뭔가 샷건이 맛이 없는데? 샷건은 뭐랄까? 뭐야 뭐야 샷건 손맛 진짜 없다 이 게임 수화탄! 아아 내 눈! 하이킹! 뭔지 모르겠지 마이킹 수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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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역이 바뀌었어? 핵킹! 선거탄! 아 뭐야 이렇게 많아 하하하하 쏘는 분 손맛이 없어 아 핵킹! 어 저거 뭐야? 뒤에 말이야? 세네? 저거 뭐야? 지역이 바뀌었어 하하하하 뭐 맞아 죽었지? 쓰나마 잔 통과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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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진짜 착건 별로다 이 맛이 아닌데 그죠? 너무 개활지네 점령지들이 다 딜도 엄청 센 것도 아니고 대충 쏴도 원빡 날 정도로 센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인지 verso 그치? 아 이거 진입을 어떻게 해 시곽아 저거를 하...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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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굴려 또 빼 또 빼... 또 빼봐 아, 또 빼 더 굴려 이...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게임 아예 그... 뭐야 개발 중지를 한다는 소문이 드는 적도 있는데 어쨌든 나오는게 다행 아닐까요? 아 그냥 개구리다 이거 이 게임은 나발총 쓰는 게임 덮밟 쓰는 게임이 아니야 인간 영열이 난 영열한 장면 우린 draper 우위를 떠나는게 저는 인간에서 호흡은 주인공 오른쪽으로 아 깜짝아 뭐였지 이거? 궁극기가? 상대 궁극기 못쓰는걸까? 상대 궁극기 못쓰 와 뭐야 이 새끼? 깜짝아 차 건들고 숨어있다 성광을 등으로 맞으면 성광이 안들어가네 좀씩 별론데 그러면 그치? 별로다 이게 너무 그냥 쓰나만 게임이야 얘들아 어? 수단은 스터도 그냥 함박인데? 어? 이거 봐 성광차가 너무 많이 나 저 애들 아까 엄청 우리 병넣고 있는데 실상 막상 싸워보면 잘하는 애들 아니잖아 개못하잖아 근데 쓰다 마디들고 있어서 이기는거 좀 괘씸하거든요 에잇 졌다 에잉? 여기 못올라가는거 좀 아쉬운데? 나와 에잇 소명이 GG 나와 샷건 저기서 나 4발사는 데미지 사들어왔어 얘들아 그러면 샷건 누가 뜨냐 그러니까 나 저번 테스트 때 초반에만 샷건 쓰나 쓰고 후반에는 그냥 AR 쓰고 놀았던거 같은데 네 어 근데 여기 진짜 디비전에서 막 후반에 하는 느낌 나긴 한다 근데 거점 하나 먹어서 뭐하냐 그냥 쟤네가 다음지역 가서 가만히 서있다가 먹으면 끝나는데 어 어 투명 하나는 재밌었던거같은거 그거네를 다 삭제했네 왜지 그 스프린터셀쪽 걔네 재밌었는데 암 런앵검도 되고 중거리 싸움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스나 딸깍딸깍하면 니가 뭘할 수 있지 범부색하면 패배해야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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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승도 노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냐? 나만 들어. sign me u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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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딩, 뭘 보딩에 대한 좋은지 모르겠네 아, 텔레비는 왜 이렇게 낮은 것 같음 잊지 마세요 바리아 뱅인 맥 뱅인 맥 뱅인 이런 길이 있었네 와 아깝다 노줌 맛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헤드샷 딜은 AR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맵이 워낙 좁아가지고 희망이 워낙 좁아가지고 호스톱을 해봅시다 호스톱을 해봅시다 소음이 컴퍼받 소음이 컴퍼받 울컥을 해봅시다 소음이 컴퍼받 호인아 소음이 컴퍼받 소음이 컴퍼받 글쎄 하하하하 까비 깜까리 총기 반동은 없어요 대체로 진짜 캐주얼하게 즐기기 좋은 게임 뭔가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잘될 것 같진 않아 게임이 좀 그래? 잘될 것 같진 않아?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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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레이저 달면은 노 좀 쓸만한가? 그럴 리가 없겠죠? 쾅쾅 딱 봐도 뭐 쓸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아 레코드 그니까 핑차가 심하다고 약간 간단해 그냥 비슷한 느낌이면은 간단하게 설명하자 핑차가 심한 느낌 그니까 핑이 50이어도 핑차가 안 느껴지는 게임이 있고 핑이 50인데 핑 엄청 세게 느껴지는 게임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 레코드가 안 좋으면은 핑이 핑 차이가 별로 안나도 핑이 엄청 많이 차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 서버가 뭐 게임이 지원하는 서버가 별로인거죠 네 대충 말하면 피커스 어드벤티지 같은게 심하다는거에요 먼저 튀어나오는 쪽이 많이 유리하다던가 뭐 그런 느낌 저게 막 벽 뒤로 숨었는데 죽는다던가 그런게 좀 있어요 저게 막 벽 뒤로 숨었는데 죽는다던가 어 어 어 어 어하 왜 이렇게 미묘하게 레인보우식스 냄새나 했더니 유비소프 디비전 냄새가 나잖아 약간 디비전 냄새가 났네 약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반동이나 총 쏘는 총 손맛같은게 디비전 향기가 대비전이랑 엔진이 같아서 그런거 같아요. 엔진 여기다가 그 순화 존망매바냐? 아 다 캐릭터 이거하네. 다 알아버렸는데. 깨달았는데 뭐가 좋은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도 쓰나 없네. 아, 총, 총 그래픽 같은 거를, 야 이거 총 봐 그래픽 같은 거 맞지 않냐? 생긴 거? 아우 씨 뭐야, 소탈이 여기있어 거의 붙었다, 붐! 어? 아닌데? 점차폭탄 성공하지 않았나? 내가 태열로 맞고 왔나? 아, 샷건, 야! 샷건으로 대기샷을 거점을 어떻게 먹으려고? 어, 방어막? 센스 지렸다 뭐 Berg 방금 그 플레이를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후우 으흐! 어어어 까비 야예요! 야 이거 그거네 탭스 게임인데 탭스 게임 완전? 콜 오브 디스틱 코어 모드 하는 느낌일까? 런 앤글, 런 앤글, 런 앤글 물론 여기서 스나 끼기 시작하면 재미없어 아 시카이 아 뭐야 이거 침착하게 다가서 쏘는거 봐 가 가 저거 다툴! 아무도 안 지켜주냐 에헤헤헤 숨어 있었지요 난 좀머쥐이랍니다 에헤헤헤 계단의 승숙 들어가야죠 에헤헤헤 아 뭐야 존나봐라 하하핳핳 이걸 어떻게 치위대 깔고 올라가 안다다다다 어어 샷건 초 근접 샷건은 그냥 싸워주면 안되겠구먼 지금 보니깐? 저 친구 덕배 잘 쓰네 저 친구 덕배를 잘 쓰면? 덕배로 오기 힘든 곳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디시고? 아 C G에서도 스포해? 어 나 쟤한테 진짜 많이 죽었어 근데 쟤랑 나랑 키스가 17 차이 나는데 나 맨날 쟤한테 죽어 어디가? 와! 화연병 깨 버리는 거 봐 와! 이거 화연병 재밌네 이 모드에서 화연병 재밌겠다 님들아 이렇게 쓸 수가 있구나 아 나 화연병 한번 하고 싶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자 화연병! 아 뭐야 왜 내걸 안죽어줘 아 하나 잡았다 하나 잡았다 재밌네 바로 카푸님이야 바로 카카님 살았다 아 맛있었다 마지막 판 아 좋았다 나 나오나? 아이 또 아니야? 와 이거 1등하기 어렵구나 이거 거점을 수비를 많이 해야 1등을 시켜주나봐 매치 최우수전은 난데 어 나만 다른 거네? 다 저건데 혼자 그냥 오른쪽에 얘는 모이기 혼자 그냥 오른쪽에 얘는 모이기 그런 쪽이랑은 경쟁하고 싶어보이는 그런 눈치는 아니고요 게임이 어 약간 콜옵 딱 그 있잖아 콜옵 월주 워전 말고 저거 하는 사람들? 그 저기 뭐야 콜옵 워전 말고 그 점령전 막 이런거 하는 사람들 막 그 도그테그 뭐 그 군번줄 뭐 그거 콜옵 워티벌티 그런거 하는 사람들 약간 노리고 만드는 게임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뭐 정말 할 때까지 당연히 기다려 봐야겠죠 뭐 그래도 나름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하루 한 거 치고 녹화 중단 자 오늘 방송까지 하고 전 내일 쉬고 화요일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요일날 예 화요일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뇨 주무시고 예 화요일날 저기 아마 같이 대회를 시청하게 되겠죠 예 같이 대회를 시청하게 되겠죠 예 네 대회를 시청해서 예 우리 팀을 응원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